지금 시작해볼게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요 저 콜라맛 저도 드렸습니다 디카페인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식사 어때요? 저기 먹을 때? 아 나 내일 다이어트 약 받으러 가겠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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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약 상관 없어 이거는 왜 어플로 사실 안 먹으니까 나 아까 쟀는데 아 얼굴이 좀 살이 빠진 느낌 나겠나봐 아니 빠진게 아니고 쪘지 사람들이 다 사뺐다고 그러던데? 그거 옛날 다이어트 약 먹었을때는 좀 그랬는데 지금 다시 쪘어 2kg 쪘어 뭔 다이어트 약이냐고 그러잖아요 운동을 제가 먹던거죠? 저는 안먹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네요 마침 또 에티오피아 갔다왔거든요 에티오피아 커피가 확실히 맛있어요? 저 커피를 싫어해가지고 어? 다른데? 나는 탄자니아야 심지어 에가체프까지 갔다왔어요 탄자니아는 약간 탄 맛이에요 그래서 에가체프 여행가는데 저는 숙소에 쉰다고 그랬어요 커피 싫어서 가이드가 에가체프 갔을때 저는 에가체프가 숙소에 쉬었어요 에가체프가 뭐야? 커피 유명한 아무튼 여기 제일 유명한데 갔는데 나는 피곤하다고 쉬었어요 티카페인이 아닌가보네 자 그러면 이거 켤게요 네 자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은 거기 가서 에티오피아에서 뭐하셨어요? 뭐 숙소에서 원주민마을에서 자고 원주민들이랑 같이 자고 그 음막에서 자고 그랬어요 좀 재밌는 짓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뭐 때문에 가신거요? 그냥? 아니요 그 초청받아가지고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올해여? 작년에 예 집 지으라고? 아 예 뭐 그런거 비슷한거요 시작부터 아 안녕하세요 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그 빠니보틀님은 전에 오셨는데 또 오신거고 저 두번째입니다 네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곽지부님인데 예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기 때문에 많죠 많죠 예 소개를 한번씩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여행유튜버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방송 여기저기 기웃되고 있는 곽튜브 채널의 곽준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너무 좋습니다 네 빠틀님도 네 안녕하세요 여행유튜버 현재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 조만간 저는 이제 재개를 하려구요 아 네 여행유튜버 빠니보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니 그 여행이 아직도 좋아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좀 실증날 법도 한데 해야되니까 하는거에요 그냥 아니면 뭐 좋아서 하는거에요 아니 근데 여행은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사실 가서 돈쓰고 돈쓰는데 누가 안좋겠어 왜 거짓말해 왜 웃냐고 근데 카메라 들고 하면 좀 돼요 아니 지금 창으로 찔린거 같아요 여기 약간 찰떡 찰려가지고 지금 아 웃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웃어 그랬어 시작부터 그러지니까 그렇네 카메라를 이제 들고 찍 들고 여행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카메라 없이 여행하면 뭐 여행은 재밌죠 어 갑자기 나 얼굴도 여행 갔다 왔잖아요 얼굴이 뜨거졌어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아 그냥 영상 안찍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근데 하지만 여행을 갈 때 찍어버릇하던게 있어서 네 안찍으면 또 아깝잖아 그래서 안찍으면서 놀면은 뭔가 이상한 마음속에 아 아깝다 아깝다가 있을거 같아 뭔가 이상하게 그래서 아까울만한 데를 안가요 아 아까울까봐 그냥 숙소에만 있고 아 제주도 안아까웠어 왜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또 네 그냥 찍어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걸 아니까 안찍는거에 근데 가끔은 그렇게 있었어요 그니까 그 이제 미국인 친구랑 같이 갔는데 얘기하다가 아 이거 찍었으면은 좀 재미있었겠다라는 순간순간들이 좀 있기는 해요 음 근데 그런거 몇개 빼고는 감 얘기가 많네 얼마 전에 둘이서 감 갔다 왔거든요 네 에어보산이랑 이제 스티어디스 두 분이랑 해가지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광..광님만? 준빈님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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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분이 이렇게 둘이랑 스티어디스 두 분이랑 스티어디스 두 분이랑 여행을 갔다 왔는데 2대2 네 2대2 여행 그게 최근에 꽤 화제가 됐어요 인기동영상도 2등 가고 뭐 어떻게 좀 더 뭐 그런건 아니죠? 그게 막 뭐지? 막 잘될거를 염두에 두고 그런건 아니죠? 그렇게 갔죠 그렇게 간거야? 미친 이게 돼? 네? 그럴 줄 알고 갔는데 잘됐어요? 네? 잘됐어요? 스포? 아니요 이미 올라가서 꽤 됐는데 아 그래? 제거 정말 안보시구나 아무튼 그래서 바쁘신 분인데 이분이 누군지 알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바쁜 사람한테 뭐라거라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분이 누군지 알고 뭐라그래 그런거를 갔는데 저는 솔직히 여자분들한테 그래도 말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아 여자분들이 물론 좀 PTSD 오게 좀 생기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이쁘신데 아 이쁘셔가지고 말 걸기가 조금 힘든 그러면 약간 쭈굴 저는 근데 쭈굴대진 않아요 요즘에 또 요즘에 저기 여자분들이랑 여기저기 말 찍어가지고 괜찮은데 여기가 얼 곽준빈 얼 인싸 제가 여자 앞에서 말하지 못해가지고 아 근데 못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데 그냥 못하면 상관없어요 아이가 절절되거나 이러면 좀 귀여운 맛 좀 찐땀이 요런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갑분싸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편집은 또 제가 하거든요 하는데 이거 나가면 욕먹겠다 싶어가지고 최대한 빼고 이제 욕 안먹을만한 것만 올렸는데 그것도 욕먹더라고 네티즌 분들한테 욕먹은 부분이 뭐였죠? 여자분한테 키 큰 여자분 있었는데 키가 커서 무서워요 라고 했어요 아 키가 갑자기 그냥 그니까 심지어 제가 이 여자 둘 중에 마지막에 선택하는 걸 했거든요 2대2로 왔으니까 마지막에 맘에 드시는 분 한 명 골라달라 이렇게 둘이 살짝 사랑의 짝대기 느낌으로 했는데 여기 이제 빠니 부텔 형 보고 고르라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키 작은 여자분 고르고 굳이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키 큰 여자분한테도 키가 커서 무서워요 이렇게 까시더라고요 그 여자분 진짜 표정이 안 좋아요 되게 농담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그.. 근데 뭔가 카메라 돌아가니까 뭐라도 하려고 그죠? 열심히 한거죠 뭐라도 한거에요 그냥 왜냐면은 고른 다음에 아무 말 안하면은 너무 삼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실패했지만 웃기려고 한건데 아이스 브레이킹이 아니라 아이스가 만들어져 버렸어 휴먼 브레이킹이라고 그랬죠 아이스메이킹 미친 소리여서 근데 그거 말고도 몇 개 더 많았는데 더 나가면은 이제 진짜 연애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편지를 많이 했습니다 아 이렇게 딱 키 크시면 덩크 가능하시겠는데 이러면 완전 갑분싸?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래서 결혼하셨으니까 다행히 여기는 이제 나이도 꽤 아니 재밌지 않아? 아니 왜냐면 슬램덩까지는 칭찬이거든 어 나는 난 지금 생각한게 아 다르구나 역시 근데 그건 있는거 같아 이 얼굴로 하는거랑 이 얼굴로 하는거랑 차이가 있는거 같아 아 왜요? 차이가 없는데 지는 씨 아 이거 하면 안되지 아 내가 켤 뻔했어 아 이거 서로 시작한지 6분밖에 안 지났는데 서로 중요합시다 네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해선 안되는 멘트가 있지만 얼굴의 차이가 또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같이 여행을 계속하기로 컨셉을 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이제 3일 3박 4일로 갔으니까 이제 그 다음날은 같이 해서 좀 빠니보트를 힘든 여행해서 동굴 여행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또 키 큰 여성 뭐 가는데 종유석 조심하세요 하하하하하하 아 저런 저런 센스가 없구나 내가 뭘 저런 센스야 저런거 배워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죄송한데 내일부터 저희끼리 왜냐면 저도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2편을 못찍겠는거에요 제가 2편정도 찍으려고 간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죄송한데 숙소시실하고 우리 둘이 따로 여행하겠다 해서 아니 그래서 둘이서 여행했어요 저 얼굴을 배워야겠다 말 너무 심한거 아니에요? 저거는 진짜로?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그냥 둘이서 여행했어요 아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뭐 뭐 색다른 그림을 좀 색다른 그림을 원해서 했는데 이게 너무 색다르니까 이제 유튜브가 망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아 그래도 같이 가요 이럴법도 한데 아 예 뭐 네네 아 예 뭐 진짜 싫었던거 같아 찐으로 싫어한게 느껴져가지고 1인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때 거기서부터 벌어진거 같다 키가 너무 크셔서 무서워 아니 그전에도 있었어 그전에도 뭐 있었지 그니까 말을 안하는것도 아니고 하는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이랑 그렇게 된게 내 탓말은 아니야 어 열심히 하긴 했지만 나한테 지금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는 마 얼굴 얘기했잖아 헐시키 나는 저도 어디가서 잘생겼다니면 절대 안하는데 못생긴거 알고 있는데 저는 항상 그건 있어요 꼴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니까 칡근중에 꼴찌가 있다고 저는 생각 중박은 친다 중박은 친다 중박도 아니에요 저는 본인이 최한데 그 밑에가 저라는거 아래 아래 층이 하나 더 있다 무조건 하나의 층은 이상은 있다 그런 생각 절대 가라앉지 않는 가라앉지 않는다 뭔가 뭐랄까 약간 불혁 느낌이에요 저는 기분은 안 나쁜데 솔직히 이렇게 말해도 외모적으로 제가 뛰어나도 생각 절대 한 번도 해본적 없는데 저는 늘 말하지만 저보다 이 사람이 학급이라 생각 안해요 전 동급이라 생각하거든요 아이씨 그러니까 두 분의 같은 공통된 말은 내가 잘생긴건 아니야 하지만 얘는 이긴다 난 얘는 이긴다 아니에요 난 얘랑 비슷하다 네 근데 사실 외모적으로 동급인데 시장가치는 내가 좀 더 높다 투표하지 않았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대충 이제 말씀하신걸 보면은 빠니보틀님이 준빈씨를 무시하는거를 준빈씨가 딱 듣자마자 웃기는거지 뭐야 어? 우리는 동료인데 우리는 같은 종인데 아니 아니 우리는 같은 종인데 왜 혐오하지 동료 혐오인가 그러니까 기분 나빠 그러니까 기분 나빠 그냥 웃기다 뭐지 아니 오히려 의심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동급이라는걸 알고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동급이지만 그 외에 다른 장점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는 종합점수로 높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각형으로 쳤을때 이제 외모는 이제 비슷한 정도인데 그 외에 다른게 다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가치로 보면은 내가 조금 더 위에 시장가치 아니 이게 이게 말이 이상한게 저는 곽튜브의 다른 능력들은 다 존중해요 머리 좋고 뭐 계산 잘하고 인간관계도 되게 잘하고 다 하는데 얼굴만 따지고 봤을 때 이 사람한테 내가 그 부분에서는 지는건 말이 안된다 다른 부분은 다 저보다 잘하는거 많고 다 인정하는데 솔직히 얼굴이랑 또 뭐가 있을까 일단 뭐 머릿수도 나보다 많고 오케이 알겠어 키도 나보다 커 그래방 2cm이긴 한데 3cm에요 알았어 어디 66 딸이랑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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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투표를 한번 받아보는게 어때요? 왜냐면 경연의 특징 시청자의 선택이 있거든요 그쵸? 40%만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심사학연 40% 기준만 정해주세요 전체 말고 얼굴 오로지 얼굴 사실 모르시니까 다른 부분은 오늘 처음 뵀으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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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 모르시니까 일단 외모로 가죠 외모로 가고 아 전체 포함해서? 네 키까지 그리고 뭐 그냥 평가하면 좀 약간 심심하잖아요 네 워킹 한번 해주시고 전체적인 몸에 뭐 비율 같은 것도 사실 외모의 영역이니까 한번 워킹도 한번 해주시고 그 뒤도 한번 보여주시고 아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 벌려봐 거기 마음에 뭐 자신있는 부위 같은 건 약간 어필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죠? 옛날에 그 홍준호님 도는 것처럼 이렇게 돌면 되나 이렇게? 아니 그냥 뭐 편하게 하시면 돼요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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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기만 해도 돼요 너무 막 부담스럽게 안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아 너무 잘생겼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여기 뭐 이렇게 뭐 팔꿈치 어 여기가 뭐 깨끗해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어필할 수도 있고 전 좀 안 씻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어필한 거를 야 저런 얼굴 볼 때 어떤 기분일까? 투 투표를 투표를 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떻게 보자 안경 벗기라고? 아니 마침 아시겠어 이거 안경 제 거예요 이거 제가 안경도 준 거예요 아니 아니 시작부터는 계속 후끈 달아오를 줄 몰랐는데 킵 킵 포함이냐 그러는데 키를 어떻게 포함시키죠? 아 외모는 키예요 전체적인 키도 키고 머리수도 머리수도 피라 을 팬션도 사실 뭐 이 옷 안에 몸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팬션까지 하죠 위통 까는건 자신 있어요 에휴 무슨 위통 그러면은 가산점을 받으실 수도 있고 감산 아니 뭐죠? 벌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안깝게 감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벌점인데 내가 더 약할 것 같아 여기는 까는 순간 바로 마이너스 100점 아 이거 은근히 우리가 싫어 아니 이거 진짜 투표 이건가 야 진짜 투표하는구나 원래 하고 싶어 했잖아요 제 커뮤니티 올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항상 피했어요 싸움을 정면대결을 피했어 자기가 나보다 낫다고 심지어 곽주부 채널에 올리래요 그럼 내가 일건데도 그래도 그렇게 해도 자기가 우위래요 아 난 자신있어 아 근데 내가 좀 눈이 작아 그게 문제야 응 저도 작아요 그리고 이게 키랑 얼굴이랑 패션이랑 다 섞어야지 좋은게 저 지들에도 얼굴이 괜찮은데 패션이 좀 별로야 뭐 이렇게 핑계가 있다 좀 그래도 다시 다시금 또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뭐 같이 할까요 저희 설명에서 당연히 결과는 정해져 있겠지만 아 배워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손님분한테만 시키고 외모매트를 여기를 왜 해요 하자 뭐 어때 슈퍼스타키아인데 이승철씨가 왜 경력이 키라고 아 근데 저를 빼라고 하네 아 그래요? 상처받는데 우리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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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 이거는 기역니은으로 순서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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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해도 되죠 얘기 제 자신감 5초만에 오고 학 끝나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받으면 되니까 뭐 워킹에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그 채팅창에 여러분들 그 올라왔을까요 누구의 열무가 더 낫나요 퀴 패션 얼굴 포함 이렇게 있는데 벌써 압도적이면 하기 싫잖아요 선생님들 사전투표 금지! 네, 이거 지금 사전투표 금지? 우리는 못 보게 내려놓죠, 내려놓죠. 압박하네? 시청자분들은 보시는데 그럼 하면 안 되지, 함부로. 아니, 벌써 지금 8대2니까 입권자의 권리를 말이야.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뭐 진행 아닌 진행을 하겠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뭐 달아오를 줄 몰랐어요, 시작부터. 사실은 뭐 그냥 근황이나 좀 여쭙고 옆에서 사살 긁으시네요. 아니, 진짜로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게 계속 쌓이면은 일단 인간관계가 조금씩 균열이 가요. 댐이 어때요? 조그만 균열에 어때요? 지금 찐닷을 싸워붙이는 일진같은데? 아니, 무너져요. 댐이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미연에 이거를 체크해서, 균열을 체크해서 체크해놓자고요. 그래서 보수를 해서 건강한 댐을 만들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메탈적으로나 두 분의 관계, 인간관계적으로나. BTS가 좀 오네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두 분이서 계속 콜라보를 하시고 듀오로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빠니보틀님부터 아니, 곽투브님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1번을 곽투브님으로 넣어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순서를 곽투브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방 워킹 보여주세요. 곽투브님입니다. 자, 자, 메이커,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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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면 안 되나요? 이거 할 때? 아니, 말해도 돼요. 아니, 그, 이거. 머리도 이거 10만 원 주고 탓에 한 거거든요. 되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아저씨랑 다르게 제가 신경도 많이 쓰고 그리고 얼굴이 되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귀여움상이에요. 아, 요즘에 좀 어필이 많이 되고 트렌드해요. 네, 좀 트렌드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좀 계열이 저랑 비슷한 얼굴 계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같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방금 거는 약간 자충수인데? 아, 아.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제 루즈핀. 루즈핀. 네, 또 루즈핀. 여기 딱 이렇게 약간 품이 있어 보이게 돼서. 네, 네, 네. 그쵸. 최대한 펴볼 수 있나요? 아니, 선 안 나면. 아니, 다들 저보다 멋있으시니까 저걸 위해서 조금 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약자들도 이기는 날이 와야죠. 친근하자, 친근하자. 좀 부탁드릴게요. 친근하잖아, 이미지가. 여기 얼굴 상악해 생긴 거 보세요. 아, 비방. 비방을. 나도 한다 그러면? 나도 일해 줘, 나도.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이 정도? 이 정도? 일해드리면 오케이. 이 정도 앉아주시고. 자, 두 번째 빠니보틀님인데. 자, 준비되셨으면 이제 출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웃으시면 제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걸어오는데. 아니, 곽주부님 보고 오실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실속하셔봤으면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집중이 아예.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준비 좀 지켜주세요. 아니, 이제 곽주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옷에 신경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메이커가 있고 비싸고 저는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서 저는 자연스러움, 그리고 구제를 좀 많이 입는데 뭐 이런 걸 입어도 그냥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패션이 더 좋지 않나요. 그리고 비방 1회 꺼 써도 되나요? 아니, 한 번 하셨으니까 비방. 아니, 비방은 아니야. 비방은 아니였어. 아니, 비꺼운 거지. 아니, 오후 3 스타일을 얘기한 거야. 아니, 교통장님 제가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알겠습니다.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1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방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 좀 크리틱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도 방송 시작을 할 때 다이어트 하기는 했지만 너무 관리를 안 해요. 아, 아. 이거 약간 크리틱하지 않나. 관리를 안 한다. 관리라는 게 뭐. 복부 쪽이. 아, 뭐 어떤 그. 체지방 관리를 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회니까. 저는 살 빼면 제 걸 누가 보겠습니까? 먹고, 먹고, 여행하고 이런. 이런 거 유튜브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어쨌든. 저도 어쩔 수 없는 체중 관리를 했다는 거. 아, 그리고 난 털 없어 천. 난 털이 없어 몸에. 아, 아. 이거 장점이 있나 근데? 모르겠네. 단점입니다. 털이 무모입니다 무모. 아, 무모.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셨어요? 거의 다. 아, 거의 다. 보고 싶진 않지만. 속속들이? 저희도 같이 살고 있거든요. 아, 속속들이. 아, 나 근데 생각보다 얘기할 게 없네 근데. 아니,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해줘요. 얘기 끝났으면 그냥. 뭐 없네? 아니, 딱 좋아요. 네,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없어. 제가 그냥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앉을까요? 준비 씨도. 키가 166이고요. 제가 169입니다. 대보자. 대보자. 아니, 잠깐 서 계시고. 근데 양말 신었어요 지금. 조금 커지죠. 자, 감안할게요. 감안할게요. 양말까지 감안하는. 아, 그게 그거야. 근데 좀 상당히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아, 올려 올려. 발 올려 안았어x3 발 올려 안았어. 차이가 있어. 어, 차이가 있어. 좀 차이 있네 생각보다. 아, 근데 엉덩이 다. 이거 너무 불쾌하다. 근데 진짜. 아니 원래. 둘이 악수도 안 해요 진짜로. 엉덩이가 위에 걸리죠? 왜 걸리죠? 나 지금 뭔가 퍼즐 엉덩이가 두 개가 두 짝이 딱 맞아가지고 지금. 저는 한참 밑에 잡히더라고. 아, 허벅채. 배꼽 봤어x3 지금 권리 보낸다. 솔직하게 배꼽 봤어. 진짜. 진짜. 대박. 배꼽 맞춘다고 하죠? 배꼽 어디 계세요? 어? 어? 비슷한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제가 몸통이 길다는 건데? 어이씨. 뭐가 올라와서. 소인국인 것 같다. 근데 베렛나로. 아, 이거 비방하면 안 되지. 오케이 오케이. 비방하지 마시고. 근데 베렛나로는 장점이 될 수 있어. 아, 베렛나로는 또 외계에요 근데. 팝콘TV? 베렛나로는 안 보여줬는데 외계에요. 갑자기. 보여가지고. 빨리 붙으려면. 바지가 그. 지금. 그. 뭐라 그러죠? 이거 뭐라 그러죠? 카키? 이 색이 위에 그 색하고 맞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집었는데. 아무거나 집었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아무거나 집었어요. 근데 여기도 아무거나 집어서 입긴 하는데 근데 옷들이 다 좋은 거긴 해요. 저는 쿨톤으로 맞췄습니다. 머리 색깔이랑 옷도 맞췄고. 아, 그렇네요. 맞췄네요. 솔직히 머리는 좀 이쁘긴 하다. 그거는 내가. 어, 칭찬 한 번. 칭찬 한 번. 어, 칭찬 한 번 해주세요. 지금 한 번 해주세요. 칭찬이요? 어, 착하게 생겼다. 공부 잘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 칭찬. 저는 귀엽다. 이러면서 여자들이. 그러니까. 사귀긴 싫지만. 너는 그냥 귀여운 재미있는 친구. 아, 자꾸 사귀. 왜 자꾸 전자를 깔아. 그러니까 낙인이 찍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너 공부 잘하지? 저는 찍혀있어요. 낙인이 찍혔어. 너는 그냥 재밌는 친구. 아, 재밌는 친구. 재밌는 친구. 자, 그렇게 해서 한 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뭐 보셨을 때는. 어떤 점이 좀. 어. 긍정적인 부분 위주로 좀 채팅을 쳐주세요. 어떤 부분이 좋았다. 지금 투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아. 뭐. 지금 빠니부틀린. 여기까지 할까 그냥? 아, 근데 이렇게. 난 그래도 박빙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니 지금. 다들 뭐. 시력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 근데. 시간이 아직 남았고.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서. 자, 보면. 보면은. 이게 그. 자, 이건데. 이건데요. 아직. 아,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건데. 아, 저 30%만 맞춰주세요. 네. 30%만 맞춰주십시다. 어, 이건데. 어. 항상 잘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올릴게요. 올리고. 표정관리가 좀 안되거든요. 좀 부탁을 드리고. 와. 지금.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찾아볼게요. 저는. 그. 준빈님의. 그. 귀가. 진짜 잘생긴 것 같거든요. 그만. 아니. 아니. 왜냐하면 귀가. 이게 진짜. 진짜 잘생긴 귀에요. 이거. 아니. 더 안전 같은데요. 아니. 진짜로. 아니. 귀가. 이게 진짜 잘생긴 귀야. 진짜로. 귀가 중요해요. 외모에. 실제로. 그래요. 균아 잘생겼고. 어. 근데 치열 고르다 치열. 어. 치열은 고르다. 어. 이거는 진짜로. 제가 커피랑 담배를 안 해가지고. 치아 세기도 괜찮아요. 그러네요. 어. 술도 많이 안먹어요. 네. 술도 안먹고. 같이 술 먹은게 두번도 안돼요. 어. 술도 잘 드시는데. 저는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지금 끊었어요. 아. 방송할 때 아니면 안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건지고. 치아관리도 좀 했고. 그리고 치열도 고르고. 이도 좀 하얗고. 귀도 잘생겼고. 목소리. 아. 목소리도 좋아요. 목소리 좀 괜찮죠. 예. 그리고. 지금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진짜 없다. 외모의 영역은 아니지만. 어. 배려심도 굉장히 좋고. 점점 이제. 이제 비아냥 게임인가요? 아뇨. 아니. 얼마 없으면 그렇게. 잠깐만 얘기했는데도 배려심이 좋으시다. 그리고 그 머리가. 확실히 모량이 좀 많고. 패션센스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리고. 삼개구어 가는거. 어. 삼개구어도. 왜 삼개구. 아. 영어까지. 아. 원래 외모였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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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파도파도 뭐가 안나오니까. 아니 뭐. 다 외모. 오. 축하드립니다. 남은 시간이.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요만큼 나온거거든요. 요만큼. 자. 요만큼 나왔어요. 마지막. 비난. 비난양파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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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이 아빨 아니고. 저 이제. 하하하하. 저 이제. 조리 돌리는 그만해도 될거같고. 하하하하. 아니요. 아니요. 포기하는 순간. 경연은 끝입니다. 하하하하. 지금 내가 더워 지금. 포기하지마시고. 포기하지마시고. 하하하하. 하이큐 보셨죠? 네. 대충 봤습니다. 공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달리거든요 선수가. 아. 그거는 만화일 뿐이니까. 아. 무조건 받아내면. 공만 이어가면. 지지 않아요. 배구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바닥에 닿은거 같은데 지금. 하하하하. 아니요. 진것도 지는거는 지는거인데. 아. 바닥에 닿았어. 하하하하. 뭐야. 닿았어 바닥에. 공이 바닥에 닿았어 이게 끝났어요 저 지는 것도 진건데 이 상황을 혼자 웃으면서 여유있게 즐기는게 너무 싫어요 나 근데 아까 침창민님이 그거 우리 시킬 때 아까 피테스 잡았잖아 그게 진짜로 나도 까먹겠다가 생각이 났어 그 옛날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학생때 그 중학교 때 일진은 아니고 약간 노는 애가 그 이나중 탁구부의 무슨 단학과인가? 단학과 있어요 제가 그걸 닮았대요 제가 그래서 저를 끌고 다니면서 각 반에 돌아다니면서 광대같은거지 야야야 얘 봐봐 얘 단학과 같지? 어 맞네 맞네 닮았네 그러면 거기에 끝난거에요 이제 다음반 가가지고 또 그걸 하고 그런걸 당했어요 제가 단학과 맞나? 추내공연 단학과가 뭐있었는데 단아베라고 암내 나는 애가 있었고 밤톨머리한 애 말하는거 같은데 맞아맞아요 그거는 아마 보시는 분은 많이 공감하실거 같아요 저도 그런적 많거든요 우리 맨날 애기하잖아 체육복같은거 누구 빌려주면은 돌아가있고 3일후에 물어보면 어 그거 누구 빌려줬는데 가보면 사물함에 처박혀가지고 딴냄새 오지게 나고 전 지우개 앞에서 애들이 지우개 던지고 뒤에다 그러면 그거 안했어? 포스트잇? 아니 아니 심지어 붙어있는거 아는데 내가 이거를 붙어있는거 알지만 이거 가지고 화를 내면 얘네가 또 역으로 화를 내면 내가 또 지니까 그래서 괜히 애써 웃어넘기면서 그런적 많았고 지우개가 일부러 발견 안하게 지우개도 누가 던지는지 아는데 얘가 있다 얘가 있다 내가 일부러 맞춰주고 아니면 안 맞춰주면 더 던지니까 그런게 좀 있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누가 지우개를 던졌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딱 지우개를 던져서 딱 쳐다보면 던진 애랑 눈이 많이 쳤는데 걔가 약간 포악한 애라서 야 쟤가 던졌어 이렇게 해도 알지만 저 손가락 찌나는 애한테 왜 던져? 아니면 지우개를 던지라던가 그럼 내가 안 던졌어 이러면서 걔 정색하면 아 그래 이러고 지금 사과하래요 침착맨님한테 사과하래요 아 저도 찐이에요 아 근데 저희끼리 맨날 한 얘기가 요즘에 산을 만나면은 특히 스트리머 방송인들이 나 아싸야 나 찐따 그러는데 저희가 그거 보면서 너무 불쾌해요 진짜로 여기는 저희도 아니에요 여기도 좀 낙하고 제가 진짜 살고 그 찐따마저 훔쳐갔다 찐따 아싸 다 훔쳐가요 요즘엔 제가 그 소리를 요즘 들어요 야 니 그만 찐따 팔아라 저한테 내가 찐따가 아니면 대한민국 찐따가 누가 있냐 난 그런 생각이거든요 심지어 학교도 그만두는데 나는 찐따 그것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가면은 너무 방송을 다크해죠 너무 완전 다크해요 전 그 뭐지 1년동안 집 밖으로 한 세 번 나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자퇴하고 고등학교 2학년 자퇴하고 왜왜왜왜 고등학교 2학년 자퇴를 하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자퇴하고 1학년 자퇴하고 18살 때는 집에만 있으면서 인터넷 뉴스 보고 맨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인터넷 뉴스를 딱 보고 연예인 뉴스 뭐 없나 재밌는거 없나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그날이 지옥인 날이고 그러면 이게 그 즐거운 얘기로 포장을 했지만 실제 그냥 뭐 코스프레가 아니고 이게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니 인생이었죠 제 인생 10대 근데 그거를 이제 되게 이제는 유쾌하게 풀 수 있다? 이게 한 27주네 딱 이제 사회적으로 나도 이제 직장이 생기고 이제 괜찮아졌을 때 치유가 좀 되면서 그때 처음 얘기했어요 그때는 자퇴했냐고 그러면 그런 얘기도 잘 안하고 검정고시 쳤다 하면 아 왜 자퇴했어?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상처니까 아 그럼 건강이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건강이 안 좋긴 했어 정신건강이 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런 다크한 과정들을 자퇴풀하고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냥 할 수는 있어 불쌍한 걸 동경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더 기분 나빠요 그만해요 그만 그만 응원은 다 필요하지만 더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제 투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근데 이거다 이건 꼭 제가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요 합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살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 비슷해요 사실 그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왜냐면 유쾌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만하다 대한민국이 아직 지금 승부는 승부다 이런데 하하하하 근데 곽치구가 난 이렇게 양지로 올라와서 지금 밝게 사는 것 자체가 네 인간 승리고 네 어쨌든 천성이 나쁜 친구는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그쵸 안 좋게 살 때가 맨날 막 DC하고 안 나가고 막 1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막 4년 5년 안 나가면서 안 좋은 생각도 하고 막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걸 이겨내고 아제르바이잔 대사관까지 가서 일을 하고 지금 유튜버가 돼서 활동을 하는 거 보면은 양지로 잘 올라온 것 같아서 음 80%를 맞추라고 지금 지금 1분짜리 투표를 걸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몰라요 지금 아직 못 봤어요 왜냐면은 저 보면은 아직 안 열었어요 아 이거 모르겠다 못 보셨어요 그래서 1분 이거 다 줄어들면은 그때 결정됩니다 좀 맞춰주세요 저 좀 챕빅샷 보니까 좀 보일 것 같긴 한데 저 이러고 지면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요 언제까지 저는 패배할 순 없잖아요 그쵸 이게 응원이 더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가 아직은 따뜻하다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2번 네 2번 곽투부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예 아 10% 10% 10% 진짜 너무하다 아니 근데 이거는 아 내가 이겨도 내가 진짜 조금 이건 진짜 너무하다 근데 동정을 안 한다 사람들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래 이 사회가 냉정하네요 저 같은 사람들 더 힘들게 사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니 근데 이거 좀 너무한데요 너무 우울한데 이거 선박이라는데 아 이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끝까지 받아줘야 돼 사과 안 받아야 돼 죄송합니다 저는 해피엔딩으로 될 줄 알았어요 이것도 그 옛날 생각나고 일진대 끝까지 놀리는데 그러니까 아니 칭창민님이 맨날 그 이제 뭐 일진맨 일진맨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일찐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찐따 쪽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찐이었어요 진짜 찐따였고 그 학교 친구들이 들으면은 그 일진맨설을 들으면 막 웃어요 저 그 찐따 찐따 간별싸거든요 왜 왜 왜 웃죠? 찐따 썰을 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아 학창시절 찐따 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간별싸거든요 아까 저희 얘기 드린 거 뭐 체육복 저 중학교 때 이런 이런 에피소드였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네 한번 들어봐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남녀공학이여가지고 또 남녀공학이에요? 체육복을 갈아입을 때 여자애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못 갈아입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갈아입어야 됐어요 근데 화장실에 가면은 그게 너구리구리해요 담배를 화장실에서 엄청 피우니까 그래서 담배를 막 피우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오는 애들 계속 쳐다봐 근데 제가 딱 들었는데 눈을 안 맞았죠 눈을 안 맞추고 체육복을 갖고 와요 그래서 그 대변기 칸으로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여는데 문을 열고 체육복을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네 걸었어요 네 누가 열 이렇게 하는 게 맞은 거야 체육복 바지로 싸대기를 맞은 거야 일진이 응 숨을 나보더라고 나랑 딱 눈이 맞췄어 야 너 지금 죽고 싶어? 이러면서 콰앙 찍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문을 이렇게 콰앙 소리가 엄청 크기 그랬더니 갔어 그쵸? 그쵸? 주작 아닌가요? 너 죽고 싶어라고 말을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멘트도 이상하고 보통은 야 뒤질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뒤질래였던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하 너무 주작이다 진짜로 무슨 드라마 쓰세요? 아니 이게 너 죽고 싶어가 이게 일진이 할 말이 아니야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막 싸대기 날라와야 그게 정상인 거죠 아니 근데 걔도 막 엄청 포식자는 아니어서 또 포식자 앞에서 또 원래 포식자들은 저 안 건드려요 중간에 애들이 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포식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막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름 너무 안 좋은데? 최악인데요? 패션 찐따 이러면서 진짜 역겨운데요 이 정도면? 근데 저도 여기 여기 앞에서는 말을 잘 안 해요 저도 당한 게 없어가지고 나는 최고 심한 게 아까 그 단악가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디아블로2가 나와가지고 키워줬어요? 일진맨 일진맨 거를 같이 돌아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니 돌아줘가지고 심지어는 한번 체육시간에 실수로 팔꿈치로 일진맨의 얼굴을 가득했는데 보통이면 이거는 죽잖아 진짜로 하극상 중에 하극상인데 걔가 맞더니 하극상 야 넌 디아블로2만 아니면 이러면서 딱 씩 웃으면 넘어갔어 아 완전 포식자였나 보다 포식자들은 또 봐줘요 성격적인 포식자 중간 애들이 안 봐줘요 여유가 없어서 중간 애들이 죽여놔요 진짜 안 좀 죽여놔요 아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그때 디아블로2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할매감 이런 것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조금 빨라가지고 그때 막 디아블로2 팔 한쪽 부러져가지고 막 도와주니까 넘어가주더라고 아 알죠 알죠 난 그때부터 게임의 중요함 알았어 아 내가 게임만 열심히 해서 잘하면은 어떻게든 맞지는 않겠다 아 팔 부러졌는데 디아블로를 했어요 근데 하고싶어서 한 거야 아니면 키워 키워 다 해요 둘 다 하고싶기도 하고 하고싶기도 하고 이걸 하는데 일진맨이 나를 아 일진이 아니고 일진이잖아 아 일진이잖아 하고싶어서 한 거야 아니면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합리화하면서 재밌다 재밌다 그렇지 그렇지 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다 하는 거다 세대를 시키는 거죠 몰같은거 티어 높은 친구들은 유리하겠다 그런게 같이 듀오하면서 키워줄 수 있잖아요 저때는 메이플 이제 일진은 사다리에 매달려있고 제가 아 근데 여기 얘기가 진짜 많은데 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막상 다 하라고 못하겠는데 너무 다크할 것 같아서 지금 테이퍼 끼서 왔다갔다 칭가고 바꾸가면서 잡고 일진은 사다리를 걸어놓고 딴 데 가있고 팀 먹고 팀 먹고 걔네가 팀 먹고 아이씨 아 주니언의 시체가 계속 있는데 커즈하이가고 막 그랬어요 개미굴 개미굴 학교 딱 학교를 딱 등교하면은 재투표기 얘기 그만해 이씨 니가 뽑을 거잖아 등교하면은 이제 저랑 같은 군들이 있어요 저희 레벨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랑 비슷한 레벨이 한 세 명이 있고 저보다 밑에 한 두 명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세 명이서 눈치를 봐요 오늘은 이제 누가 불려갈까 그럼 이제 아니 이게 웃긴 게 아닌데 그럼 이제 우리 셋이서 싸워요 이제 눈치로 아 제가 끌려가면 오늘 저는 안 끌려가거든요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항상 저는 학교 가면은 저는 영화였어요 영화 쭉 딱 등교하면은 이제 아 이제 자는 척을 해야 되니까 일단 무조건 잠은 새벽 4시에 자거든요 저는 예 왜냐면 학교 가서 실제로 찐텐으로 자야 애들이 안 건드리거든요 아 그거 있어 그거? 가짜로 자면 안 봐주고 그니까 엎드려 그냥 엎드려 있는 거 있잖아요 자는 척 하는데 일찐들끼리 얘기하는데 웃겨 그럼 몰래 웃을 적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재택됐어 재택됐어 하하하하 아니 왜요? 왜요? 무슨 말이야? 아 왜냐면 아 웃은 게 들었으면 애들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들으면 안 돼요 아 자는 척을 해서 자는 척을 하고 있는 게 들키니까 자는 척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시는 게 나는 그게 이거 패션이야 진짜로 아니 그렇게까지 막 저는 학교가 막 그렇게 괴롭히는 애들은 친구들 아니 우리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었어요 저만 그런 거예요 아 모든 학교는 그래요 괴롭히는 애들 없다고 생각해요 중간 평민들은 아 근데 그 사회에 숨겨진 애들이 있고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도 남녀공학이었는데 저희 학교 그런 학교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괴롭히는 애가 있으면 있는 거는 알 거 아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아 쟤네들이 친한가 보다 혹은 이제 어 저 좀 심하긴 한데 그래도 뭐 귀여우니까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 밑에 사회에서는 저희끼리 눈치를 다 보고 아 학원 폭력이 네 네 그거 심각하죠 심각한 거네 네 맞아요 이동 수업할 때 책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하하하하하하 아 왜 웃어 자꾸 왜 웃어요 아 이게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전 실제로 당했던 일이고 야 이렇게 당했던 사람도 저는 항상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당했던 사람도 이제 양지로 나와서 오히려 야 니 패션 찐따 아니냐 패션 아스 아니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게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희망을 갔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용기를 갔으면 좋겠다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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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결론은 그거예요 네 이게 막 진짜 엄청난 상처가 되겠지만 이게 극복하고 네 이렇게 또 재밌는 삶을 또 살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또 보는 채널이 또 그런 친구들은 꼭 뭐 보냐면 다른 애들은 막 재밌는 거 막 바퀴날리니 본다 뭐 이러는데 바퀴날리니 아 침착맨을 몰라 아 맞아요 이말년으로 알고 이말년으로 알고 이말년으로 알고 침착맨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좀 더 저처럼 이제 침착맨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행복한 해피엔딩을 기대한다 근데 여기랑 저랑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좀 눈치가 없는 편이라서 괴롭히도 잘 모르는 스타일이고 여기는 눈치가 빨라서 바로바로 다 아는 그런 느낌이 더 예민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눈치가 더 빠르면은 더 그 마상이 더 심하겠다 아 그래요 모르면 차라리 쟤 왜 저래 전 진짜 잘 몰라요 할 텐데 눈치가 빠르면은 제가 저런 저런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생각으로 나를 그렇게 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구나 맞아 맞아 특히 남녀공황이 제일 불쾌한 게 진짜 남자하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건 상관없는데 여자애들이 보잖아 괴롭히는 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잖아 제가 급이 낮다는 걸 애들이 보잖아요 자존심이 많이 금가죠 좋아했던 애도 있는데 반에 이성이 있는데 네 이성이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성 앞에서 개끼도 막 많이 부르잖아요 그쵸 그 때 제가 좋아했던 여자애가 반에서 혼자 알투비트라는 게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항상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혼자 집에서 연습을 해 갔어요 그래서 같이 했어 걔랑 같이 하다가 근데 걔가 접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하니까 또 혼자 가몰입해가지고 엄청 썬놀이 다 잘했거든요 아 그니까 알투비트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오로지 그 좋아하던 여자애를 위해서 게임을 한 거고 같이 그냥 시간을 보내보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게임을 엄청 잘했었어요 과연 잘해서가 아니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눈치가 없는 게 뭐냐면 제가 미술을 시작한 게 그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만화를 그리라고 했는데 반에서 축구부가 축구부가 또 운동 잘하니까 일진이잖아요 저한테 만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시키면서 막 너 시켜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 야 너 그림 잘 그리지 않냐 너가 좀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요 일진들이 근데 저는 거기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잘 그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나 만화 잘 그렸나? 막 그러셨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일진이 야 너 진짜 재능있다 너 만화 해봐라 근데 그거는 이제 칭찬한 게 아니고 저한테 만화를 더 미술을 더 시키려고 숙제를 한 건데 저 눈치 없이 거기서 진짜 잘 그리는 줄 알고 미술을 시작했어요 부려먹은 건데 네 저 진짜 몰랐어요 아 전 요만큼만 부려먹어도 바로 눈치채고 아 또 나를 이렇게 시켰구나 난 진짜 몰랐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행복하게 잘 모르고 오 내가 그렇게 잘 그려? 아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랑 나를 이용해 먹다니 그 심리전을 전 책으로 쓸 수도 있는 정도로 저는 뭐 거의 프레스트검프 수준으로 진짜 몰랐어요 네 여기는 빨라 눈치가 진짜 빠르고 근데 왜 그 알투비티는 이겨먹었어요? 이겨먹는 게 눈치 빠르다면서요 그래도 게임 치는 거 싫어해가지고 아 네 뭔지 알겠다 멋있는 모습 눈치는 빠른데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거 같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게임이라는 게 힘 빼기가 어려워요 맞아 맞아 진짜 어려워 게임이 진짜 특히 그 나이에 어렸을 때 그리고 올콤보 하나 의미 없는 게임이라 사실 제가 게임은 진짜 힘 빼기가 어려워 봐주는 거 해 주잖아 어 진짜 힘들어 티라만도 안 돼 봐주는 게 전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여초게임 다 잘해요 그들을 위해서 만들 마비노기 마비노기 또 뭐 있지? 큐플레이 큐플레이는 랭커요 큐즈 맞추는 거 큐즈 맞추는 게 아니고 거기는 채팅창 가서 여자들이랑 이렇게 친목 싸면서 큐앤하는 게 원래 저희들만의 세계가 있는 거고요 나 옛날에 그거 있다가 물폭탄 터지는 거 뭐지? 크레이지 아키드 어 그거 그거 나 그거 있다 여자랑 얘기하려고 그것도 이제 금비행기 제가 먼저 알았을걸 제일 먼저 볼까 거의 그 정도로 그런 건 원조가 이제 포트리스에요 원래 오디션도 하고 포트리스는 저희 세대가 아니라서 포트리스는 근데 나는 남자끼리 해긴 했어 포엔 포엔 저한테 큐앤이 다섯 명 있었어요 근데 사진 공유하자고 하면 그때 이제 연락 끊죠 아니 그 처음에 이제 막 이럴 거 아니야 아 한 번 사진이야 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찍어놓은 게 없네 아니 그거는 잘 모르는 거고 오히려 멋있는 척 해요 아 진짜? 나중에 뭐 하자면 해서 계속 좀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었어요 큐앤이 아 혹시라도 눈치 깔까봐 눈치 깔까봐 본인처럼 눈치가 좋을까봐 0.1%라도 의심의 씨앗을 심기 싫어서 그래서 예 오히려 쿤앤이 어 하다가 고민을 계속 하다가 오히려 수렴으로 가는구나 잠수해버리죠 애인 해제하고 또 새로운 애인 찾고 하드리로 찍으면 되죠 하드리로 찍으면 되죠 새로운 애인을 찾는데 하드리로 찍으면 되죠 하드리로 찍으면 되죠 제 대학교 스무 살 때 처음으로 소개팅을 해봤거든요 저는 셀카를 인생에서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었어요 누가 지금 채팅을 해봤는데 그말하고 여행 얘기하면 안되냐 저는 채팅이 너무 웃겨고 있네 그 찐따들어도 특징이 되냐면 셀카를 못 찍어요 어떻게 찍는지 저는 찍고 나왔을 때 제일 멋있다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소개팅을 처음 했는데 여자에게 사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걔 실제로 만나야 되니까 인생 첫 소개팅이었는데 그래서 씻고 나와서 머리 젖은 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보냈어요 혀 내밀고 머리 젖은 채로 공혁준 표정인데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인상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보내고 걔가 그때부터 연락이 끊기더라고 연락을 안 하더라고 그러면 게임하다가 만난 여자를 실제로 절대 없죠 왜냐면 얼굴 보자 하면 바로 저는 그때부터 안 보니까 나는 그 크아하다가 만났는데 그때 고등학생 때 너무 떨리는 거야 실제로 만났어요? 흥동하는 진따구나 아니 미술학원에 미술학원이니까 친구의 친구였어 친구는 아니니까 여자애니까 충천에 지하상가가 있어 보통 이제 중고딩들 놀 때 거기 많이 가니까 갔는데 아 그때도 그랬네 그때도 키가 컸어 걔가 말을 못 걸겠는 거야 얼굴 시뻘게 져가지고 키 큰 거에 약간 있구나 걔가 여자애가 안녕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뒤돌아서 아무도 못했어 진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거길 왜 기어나가요? 아니 궁금하잖아 누군지 본인이 부족한 걸 알고 있잖아요 없어요 그게 뭔 상관이야 그 정도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진짜요? 자기 객가다가 덜 돼있네 너랑 달라 그런 부분은 행찐이래 행찐 행대화를 친다 절대 안 돼 저는 진짜 찐따 썰은 딱 지금 다 얘기한 거 같아요 오늘 저는 한 500개 더 있어요 벌써 소진 저는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일찐이 없더라고요 중학교 때까지 있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없었어요 이게 뭐지? 인문계 시럽계 나눠지니까 그런 안 좋은 애들은 다 시럽계로 가고 시럽계피야 아 근데 팩트긴 했어 그때 진짜로 춘천하게 됐어 그때 점수가 시럽계가 전반적으로 낮긴 했죠 근데 인문계라고 무조건 다 높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긴 한데 인문계 오니까 애들이 다 그러니까 머리가 커져가지고 싸움을 잘하는 건 그냥 잘하는 거고 지금도 어른 되니까 싸움 잘하는 뭐 예를 들어서 정창선 님이 저희를 막 괴롭히고 그러진 않잖아요 똑같이 되더라고 고등학교 때 여기는 좀 심해 아니 왜냐면 제가 26살 때인가 저도 이제 꽤 군대도 갔다 오고 대가리 좀 커지고 가다가 이제 부산 서면에서 가다가 우연히 거기에서 제일 상위 포식자를 길 가다가 봤거든요 와 지하철 밑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땀이 나는 거예요 등에 PTSD가 와가지고 진짜 PTSD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지하철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하도 나오는데 거기 피해가 안거져가지고 다시 내려갔어요 와 그건 진짜 무섭더라 26인데 내가 나는 그 무서움을 여자한테 느끼는 거 같아 요즘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과연 지금도 내가 쫄까? 아니 근데 그 옛날에 괴롭혔던 사람한테 연락 오거나 그런 거 없어? 있었어요 DM으로 사과 한 번 했었어요 아 그 괴롭힌 친구가? 괴롭힌 친구 메인은 아니고 서브급 걔가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장문으로 DM으로 뭐라고? 그냥 뭐 내가 어떻게까지 행동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방송 나온 거 봤는데 좀 미안하다 이런 썰을 푸니까 이런 썰 푼 적 거의 없어요 제 영상에 딱 한 번 있었어요 인생 얘기 한 번 근데 갑자기 왜 연락을 해가지고 찔렸나? 네 찔렸나봐요 근데 걔는 걔는 그렇게까지 센 애는 아니었는데 어제 답장은 안했죠 아 근데 답장 안하고 그냥 읽고 그럼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좀 약간 기분이 풀렸나요? 더 화가 났나요? 뭐 아무렇지도 않았나요? 걔는 메인급이 아니라서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보다 근데 여기서 더 큰 애가 와서 사과해도 더 큰 애가 와서 사과해도 사장 뵙고 와 이런 건가? 사장 나와 어린 나이에 치기라고 하기엔 너무 나쁜 애들이기 때문에 저는 용서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도 얘기 들어보면 심하긴 한데 여기서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다큰해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맞습니다 사장 나와 저희는 맨날 이제 같은 방에서 자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 쓰던 얘기들 한 번 들어보면 진짜로 아니 그걸 자장가로 쓰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자기 전에? 그 얘기를 하자가 아니고 누우면 가만히 있다가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누가 먼저 얘기를 시작을 하면 이제 이어지고 이어지다가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 기승전 그 얘기에요? 네 보통 그렇게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황은 아니었고 연락원에는 한 사철관 정도? 사황? 사철관은 근데 맞아요 근데 요즘 사회 분위기가 학교폭력 이런 거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 옛날에도 안 되긴 했었죠 뭐 뭐라고? 그니까 학교폭력이 있는 순간 바로 아웃되잖아 아 그건 무조건 아웃시켜야죠 근데 옛날에도 있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SNS도 없고 하니까 밝힐 그게 창고가 없다고 그런 거지 옛날에도 뭐 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런 거를 이제 와서 밖에서 얘기하는 사회가 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나도 학생 때 진짜 심했던 게 나는 학생들끼리는 뭐 없었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때렸어 학기채 뭐 무슨 야구 방망이 별의별 걸 다 맞아봐가지고 수건으로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고 제일 심했던 거는 선생님이 자기가 불쾌하면 제가 맞은 적은 없는데 그때도 약간 이제 놀고만 담배 피고 있는 친구가 맞긴 했는데 제가 평소에 그 친구를 좋아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때리는 때 어떻게 때리냐면 그냥 아무데나 막 때려 이렇게 막 막 진짜 무슨 UFC 하는 것처럼 때려 그러다가 자기 팔이 부러진 거야 자기 때리다가 자기 때리다가 오늘 못 이겨가지고 잘못 때렸어 어 잘못 때려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니 저기 맞나? 그때 당시에도 그게 언제야? 20년 전이니까 너무 심했는데 요즘 그런 게 없어져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이쯤에는 선생님 그거는 이제 거의 없죠? 없겠죠?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때도 뺨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맞아가지고 제가 한번 되들었었어요 선생님한테? 야 멋있다! 와 감성적으로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때 들었어요? 그 선생님이 그 손 놓으시죠 그 선생님이 깸 때린 선생님이었는데 깸 때린 선생님이었는데 사과하세요 비비를 비비를 많이 그때는 비비 바르고 이런 것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비비 바르고 와가지고 여자애가 무슨 화장이야 하면서 물을 붓었어 얼굴에 아 얼굴을 붓었어 거기까지 하시죠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떨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하고 집에 갔어요 가방 말고 갑자기? 이미 저는 학교에 마음이 떠났었어요 그때 자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상태인데 그때가 결행의 날이었어요? 결행의 날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러고 나서 자주 이렇게 하고 가방 메고 거기까지 거의 그러니까 이제 친구도 싫고 친구도 싫고 학교도 싫고 선생도 싫고 다 싫고 공간도 싫고 다 싫고 정이 뭔가 뚝 끊겼나보다 네 정이 다 끊기고 그렇게 한번 따지고 그 선생님한테 여자애는 괜찮지만 여자애 빼고 다 싫었나보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한테 또 저 꿀려가서 또 엄청 맞고 뺨 엄청 많이 맞고 그 선생님한테 그리고 그냥 아 그만할게요 하고 바로 가방 메고 집에 가서 한 3일 이따 가출했어요 가출한 이유가 엄마한테 자퇴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다 나오겠다 지금 가출한 이유가 집에서는 또 이제 부모님이 또 다시 어떻게든지 학교로 다시 이렇게 보내려는 그 행동을 보이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은 학교에 다시 가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나가게 된 그런 느낌 어머니는 말씀하신 게 고등학교 네가 그만두는 건 어쨌든 괜찮은데 추억은 못 산다 학생절 추억은 걔네 친구가 평생 간다 아 어머니는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셨다고 어머니한테 말 절대 안 했죠 집이 좀 그때 가난해가지고 또 집도 좀 어머니가 또 걱정하실까봐 말 안 했구나 네 집 어머니 막 아침에 가서 밤에 대근하시는데 제가 그 행동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자퇴시켜달라고 가출했죠 그런 지금 추억 만들기 그 단계는 이미 한참 지났는데 네 이미 왜냐면 제가 초중고 다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거의 놔버린 거지 그래서 가출했을 어머니가 예상을 잘 못 하시네요 추억은 지금 충분히 너무 많이 만들고 있잖아 지금 가출을 했어요? 차고 넘을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가출을 하고 한 가출했는데 또 그때 제가 병원도 다녔거든요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 아니 이게 다른 쪽으로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 너무 힘들다 듣기가 조커민수 닷커민수 여러분 그 투표 아까 빠니 부터 야 그만 제발 사줘주세요 지금 분들 사과하세요 지금 그냥 진 걸로 할까 내가? 빨리 사과하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양심껏 내가 빠니 부터 찍었다 하시는 분들은 준비나 미안해 한마디만 하세요 비불썸푸 한번만 비불썸푸 준비나 미안해 그만 그만해주세요 제발 똑같아요 그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저는 잘해보려고 근데 이미 터질 거 있었으면 이미 터지셨을 거야 진짜 그런 쪽은 아니신 것 같아 딱 알잖아 그리고 우리가 딱 얘기해보면 진짜 옛날에 그랬던 사람인지 아닌지 알잖아 우리 셋은 동료예요 닷커민수 아니고 닷커민수 아닙니다 저 재밌는데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 저희가 안 그래도 오늘 올 때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여행 얘기는 다른 데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지겨워할 것 같아서 그럼 우리 찐따기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이거를 좀 해볼까 했는데 찐따기는 힘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타고 타고 가다 보면 대학교로 가면 힘 조절이 돼요 대학교부터는 재밌게 찐따생활이 되는데 아 그러네 유쾌찐따네 대학교부터는 그러네 그러네 왜냐면은 제가 행복했던 세상은 대학교 때는 주먹이 없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힘으로 등급이 나눠진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외모로 나눠지잖아요 무슨 우리나라 역사 같네요 네 근데 외모로 나눠지면 달라질 게 없잖아 근데 근데 그건 맞지 적어도 맞지는 않으니까 무민정부 출범이네 헉나다 헉 대학교부터는 이제 입으로도 어떻게든 살아가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연애가 끊긴 적이 없거든요 연애도 다 했어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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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이걸 안 믿었어요 저는 못소리였기 때문에 저는 엄청 오랜 기간 못소리여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약간 뻥까 치는 친구도 많잖아요 근데 보니까 센척하는 줄 알았다 네 근데 보니까 술자리나 어떤 여자들 있는 자리에서 확실히 말을 재밌게 잘해요 진짜로 제가 그거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저랑 했을 때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쵸 뭐 뭐 보여줄 필요가 뭐 재밌게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그렇게 타고 그럼 뭐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네 그때 준빈씨는 여친에게 되게 서윗한 남친이었어요? 준빈아 안미안해 그런데 안미안해 제가 그 별명이 목줄이었어요 목줄 여자친구가 개 주인이고 아 너무 맞춰줬어요? 끌려다녔어요 그냥 다 맞춰줬어요 그니까 그 여자친구가 키 큰 남자 좋아해가지고 제가 깔짱 7cm 길고 4kg를 다녔어요 7cm 7cm 진짜 지금은 안 신죠 지금은 안 신죠 지금은 제 키도 좋아해 주는 여자를 찾고 있는 거고 근데 그 7cm가 움직일 때 상당히 힘들어요? 아니 근데 그걸 계속 신다보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깔짱이 또 유행이었어요 남자하면 깔짱 드리기 하이탑에다가 깔짱 드리기 깔짱에 스키니진 입고 그다음 저 마이 입고 이렇게 해서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게 댄디한 남자라가지고 마이 딱 두 개 사가지고 그 마이만 계속 로테이션 돌리면서 복숭아병이 양말 위로 올라와야 돼 여기까지 그 여자이를 한 달 쫓아다녔어요 깔짱 깔아가지고 한 달 쫓아다닌 다음에 이제 그 여자친구가 기숙사 살았는데 기숙사에 가서 앞에서 이제 고백을 했죠 제가 한 달은 썸 정도 탔어요 같이 둘이서 술먹은 적도 됐고 그다음 심지어 그냥 술집 다니고 룸술집에서 그래서 아 이거는 룸술집하고 그냥 술집하고 차이가 있어요? 좀 비싸니까 더 아뇨아뇨 그 룸카페처럼 이렇게 짧게 그러니까 더 비싸잖아 뭐 조금 비싸긴 한데 안주나 뭐 이런 게 더 비싸잖아 그러니까 부담을 안 느낀다는 거잖아 나한테 그래서 그렇게 사귀었으니까 이건 사귀는 거다 해서 제가 한 달 정도 있다가 한 달 정도 그렇게 하고 제가 기숙사 앞에 가서 고백을 했어요 너도 알겠지만 일단은 안다는 게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만나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알겠지만 나 저기 니 좋아한다 우리 사귀자 이렇게 얘기했고 부산 사람이니까 사귀자 이러니까 그날 그렇게 겁에 질린 표정으로 기숙사가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사귀었다며?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때 아니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어장관리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했는데 한 달 뒤에 걔가 술 먹고 전화했어요 사실 사실 자기도 좋아한다 그래서 사귀자 그래서 그래서 사귀었어요 제 생각에는 한 달 사이에 다른 트라이를 좀 해보다가 그렇게 사귄 거 같아요 왜냐면 걔랑 결국 안 좋게 끝났거든 아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막 쏙 든 건 아닌데 그러니까 준빈씨 그 상상으로는 버리긴 아까운데 쏙 든 건 아닌데 예 예비 15번으로 딱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망은 다 됐고 3지망 그 좀 안전 지원을 했던 그게 남아서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버리기 아까운 게 아니고 그냥 기한대야 기한대 응 그런 놈 같다 기한대 좀 왜 그렇게? 그래서 추합했어 어쨌든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합격은 했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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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첫 연애를 했죠 제가 그때 그래서 연애를 딱 하면서 와 나도 이제 여자를 만날 수도 있구나 왜냐면 제가 그 자퇴하고 집에만 키코버리처럼 살 때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어떤 여자가 나랑 뽀뽀하고 싶고 연애랑 하고 싶을까 어쩌면 연애라는 게 허상이 아닐까 아 나도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와 세상이 나를 가지고 몰래카메라 하는 게 아닌가 이건 투르몬쇼가 아닌가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다이소 가서 거울 보면은 와 저 사람 나 같은 얼굴과 나 같은 몸뚱아리를 누가 좋아해줄까 라는 생각 나 진짜 많이 했어 진짜로 누가 내 입을 좋아해줄까 응 미용실 다이소 거울 이런 거 보면서 와 진짜로 똑같구나 이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연애를 못 하신 분이고 그거를 허상이 실제라는 걸 몸소 실천하셨고 저는 그건 허상이었다라는 거를 허상은 허상일 뿐이고 전 연애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감 못 한다고 나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분명히 이성은 존재하고 연애도 지금 막 자행되고 있다 네 굳게 믿고 네 나도 나가서 이 바깥 세상으로 가면은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속으로는 그래도 이런 사람한테 누가 연애를 해줄까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오 이런 얘기를 안 했네 우리가 그 모니터 앞에 모니터 앞에 그 하다 비치잖아요 특히 그 로딩 화면 넘어갈 때 컴퓨터 앞에 컴퓨터 앞에 얼굴 깜짝깜짝 놀라 얼굴이 나오잖아요 제가 진짜 그리고 머리 안 까만 했잖아 10시간동안 게임밖에 안 나오거든요 보면서 와 이런 남자랑? 하면서 결국은 또 큐플레이크에서 또 애인이랑 얘기하고 그런 얘기밖에 안 했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는 거지 컴퓨터 앞에 나를 보고 나서 딱 느끼는 거야 아 안 되겠다 난 누구한테 뭘 해도 안 되겠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뭘 해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20대 때 거의 포기를 했어요 전 10대 때만 그렇게 그 아이디도 그때 큐플레이 아이디가 세라피였거든요 제가 디지몬 세라피몬 보고 한 건데 그래서 막 들어가면 또 라피야 왔어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가면 막 라피 하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다시 히히덕덕대면서 하하하하 근데 진짜로 저는 요즘에 진짜 느끼는 게 이 사람이 양지로 뭐 자기가 걸어 나온 것도 있지만 양지로 나온 게 너무 다행이다 이 사람은 진짜로 라피 어디 양지로 안 나왔고 막 음지 갔으면은 진짜 미안한 말일 수도 있지만 뉴스에서 뭐 잘못된 걸로 나왔을 수도 있겠다 뭐가 됐든 간에 정말 다행이다 조커래 조커 하하하하 근데 성격이 저는 그렇게 뭐 잘못됐을 거 같진 않아요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가도 왜냐면 성격이 되게 계속 탈축으로 찾으시고 아 그건 맞아 계속 방법을 모색하고 아 맞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됐어도 다시 돌아가진다고 하더라도 뭐 그럴 거 같아요 지금 토니랑 말투가 온영박사님 같으세요 하하하하 우리 금쪽이 금쪽이는 다시 해도 굉장히 사랑받고 라피 우리 라피 라피는 그럴 거 같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이었으면 되게 다 포기하고 진짜 그냥 쭉 그렇게 살았을 거 같은데 계속 뭔가 탈출구를 찾고 되게 열정도 많은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야 칭찬 처음 듣는다 진짜 난 주위에서 많이 한다니까 칭찬은 앞에서는 까지 앞에서 우리끼리 막 칭찬하면 그게 뭔 재미야 그래 맞아 또 낙간지러우니까 그치 있을 때 칭찬하면 열정 많고 되게 머리 좋고 이런 친구예요 근데 인성은 그냥 평균 인성은? 네 착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착한 사람은 아니야 악해요? 악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일반인 악할 때도 있고 착할 때도 있고 어 모두가 그렇죠 인간은 다 그런거죠 양면성 너무 착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격이 뭔가 날 보면서 얘기해 왜 나도 착하진 않아 그렇게 여기 나쁘니까 너무 착한 사람은 뭔가 악이 있는데 참는 거예요 그렇죠 터뜨리는 것보다는 악할 때 악하고 근데 확실한 건 음침하진 않아요 밖으로만 이렇게 하고 밑에서 뭘 하는 건 없어요 술침탄대 네 드러우면 그냥 겉에서 더러워요 손떨어 왜 이렇게 손떨는 거 처음 봤어 이상한 소리 할까봐 라이브예요 라이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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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굉장히 뭐 더러운 짓이 좀 있었나봐요 아 아 그래서 저는 그 거기까지 눈치를 그 힘든 와중에도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네 유명해지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인터넷에 글 같은 거 한번도 안 써봤어요 왜냐면 혹시나 기록 남을까봐 그러니까 전 완전 안전반맹에다가 미래의 나를 위해서 미래의 준비를 해주겠지가 없었어요 저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글도 안 쓰고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준비된 인지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언젠가 유명해져서 이 얘기를 풀어야지 근데 나는 그 생각을 할 때는 대단해 나는 내가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해가지고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타입이라서 근데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는 어때? 유명해져서 저는 그 그 기분이 좋아 아니면은 MBC 연예대상 신인상 받을 때 가가지고 걔네 이름을 나열하려고 했어요 원래 제 꿈이었어요 제 망상 망상 많이 하잖아요 그게 좋아요 그건 그런 거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폭력을 안 쓴다 망상 와중에도 야 대단하긴 하다 근데 이제 그건 저봤죠 아 이게 생각보다 이 일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구나 그치 그치 사회 사는 게 그래서 레알 조컨 과커 연예대상까지 조커민수 그 요즘 주는 생각이 연예대상에 연예대상에 한번 기웃될 수는 있지 않을까 아니 뭐 그 노려봤어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아니 그게 신기한 거야 방송사 연예대상이야? 아니 뭐 연예대상이든 연기대상이든 어디든 제가 또 대상? 대상 말고 그냥 저기 그냥 신인상? 네티즌 인기상 네티즌 인기상? 어 충분히 가능하죠 베스트커플상 뭐 이런 거 아니 원래 해요 그런 거 아니 근데 신기해 복수할 대상이 있다는 게 신기해 나는 딱히 복수할 대상은 없어 그러니까 한 중반까지는 복수 하나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 공혁준님 오셨는데요? 어? 혁준상 공감 많이 하셨을 텐데 아 옛날부터 시작하잖아 사람은 찾기 저거 이제 여긴데 저거 사람은 찾기 여긴데 아니 근데 혁준상이 상관없어요 제가 그 20대 초반에 그 팟 그 다음 팟을 진짜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그 멤버들 되게 좋아하고 제가 딱 연예인 편도 안하고 이런 사람인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심창민님이랑 2등이 혁준상 진짜 혁준상 얍얍 그 룩공절에 저 아직도 기억나요? 회사 끝나고 와서 진짜 화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울진 않았는데 여기 약간 맺히더라구요 룩공절을 보면 약간 촉촉해졌어 네 진짜 감동 먹었어 진짜 이런 날이 우는구나 그리고 그전에 어디 뭐지? 지스탄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악수했잖아 악수는 나 악수하고 하고 아마 껴아났어 그래가지고 그때 저 진짜 육성으로 오우! 막 트위치 보면서 어? 진짜 화해하나? 막 이런거 근데 이런 얘기 아 충격받은거 유튜버끼리 누구 만났을 때 롤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롤이 뭐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인싸중에서는 진짜로 아니 롤을 그래도 최소 들어보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롤에 대한 단어를 몰라요 10년동안 귀를 막았다는거 아니에요 아예 인싸중 인싸 우리들의 얘기를 겉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거 아 근데 롤은 어떤 분이 롤을 몰라요? 롤은 인싸게임인데 롤은 인싸게임인데 롤하니까 외국이산가? 아 외국이사라도 알 것 같은데 여자 유튜버였는데 롤이 뭐야? 하면서 저는 충격받은 그거였어요 그 한 2년전에 여행 크리에이터 몇분들이랑 해서 제가 여행을 한 번 갔었는데 그래서 막 게임 얘기를 해서 아 뭐 롤 얘기하니까 다 롤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디코로 하면 되잖아 그니까 어? 디코디코라니까 어? 디스코드 아 디스코드 모르구나 다 몰라요 아 디스코드는 모르지 모를만 하죠 어떻게 몰라? 근데 일곱명 있었는데 일곱명 다 몰랐어요? 디스코드 아니 디스코드는 롤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롤은 근데 들어보긴 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인싸들도 게임 하거든요 그 인싸도 무슨 게임 하죠? 그 인싸는 게임을 너무 안좋아하는 인싸인거에요 그니까 그레스케에서 막 되게 순도 높은 인싸라고 하기에는 그냥 게임 안좋아하는 인싸 나도 그랬음? 어떤게 그랬다는거죠? 롤을 몰랐다는거? 아 딥코드 아니면 룩공전에 눈물 난거? 스팀이랑 딥코드 스팀은 더 모르지 스팀은 모를 수 밖에 없어 스팀은 모를 수 밖에 없어 스팀은 모를 수 밖에 없어 스팀은 롤을 하는 친구들도 내가 게임 뭐해? 그러면 아 난 스팀 게임 많이 한다 그러면 스팀이 뭐야? 무슨 게임이야? 그런다니까 스팀은 내가 모를 수 있기는 해요 아직까지도 침착맨이 뭐야? 가 나오는게 신기하다니까 이말련은 알고 내가 볼 때 그 기준이야 이말련은 아는데 침착맨은 모른다? 걔는 인싸 침착맨까지 안다? 아싸까지는 아닌데? 조금 이제 그런 빛급 문화를 즐기는 사람 근데 이말련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요그 요그 요그를 어떻게 알아? 요그 저 알아요 요그 그거를 어떻게 알지? 어? 다 아시는거 아닌가? 요그는? 뭔 요그여? 뭔 요그여 요그사론이요? 몰라? 요그사론? 근데 팟수만 하고 투수는 안했지? 왜냐면 저는 팟수만 하고 투수는 안했지 난 투수였어 팟수를 하면서 트위치가 먹히는 느낌이라서 다음 팟이 트위치를 처음에 엄청 싫어했대요 왜냐면 다음 팟의 그 있잖아 자존심 아니 애초에 말 자체도 백수 플러스 팟이라서 팟수였는데 그게 트수 트수하니까 이게 완전히 가져가버린 거잖아요 어감도 팟수가 더 좋아 팟수 트수 트수로 뭔가 약해 그리고 이게 지금도 직장 다 있으신 분들을 트수라 하잖아요 그때는 진짜 진짜들만 모이는게가 팟수란 말이에요 진짜 백수라서 팟수인데 이제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그게 조금 고름이래 고름 원래 그들은 고름이라고 해요 아 진짜? 제가 그때 그 다음 팟에서 아프리카 갈 때 비난을 엄청 받았었어요 비난 받을만 하네요 네 비난을 받았는데 배신맨 이해가 안됐거든요 이해가 안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트위치로 가면서 계속 이해가 안됐어요 왜 이들은 이들은 왜 그 탓수 그 뭐 원수 트수 트수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왜 화를 낼까? 이게 뭐 좋은 뜻도 아닌데 우리의 문화인데 그들이 가져왔다 마치 찐따 아싸 인싸들이 나 찐따야 집에서 뭐 TV 본다고 나 아싸야 이런 거 가져가면 저희가 화내는 것처럼 그니까 진짜가 아닌 것들이 우리 뭐 파스 투수 이런 거 가져가니까 불쾌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별로 막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닌데 집에 뭐 누구 내 집에 돌멩이가 있는데 돌멩이를 가져갔어 그게 전부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 돌멩이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돌멩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가져가 버린 거야 겨루게 간을 빼먹는 거지 근데 나중에 자부심을 느끼더라고 어떤 자부심을 느끼냐면 우리는 진짜 웃겨 어떤 저그 군체처럼 우리는 순도 높은 드립을 사용할 줄 알고 아프리카 쪽은 되게 유치하고 그냥 뭐 별풍선이나 받아서 뭐 하는 곳이지 별풍이나 쏠 줄 알지 승수 재미 방송은 다음 팟이 훨씬 재밌게 만들어 다음 팟이야말로 시청자와 어 그땐 피디라고 했거든요 피디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고 자기 맘대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가는 것은 좀만 터진다 이거 터진다 이제 우리를 무수하는 행위고 어 우리는 이거 결제 통과 안 했다 근데 결제 통과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애초에 가면 무조건 요게 그때 화냈어 안냈어 그 대거 이제 다음 팟에서 트위치를 이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그때부터는 안 봤어요 트위치를? 아니 그 떠나고부터는 이제 그냥 아예 그 시장 자체를 이제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그니까 저랑 다른게 저는 다음 팟을 아예 안 보고 그 막 그 도네이션은 없을 시기에 트위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가브리엘 옛날에 그 영상 있어요 가비 얘기해도 되나? 상관없죠 가브리엘님 그때 핫스토어 하시면서 용사에 쥐는 거 이런 거 할 때랑 뭐하냐 새끼 이런 거 하실 때 그걸로 입덕을 해서 얌얌님 석준상 이런 헉뿌리엘 아니 그 땐 그랬다 저는 완전 여기가 반대죠 세대가 저는 트위치 시작부터 그냥 한 사람이고 트위치 시작도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 그 그 뭐야 먼트린이지? 뭐 먼트린 있는데 저는 그 블러드 트레이 아니 그 노래 노래 아 이거 하는 거 뭐지? 까먹었어 뭔 트린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인싸 파워트린 파워트린이 인싸라고? 저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였어요 저는 피디님들 닉네임 말하기는 좀 그렇고 피디님들 말하기는 좀 그렇고 밥 먹을 때 이제 무슨 순이야 이런 거 보면 채팅하는 거 보면서 같이 웃으면서 밥 먹고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게 왜? 뭐 때문에? 그냥 뭐 논란 있으신 분 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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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신 분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트위치에서 돈을 줄 테니까 오라고 해서 밝히고 간다고 해도 거기 왜 가냐? 여기가 더 재밌는데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돈을 준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라도 해야지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돈 때문에 가는구나 서운하다는데 아예 이해를 못하니까 조건이 이쪽이 더 좋다는 거야 여기가 더 재밌으니까 아예 완전 설득이 안 돼 애초에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너 재밌으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 돈을 주니까 가네? 여기가 더 재밌지 않아? 근데 뭐 돈 주니까 거기 뭐 유혹이 됐겠지 뭐 이렇게 일하고 또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트위치는 모든 사람이 방송할 수 있는 블랙홈이 없고 거기서 쇼킹을 해서 거기 인사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이제 다음 팟 피디분들은 진짜 진짜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만 즐길 수 있는 돈을 왜 버는 거야? 돈을 왜 버는 거냐 그렇고 솔직히 앉아서 썰만 풀고 게임만 하는데 돈을 왜 버는 거야 이런 마인드긴 했어요 저도 그런 거는 알겠어요 근데 아예 감히 돈을 벌어? 그러니까 돈을 너무 쉽게 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네 생각할 수 있는 인과관계 근데 A조건 B조건을 했는데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죠 화자는 게 아니고 왜? 왜 가? 트위치는 보기 불편하고 다음 팟은 좋았던 게 그 다음 팟 플레이어 원래 집에 혼자 있으면 프로그램 많이 쓰잖아요 다음 팟 플레이어를 그래서 옆으로 딱 눌리면 바로 그게 뜨니까 방송만 편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팟 플레이어가 엄청나게 우월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미개하다 이거예요 아프리카 플레이어랑 트위치는 딜레이도 길고 아프리카 옛날에는 깔아야 됐으니까 셋업을 해야 되니까 아프리카는 그걸 깔아야 됐고 트위치는 딜레이가 한 10초 정도 됐어요 아 맞다 초부터는 메커니즘이 다음 팟이 훨씬 좋았어요 이게 불편했다고 하시는데 저랑 아마 팟번이 다를 거예요 근데 트위치가 보기는 편했어 그냥 인터넷 창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아프리카를 뭐 깔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들어가서 뭐 뚝뚝 누르면 되니까 쉽긴 했어요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걔네들의 논리가 뭐였냐면 심지어 다음 팟에서 영화 같은 거 막 트는 개인 PD분들이 계셨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작권 없이 저작권 걸리는 거거든요 맞지 맞지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인지도가 이제 대중들한테 많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건데 이제 운영자가 이제 제지한다 보니까 운영자를 막 욕을 하는 거야 왜 건드냐고 이거를 이거 좀 이상한데 아니 영화 계속 보고 썼는데 나 어디서 보냐 이거 이거 어 예 운영자 운영 개못한다고 막 욕을 하는 거야 운영 못한다고 그걸 하면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 그때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다음 팟이 후원제도를 도입을 했었어요 낭만 그러면서 같이 없어졌거든요 같이 없으니까 그니까 뭐 한다고 어? 뭐 한다고 후원제도를 만들었냐 이거야 낭만시대 후원제도를 왜 만들었냐 그니까 애초에 뭐 비즈 뭐 그 PD는 생각이 없어 애초에 근데 하지만 우리라고 생각해 난 거기서부터 쇼킹한 거야 그니까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PD 방송하는 PD 생각도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안 해 그러면서 우리래 그니까 나는 거기서 계속 이해가 안 돼 그게 뭐지 그니까 그게 그게 진짜 그거죠 좆좆소 돈을 안 주면서 가족같이 일해라 약간 그런 거 아니까 왜냐면 편하게 방송하시잖아요 저는 그 마인드 그리고 옛날에는 뭐 저도 그랬지만 저작권 의식이 되게 없었던 때잖아요 막 소리바다 아 그쵸 푸르나 저도 뭐 솔직히 말하면 썼고 그때는 잘 모르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인식이 개선돼서 그런 거는 그냥 아 쟤돈 주고 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하는데 그때는 막 진짜 어 MP3 반대하는 가수들 욕하고 전 막 그랬어요 전 진짜 박탈감이 너무 컸어요 그 그 다음 파트에서 한 명씩 나갈 때마다 아 뺏겼다고 생각하지 너무 아니죠 PD들 잘못이죠 그니까 자본주의에 쓸려가지고 우리 진짜들을 몰라보고 우리가 키워줬는데 어 맞아 왜 네가 나가냐 네가 왜 트위치를 가 그때 나왔던 두 가지 의견이 있었거든요 저는 또 그 또 기억이 나는데 우리를 이용했다 우리를 자기네 그 더 좋은 메인스트림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용당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동안 본거는 기억 안하고 공짜로 본거는 기억 안하고 이용당했다는 주장이었고 간 그 PD들을 돈의 미친놈이라고 했어 돈 미세 실제로 어 돈의 미친놈이라고 했어 그때 거기서 나온 게 실제로 돈 미세였죠 그리고 나도 진짜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혁준상이 진짜로 그러니까 후원 없을 때 자기 카카오톡 아이디를 까시면서 디프티콘 받는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카카오톡 아이디를 까시는 거야 나름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어?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 좋지 않아요? 뭐? 그런 혁준상이 이제 우리를 보고 있네요 날 얼마 전에 만났잖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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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통천에 만난 것도 되게 신기했고 맨날 보던 사람인데 난 다 신기했어 진짜로 혁준상도 실제로 보니까 카메라 안 켤 때 똑같더라고 하시는 게 너무 웃긴 거야 진짜로 저희는 되게 그런 게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보기만 하다가 그러니까 저기 채팅창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안에 들어온 거야 마치 그 이제 모니터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연예인들 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런 거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재밌지 재밌지 새삶을 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재밌어요 임방을 옛날부터 봤기 때문에 그쵸 그쵸 오히려 나는 뭐 무한도전 이런 거 보긴 봤는데 다 챙겨보진 않았어 그냥 누가 틀면 보고 이런 트위치는 항상 켜놨어요 잘 때도 켜놓고 그러니까 친구들 놀러오면 물어봤어 저거 뭔데 저렇게 맨날 켜놔 그러면은 난 저걸 켜놔야지만 잠을 잔다 켜놓고 잤어 진짜로 중독돼요 실제로 저도 중독됐던 시기가 있었어 요즘에는 안 보는데 저도 요즘에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욕을 많이 먹는 게 아 너무 찐따 그게 없어졌어 옛날 감성이 없다 너무 옛날 감성이 없다 이러는데 진짜로 주변이 다 바뀌어버리니까 똑같은 스탠스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 갖고 있는데도 이게 인싸처럼 보인다 어쩐다 이러니까 그리고 저한테도 연예인 누구 만나면 또 누구 만났다고 또 연예인 뭐 쪼쪼 하는데 어느 누가 연예인 누가 만나자 하는데 그걸 안 뿌듯하게 안 가겠냐고 방송 어디 나오라고 하면 안 나가겠냐고 제가 요즘에 뭐 거의 수도꼭지 수준 얘기 듣거든요 틀면 나온다고 근데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요 근데 안 나가는 것도 되게 건망진 거 같아요 어 맞아 맞아 어 저는 비극 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나가겠습니다 어 이게 또 별로 웃긴 거야 그 사람들은 진짜 박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거 인정하는데 저는 그 정도 감성은 없어서 부르는데 어떻게 가 어 진짜로 나도 나도 막 팀창민님 전화 오고 이러면 어 일어나가지고 바로 이게 있어 잠이 바로 올게 저번에도 한번 전화 오셔가지고 자다 받았는데 진짜 자다가 이렇게 받았나니까 나오라고 그러면은 진짜 안 되는 거 아니면 당연히 나와야지 근데 꿈의 무대인데 여기에는 안 되는 근데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생각해볼까 아 진짜 여기 꿈의 무대에요 저한테는 진짜로 여기를 두 번이나 밟았다 꿈의 무대에서 추 한번 추시겠습니까 치면 안 돼 근데 치면 안 돼 식사를 뭐 식사를 뭐 시켜놓을까요 지금 뭐 좋은 거 시켜주시나요 아 예예 뭐 드시고 싶은 거 지금 시켜놔야 가위바위보 시키는 사람이 고르기 아 그지 같은 게 볼 거잖아 아니 말해 안 되면 시키는 거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 샐러드 안 돼요 진짜 아까 먹었잖아요 샐러드 좋아하세요? 아니 아까 먹었잖아요 관리에요? 샐러드? 아 저 진짜 회야 돼요 회는 어때 회? 아 회 좋아 회가 회.. 칼로리 많지 않아요? 아니 회 다른 거 시킬까요? 초밥이 많이 나가나? 아니 아니 저 다 좋아요 아니 저 샐러드는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 밥 먹어야 되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다 이거 보시면서 식사한다니까 그 예의는 지켜줘야죠 뭐가 가볍게 먹기가 좋지 물론 가볍게 먹기가 좋지 가볍게 먹는 거요? 떡볶이 어? 떡볶이 좋다 카레 떡볶이 이런 거 짜장 떡볶이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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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로제 떡볶이 아 좋다 저는 떡볶이 로제 로제도 좋죠 그럼 화제 전하는 김에 저 잠깐 화내신만 갖다와도 될까요? 아 네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아서 똥 싸요? 아니 작은 거 야 이거 맛있겠다 아 좋네요 로제? 로제에다 국물 따로따로? 아뇨 로제 이거 3,4인분 이거하고 튀김 세트 아뇨 이거 두 개 두 개 시키면 되잖아 아 오케이 이거 놀겠습니다 네 아 배고파 그죠 네 이게 미리 시켜놔야 돼요 좀 이거 보니까 배고프죠 원래 안고파죠 아 로제가 먹기 싫어서 그런 거였구나 응 저 순한 맛이요 저 매운맛 싫어요 아 그래? 아 배신자들이랑 이렇게 밥도 먹고 되게 영광입니다 진짜 아무튼 그랬죠 그랬었더랬죠 제가 하스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 하스 트위치가 이제 좀 이제 메이저화 되고 저도 이제 하스 하면서 트위치를 켰는데 플러리님이 방송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괜찮은 언급해도 되죠 플러리님 플러리님 네 플러리님 방송하길래 켰는데 제가 큐를 잡았는데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붙는데 플러리님이랑 잡힌 거예요 저도 등급이 한 어? 방풀했어요? 네 했어요 어? 졌어요 근데 잘하셔서? 네 그래서 와 왜 방풀해요? 아니 하려고 안했는데 네? 아 그럼 걸렸으면 내리면 되잖아요 방송 왜 보냐고요 하하하하하하 아 왜 보냐고 내리면 되잖아 저격하고 졌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막 상대방 욕하시더라고요 저 좀 늦게 낸다고 아 방풀하는 애는 늦은 거네 그것도 모르고 네 그래서 아 뭐 플러리님 나중에 안 나면 죄송하다고 방풀해서 뭐 알아야지 하지 근데 3등급인가 4등급인가 그래가지고 괜찮으실 거예요 어차피 또 올라가셨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죠 방풀하는 애는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늦은 건데 그니까 딴짓하면서 한 거 아닌데 진짜 열심히 한 건데 내가 트위치 나오다니 하면서 되게 기분 좋게 했었죠 짜장 떡볶이도 맛있게 롤은 저격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롤은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자주 하시는 분들이 노하우가 있어요 또 롤은 하스는 저격하기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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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저격하실 때는 좀 힘든데 요즘에는 진짜 쉽죠 롤은 하스 할 때 저요? 네 저도 좀 당했죠 티를 내요 조용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티를 내요 저는 또 그것도 혹제나 걸릴까봐 티 안내고 잘 살았거든요 그니까 이제 티를 내 너무 완벽하게 안 바르려고 천천히 하다가 졌죠 그래서 그니까 너무 좋은 건 안 내고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티를 내고 상처받아 왜냐하면 채팅창에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꺼져라 개새끼야 뭐 또 연병 떠내 그렇게 와서 저렇게 살고 싶을까 막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은 욕먹고 또 상처받아 웃긴 게 지금 말하실 때도 이미 좀 상처받았어요 아 상처받았어요? 알았어요 뭐 저딴 식으로 살고 싶나? 그게 좀 말이 좀 배새끼까지 참았는데 아 근데 그거를 티를 안 내면은 그래도 상관없거든요 티를 내고 상처받아 그리고 채팅창에 쓰는 경우가 있었어 옛날에 아 너무 말 심하게 하신다고? 어 말을 왜 이렇게 심하게 하냐 나는 말 안 했는데 채팅창에 막 올라오는 거 아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안 했고 빨리 갔다 왔네요 응 나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트위치 볼 때 그 얍얍 얍얍님 방에서 뭐 뒤지기 싫으면 뭐 하세요 이런 있었어요 등이 있었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유민상님이 잠깐 옛날에 트위치 방송을 하실 때가 있었는데 캠을 안 키시길래 나는 웃길라고 유민상님 뒤지기 싫으시면 캠키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듣고 나서 모르는 사람은 응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야 그렇지 뭐 누구누구 하면서 뭐 뒤지기 싫으면 캠키라고? 너 누군데 말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찐트 가슴 철렁하는 거 빨리 나가야지 빨리 나가야지 그럴 땐 빨리 나가야지 도망갔어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진 않았던 것 같아 아 죄송합니다는 했어 그래도 유민상님 아 그 그때 그 방송에 그 빠니붙일 놈이었어요? 하하하하 유민상님 그 방송 그 생방송 트위치 생방송에서 뒤지기 싫으면 그 그 분 맞으시죠? 하하하하 맞긴 맞는데 그 언제 그 무슨 게임이었지? 와우인가? 근데 플로리님 그거 할 때 되게 느릿느릿느릿 하신 분 아니야? 하하하하 맞죠? 저는 근데 이렇게 살인 예고 하진 않았어요 그거랑 하도 옛날에 심심해가지고 얌얌님 배그할 때 그 이제 저격 몇 번 해봐 한 두 번? 응 배그는 뭐 저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위치 보고 죽일 수 있구나 하면 안 되긴 하지 엄밀히 말하면 많이 했구나 심지어 아니야 딱 하루에서 하루 그래도 개만치네요 딱 그거하고 또 뭐했지? 나는 나는 하스 저격하고 한 번 한 거 가지고 대책감 많이 느꼈는데 누구 저격? 플로리님 하하하하 4등급 대장 하하하하 아 근데 보면 게임을 잘해 나는 차고 올라간 게 9인가 8밖에 못 올라왔던 것 같아 아 근데 유민상님 살인 예고한 건 좀 충격이다 어 아니 게임을 안 키시는 거야 하하하하 나는 웃긴 줄 알았지 나 이번에 그 키 커서 무서워해도 웃길려고 한 거야 근데 그 약간 빛나갈 때가 있어 이거 웃겨야 되는데 그래서 웃어야 되는데 왜 안 웃지? 약간 이런 거 있어서 안 웃어가지고 되게 당황했지 다 혁준상 아직도 계시네 혁준상 부르면 안 돼요 지금? 오실라나? 혁준상 아 멀다 일산이라서 일산 살아요 요즘에? 역시 잘 알아요 그렇게 들었는데 주소 까면 어떡해요 혁준상 요즘에 일산 살아요? 아니 몰래 사시는 건데 안 알려줬어요 일산 사는데 일산이 나 혁준상 거야? 그래도 큰일 났다 쟤 뭐야? 잘 지내나? 혁 국민 주소 하하하하 저 얼마 전에 뵀거든요 뭐 때문에 뵀어요? 그냥 뵀어요 그냥? 네 그냥 뵀어요 그냥 밥 먹자 그래가지고 지수씨랑 그냥 밥 먹을라 그랬는데 혁준상 뭐 나올 수 있는데 부를 거야 아 예 불러주세요 맞나? 밥 먹고 그냥 밥 먹고 할 거 없어가지고 아 뭐 할 거 없으면 뭐 카페를 갈까? 그래가지고 파충류 카페 아 파충류 카페로 갔어요? 네 가가지고 집이 많은데? 집이 많잖아요 진짜 좋아하시나봐요 파충류 다 설명해 주시고 거기서 푸흥님 만난 거야 동화밴 보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앞에서 어? 이래가지고 봤는데 거기서 많이 뱉는 얼굴인데? 푸흥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왜 계시냐고 그러니까 동화밴 보러 왔다고 구경하러 왔다고 푸흥은 또 같은가 선배예요 모르시죠? 벌 키우는 유튜버 양봉 유튜버 양봉 유튜버 또 만나가지고 혁준상 진짜 특이한 게 거기서 막 양봉 업자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도 하시고 네 나 본 거 같은데 네 한 천만 뷰 넘는 영상으로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나 본 거 같아 한 60만명 정도 돼요 구독자 수가 혁준상 푸흥님 뭐 이렇게 이건 뭐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직원도 아니고 아 이거는 뭐 뭔데? 설명 다 해주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야 좀 강박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되는데 다 설명을 하려는 강박이잖아 양컷이 한 20만원 비싸고 잘 못 보겠는 게 옛날부터 너무 거울치려한 느낌이라 제가 혁준상 보면서 그러니까 얼굴도 얼굴인데 그 그 뭐 삶의 그런 태도라든지 근데 내가 느끼기엔 많이 달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많이 느낀 거예요 살아온 마인드나 마인드나 말투가 그 그 착준상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저도 돼지니까 돼지 특기 뭐냐면 말을 빨리 하거든요 일단 말을 빨리 하고 그 다음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중간에 에 에 이거 쓰거든요 아니 아니 이거 지금 이미 비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 아니 제가 그렇다고 제가 말할 때 말하다가 에 에 이거 많이 쓰거든요 에 에 할 때마다 계속 아 씨 어쩜 저렇게 똑같을까 사람이 아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아니 나랑 비슷한 그 습관을 딱 봤을 때 안 보게 되죠 잘 아 너무 너무 무서워서 내 자신 그러니까 아 나도 저러는데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에 에 에 뭐 이런 스타일은 이제 경 경북 대표 경남 대표 네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에 를 진짜 많이 쓰더라고 중간에 그러니까 그리고 말하고 눈치를 꼭 봐요 혁준상도 되게 마이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눈치를 진짜 많이 보시더라고 착해서 그래 말을 빨리 하는 거는 말을 빨리 하는 거는 좀 그 조리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건가요? 뭔가 많이 안다 나도 어 내가 많이 안다 난 다 알아 혹은 혹은 다른 사람 토크로 넘어가기 전에 이 정보를 다 꾸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아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내 턴이 다시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 잘하시네 역시 그쵸 내가 내가 느낀 바로는 뭐 나는 혁준상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는 한번밖에 안 만나봐서 많이 다를 것 같아가지고 어 근데 저희 뭐 배달 뭐 됐어요? 떡볶이 떡볶이 침창맨님 좋아하는 로제 떡볶이 좋아하시잖아요 저 좋아해요 떡볶이 3개 시켰어요 분모자 떡볶이 그냥 떡볶이 분모자 맛있는데 로제 떡볶이 튀김 근데 요즘에 살 빨라고 좀 막 샐러드 이런 거 먹으려고 그러는데 시킨다 그러면은 진짜 거품 물어요 막 아 일어나서 어떻게 샐러드를 먹을 수가 있냐 지금 또 같이 산 지가 두 달이 넘었어요 네 처음에는 분명히 그냥 전화가가지고 나도 이제 가는데 이제 여행 늦게 들어왔으니까 서울에 잠깐 이따 갈게 자 바로 집 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달 말이나 하지 말던가 지금 애초에 같이 살려고 한 게 아니고 준빈씨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내가 부담 느낄까봐 혼자 있는 거 좋아하니까 그거를 계속 그렇게 말해놓고 나갈게 빨리 나갈게 빨리를 지금 저도 웬만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두 달이 지났는데도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 흐름도 사실 둘이 있을 땐 말하기 힘들어서 방송 네 맞아요 아시네요 한번도 그 얘기 안 했거든요 눈치를 안 주니까 말하더라도 약간 지나가는 식으로 말하다가 아 괜찮아 집에 가면 제 문 앞에 자기 택배 더 많이 와 있고 방송일 때야 비로소 말할 수 있는 네 너무 잘하신다 근데 진짜 이번에는 집을 갈 거 같아요 진짜 이번에는 진짜로 이 얘기를 저번 달에 해가지고 심지어 근데 흘려드는 사이 제 유튜브로도 자기 집 구하는 거 컨텐츠까지 찍었거든요 근데 안 나가 무슨 짓으로도 안 나가 아 그거 찍어가지고 조회수에 빨았으면 되잖아 뭘 이게 왜 안 나가냐면 그게 월세랑 비슷해요 그 수입이 왜 안 나가냐면 그거는 준빈이도 좋아하겠지 내가 사는 걸 이게 깔려있어서 그래 룩공이래 룩공 룩공 룩공이랑은 좀 다르긴 하지 빠꽉 잠도 같은 방에서 아 그거는 다른 방 갈 수 있는데 이미 너무 짐이 많아졌어 지금 그니까 집에 짐이 엄청 쌓여있어요 그냥 아 성 만들어놨어 자기 짐으로 택배도 쌓여있고 벽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짐으로 택배로 이렇게 쌓아놨어요 제 침대 부분을 나가봐 여기는 내 공간이래 쌓아놨어 지금 말 나온 김에 계속 얘기하면 지금 평소에는 말 못했어 처음이죠 지금 네 맞아요 저는 물건 버리는 걸 되게 그러니까 버릴 땐 버려야 된다는 마인드거든요 여기는 못 버려 호텔 가서 티도 다 주어오는 인간이거든요 뭘 주선다고? 물건 가서 다 아까워해요 되게 근데 어메니티는 가져도 되지 않나? 아니 아니 가져온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그 자기가 가져온 필요 없는 물건을 저희 집에 두고 작사하나 지도 안 써요 그러니까 냉장고에도 막 먹을 거 이상한 거 막 이상한 과자 두 개 막 도너츠 덩긴 도너츠 2주 된 거 알아요? 버렸어요? 안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걸 다 주워요 어디서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 먹고 안 먹어 그러니까 그거를 왜 당사하자 집에 있을 때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왜 방송 나왔을 때 할 말은 해야 되니까 다 쏟아내듯이 진짜 진지하게 두리 섰을 때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먹으라 하니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저희가 또 아 근데 또 본인 집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좀 본인 집은 공존해 보일까 봐 말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말했을 때 상황이 좀 쌓여질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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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안전 장치가 있을 때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레알 공혁진이라는데 아니 냉장고를 열면은 던킨도르 남은 거에다가 이상한 뭐 뭐 저기 뭐 이상한 거 다 있어요 진짜 냉장고에 근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 집이니까 본인 맘대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 하나도 없는데 그걸 떠나서 좀 물건을 함부로 마구 버리는 타입이기는 해요 근데 그게 유튜버 되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원래 그랬대요 원래 그러니까 막 쓰고 막 사고 좀 이런 마인드긴 해요 근데 안 버리면 진짜 답없어 제가 못 버리거든요 아 계속 사요 그러니까 아 여기 편이구나 음식 남은 포장해 가고 근데 나는 그게 있어요 인지는 있어요 아 이거 버려야 되는데 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 그걸 왜 남의 집에 버리냐고 그러니까 버린다고 생각 안 하는 거지 네 갈 때 지금 다 가져가야 돼요 진짜로 깼어 아 지금 내가 있는 것도 가져갈게 그 누가 좀 초콜릿 있잖아 안 먹는 거 내가 다 가져갈게 진짜 나는 난 아니 칼로리에 다진 초콜릿이 있는데 잘 안 먹어가지고 제가 그거 가져가려고요 그렇죠? 혹시 안 드시는 거 있으면 저 가져갈게요 갈 때 아 그래요? 아니 그걸 우리 집에 두지 말라고 맞다 맞다 저희 집이래 저희 집이라고 했어 나갈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장기 가끔 가면 가난 지 5분도 안 되는데 길게 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집 와서 또 이렇게 또 남의 집에도 그렇게 잘 지내는 사람이 없어요 집을 왜 우해? 총 맞았어? 곽준빈 집 가가지고 잠깐 있다가 어차피 또 어? 뭐야 여행 갈 건데 어? 거기 비워놓는 게 뭐 미쳤어? 총 맞았어? 응 오늘도 여기서 여기서 운전해가지고 오고 여기 차로 아 맞다 스케줄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동반 스케줄이 좀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 둘 다 회사가 없으니까 섭외는 제가 다 그 조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것도 같이 들어와요 그럼 제가 다 조율해 드리고 출연료 다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 스케줄 있으시니까 같이 어차피 동반 출연하니까 제가 운전도 다 해드리고 아 오늘도 오늘도 같이 오셨고 네 오늘도 제가 운전 다 해드리고 협찬상에 냉장고에 던킹이 있어? 좋네 아 가져가서 드세요 네 좋네 어 그렇게 까지 한다 네 그니까 아마 빠니고 틀리면 이 생각까지 안 쉬고 계실 수도 있어요 콱 준비 나갈 때가 됐는데 기생충 기생충 나가는 타이밍을 잘 지그재그로 하면 지그재그로 하면 민닌 아니야? 이래도 안 나가? 민닌 아니야? 이래도 안 나가? 왜 안 가지? 여행 유튜버 아닌가? 침실이 쓰레기가 여행 좀 가라 그러다가 그 상태가 계속 짓을 땐 어떻게 하잖아요? 화내 왜 안 나가냐고 야 곽준빈 왜 안 나가? 너 유튜브 안 할 거야? 화내 아 요거는 왜 이렇게 덥지 진짜? 와 언젠간 나간다고 그니까 6월 안에 나간다니까 또 열받는 게 5월에 꼭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아 한 달이 지났나요? 아 그니까 3월에 들어왔어요 4월에 들어왔나? 거의 그쯤 와가지고 그니까 입국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춘천에 잠깐 있다가 서울에서는 거처를 뭐 굳이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저도 할 말은 없는 게 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잘 된 게 아니라 아예 시작 자체를 빤이 붙을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게 저 정확하게는 몰라요 제가 그 아제르바이자제라는 나라에서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빠니보트를 몰랐고 이제 제 같이 대사관 동료 여자 직원인데 여기 팬이라고 그 여자분 좋아했어요? 저가요? 아니요 전 아무나 좋아하지는 않아요 전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그 요즘에 이건 다른 얘기인데 방송 섭외가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웹 예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대부분 같은 거 보면 다 설레하래요 여자분한테 저도 취향이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 잡혔구나 뭔가 여자면 다 좋아하는 여자면 다 설레야 외로운 외롭고 뭔가 그런 예예예 여자분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자면 다 오케이 근데 의외로 깐깐해요 들어보면은 아니 지가 뭐라고야 이 정도로 깐깐해요 진짜 그 정도는 아닌데 그니까 사실 당연한 권리인데 그냥 제3자가 들어서 심수를 낼 정도 심수를 낼 그 필요는 없지만 여기도 깐깐한데 주경은 저도 깐깐해서 여긴 내 우정익 민호 딱 그 두 명이 제 스타일이에요 두 분이 네 두 명이라고 한 건 둘 다 이제 반말하는 사이라서 두 분 다 굉장히 인기 많은 네알콩혁준 어허 인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혁준 혁준 사이랑 뭐 하면 재밌겠다 같이 아 근데 너무 둘 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그 여자애가 DM을 보냈어요 빠니보틀님 아 저 아제리바이자 누군데 저 배울 수 있을까요? 이랬니까 이 형이 그때 여자라서 안 만난다 그랬대요 아 자기 채널이 그때 가장 떡상 중인 이제 라이징스타였거든요 구만 유튜버 한 번에 된 그때 구독 구만명이었거든 구독자 수가 그래가지고 저보고 연락을 해달래요 남자니까 네 니가 남자니까 좀 빠니보틀 팬인데 해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했더니 만나 주더라고요 그때 남자라고 그래서 셋이서 만났죠 그 아제리바이잔이라는 땅에서 제가 그 맥주인가 양갈비 사드려가지고 그때 만났는데 이 형이 그때 기름 목욕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일반인이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언어가 안되니까 언어가 안되니까 차 타고 한 4시간 가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해주고 출연을 했는데 버려놓은 채널이 하나 있었어요 곽튜브 채널이 600명 정도 되는 브이로그 짜질구리한 거 올리는 아 그래서 채널 이름이 막 지었구나 네 근데 그 채널 그거 여기랑 같이 갔다와서 올라갔는데 600명이었는데 5천명이 된거에요 구독자가 올라간 다음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했죠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하게 된거에요 정확히는 그 싸워나왔을 때 통장 그 돈얘기 하고 나서 돈얘기도 돈얘기였던게 그날 만난 날도 제가 엄청 시달리고 온 날이거든요 일 때문에 상사분이 엄청 멀어하는 날이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와가지고 얼마 버냐고 바로 보여주는거에요 근데 제가 볼땐 개꿀 직업이잖아요 여행이 달려서 돈 버니까 근데 저는 나쁘잖아 저는 당시에 대사관 직원이라서 돈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또래에 비해서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비슷해? 아니 저도 높았어요 조금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조금 더 낮아도 기분 나쁜데 높은거야 상위호환인거죠 현타 현타가 엄청 오죠 어? 어? 이 사람 별로 재능도 없어 보이는데? 내가 외국어도 잘하는데? 뭐야 했다가 근데 그렇게 뭐야 블루오션이잖아 응 이거 완전 개꿀이네 하면서 아 나 왜 비웅신이지? 나도 해야지 편집도 쉽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한 6개월 고민하다가 퇴사하고 이제 빠니형한테도 말하고 가니까 뭐 잘할거라고 얘기해서 근데 여행 유튜브는 하지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유튜브로 나가라 막 그런줄 얘기했었어요 그때는 진실되게 하신거에요? 아니면 한 명 더 생기면 귀찮아 아니요 진짜 진실되게 했어요 피곤한게 보이지 않는 힘든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행 유튜브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게 이게 어쨌든 해외에서 계속 오래 했으면 외롭기도 하고 저는 그때 곽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만나보니까 재밌더라구요 그래서 굳이 여행 유튜브를 안해도 다른걸 해도 잘 될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대박 그러니까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도에는 예상을 못했지만 게임 유튜브나 트위치 스트림을 하거나 그러면은 어느 궤도에는 오르겠다 지금이랑 비슷한 일은 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이왕 할거면 여행 유튜브는 힘드니까요 그리고 수지가 안맞아요 왜냐면은 비용이 많이 나와요 2,3일 여행에서 영상 하나 나오고 이러면은 진짜 짐 빠지고 그게 조회수가 그래도 막 50만 100만 터지면 모르겠는데 안 터지면 손해는 말이에요 괜히 내가 꼬들였다가 실제로도 그 대사관 그만뒀을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요 왜 멀쩡히 대사관 날에는 친구를 그만두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키냐 그러다가 마음은 너가 책임질 수 있냐 그래서 친구 아닌데? 아니 그런 마인드긴 해요 진짜로 지인생이니까 제가 실연습반은 아닌데 저는 그래서 잘하겠지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지나보다 만난 사이인데? 아니 근데 쉬어 보이고 해서 개꿀이 있거나 해서 저 퇴사하고 나서 여행주도 막 했는데 그때 국내여행 코로나 터지 제가 나오자마자 코로나 터졌거든요 여행을 또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여행으로 하면 내가 국내여행 아무도 안하는데 내가 하면은 끝나겠다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막 섬여행 다니고 그랬는데 와 진짜 어렵더라고요 한 달에 한 달에 20만원 버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아예 노베이스루시 한국도 아니고 구독자 만 몇 천명 있어가지고 자꾸 퇴사관 생각나고 어 그래서 집도 좋았어 아파트 그 아즈르바이잖아 집 되게 좋았어 그래갖고 와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막 그런 걱정을 막 하고 이제 엄마한테 어 저 러시아 나가는데 이번 안하면 다시 대사관 돌아가겠다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그때 또 한 번 더 도와줬어요 그때 같이 갔어요 그 러시아에 가장 추운 마을이 있거든요 오이메콘이라고 거기서 계속 가재요 근데 제가 형님 지금간 별로 안 추워서 노잼이에요 막 그랬는데 꼭 가보고 싶대 그건 난 진짜 가고 싶어서 간거야 어 근데 같이 가는데 너무 가고 싶어서 여행으로 진짜로 그게 초대박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이제 궤도에 다시 올라오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유튜브를 하게 된거죠 봐봐 집 비워라 이러잖아 집 비워라 이러잖아 아니 근데 근데 같이 가자고 한 이유가 뭐에요 근데 진짜 진짜 오이메콘은 가고 싶었고 두번째는 거기가 러시아어가 안되면 안되니까 같이 가면 도움이 되니까 가자고 한거에요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컨텐츠가 대박 날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 조회수가 막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엄청 높진 않았는데 넌 나가라 너 나가라? 하하하하 집 줘라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뭐 파일보틀 때문에 이거 시작했다 은희이다 본인도 말한적도 있겠지만 지겹잖아요 그쵸 지겨운 단계를 지났죠 오히려 이제는 아 은희 맞습니다 이러고 체념? 체념을 넘었죠 옛날에는 이제 이야기 길게 하기 싫으니까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너무 좋은 분 롤모델 그 긍정의 의미가 아니고 빨리 하고 치우자 아 그정도는 아니고 감사한 맘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인트로 인트로 이제 뭐가 대박났다 이러면 무조건 무조건 은혜를 잇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죠 야 너 빠니보틀한테 절해라 뭐하면 빠니보틀한테 절해라 일어난 빠니보틀 쪽으로 절해라 이게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만해 그만해 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보는 사람들이 뭐만 하면은 쟤는 뭐 빠니보틀 뭐시게 하면서 그니까 저는 요번에 과기 러시아가서 잘된게 저한테 다행인게 이번에는 본인 힘으로 잘된 거라서 저한테 딱 느꼈죠 아 이제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다라는 아 이제는 이제는 빠니보틀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큰 거니까 이제는 내 품에서 떠나서 홀홀 날아라 곽티부 너는 그동안 나의 따뜻한 둥지에서 온실처럼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지만 이제는 너의 세계를 마음껏 펼치고 해라 너는 이제 드디어 내가 인정하겠다 그게 언제죠? 러시아가서 할 때가 어 러시아가서 어 작년 하반기 그전까지는 곽티부는 그래 너무 잘됐고 근데 집은 비워라 집은 들을 생각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거 한 건 아니고 집 구할 거예요 더 좋은데 갈 거예요 저기 나중에 제가 혹시나 나중에 뭐 저기 하면은 꼭 빠니보틀 동상은 제가 지을게요 제 돈으로 제 돈으로 꼭 빠니보틀 동상 쓰고 러시아랑 우즈벡 그쪽으로 가야지 왜 아 우즈벡은 내가 얘기하겠다 응 러시아를 가라 했다 러시아 러시아를 가야지 왜 하와이를 갔냐고 그랬는데 아 너무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러시아 가라 그랬는데 제 짜리케 응 근데 난 그것도 있어 하와이 가도 나쁘진 않았을 거야 잘 됐을 거야 근데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하와이가 가고 싶긴 했어 그냥 나 그냥 너무 가보고 싶었어 하와이는 스티어디스랑 가야죠 그것도 지옥이에요 근데 진짜로 찐텐으로 지옥이에요 그날 전체가 지옥이었어요 저는 근데 할 말이 없긴 하더라 그게 여자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낯을 가려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혁준상 옛날 소개팅 영상 이런 거 보면서 내 생각이 진짜 많이 났어 여자 앞에서 말 진짜 못하고 부끄럽고 근데 내가 술을 많이 먹었던 게 술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좀 쉬워져 아 제이공 제이공 그들도 쉬워할까요? 그들도 쉬워할까요? 혜연님이 술 먹으면 많이 버티를? 아니 술을 먹으면 서로 괜찮아져 아 진짜? 서로 안 되면 혁준상 안 되면 안 돼? 술 버릇이 되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나 근데 악독하지도 않잖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지금 막 근데 그게 너무 많잖아 근데 한 말 또 하고는 술 안 먹었다니까 아 근데 좀 심하니까 아 알았어 씨 열받음 진짜 자 이걸 상을요 네네 이렇게 할까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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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화장실 한 번 먹어야겠어요? 예예 다녀오세요 아 이거 좀 이거 할 때 아뇨 아뇨 다녀오세요 아니 다녀오세요 아 이런 거 좋아하잖아 또 아니 진짜 마려웠는데 혼자 두기 좀 그래가지고 요즘에 손에 물 안 묻혀가지고 설거지 다 잘 봐가지고 아니 또 나가셨을 때 할 게 있어가지고 하하하하하하 비오감 하하하하 그.. 그.. 상위보틴님 그.. 준빈씨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 네에 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하하하하하 제가.. 아니 나갈 거야 진짜 나갈 거고 아 예예예 아 근데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정말로 할 말이 있는 게 근데 아.. 뭔가 막 할 것도 많았고 한국에 와서 이게 스케이지 없었는데 네에 막 계속 들어와요 연락이 언제 뭐 할 수 있냐 나올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미뤄진 것도 있었고 그래도 좀 서둘러 하하하하 하하하하 좀..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좀 서둘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편하기는 해요 진짜 진짜 편해요 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원래 원래 그거 가져올려고 그랬는데 침낭 여기 하하하하하하 메뚜기죠? 하하하하 여기도 좀 편하긴 해요 이 바닥이 편해요 근데 준빈씨 집이 나쁘진 않아요 거기가 어? 와보신 적 없지 않으세요? 아니 모르지만 하하하하 모르지만 와 냄새 아 오늘은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죠 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진짜 그 전에 제가 와서 되게 영양가 없이 한 8시간 했잖아요 아 영양가 있었어요 아주 있어요 그 생방송이 되게 많이 봤어요 몇십만 뷰가 나왔어요 그때 진짜로 화가 나셨는지 아니면은 진짜 괜찮으셨는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왜냐면 저희쯤은 이제 얘기도 하고 했으니까 실제로 왜냐면은 저 가실 때 말씀을 너무 안 하셔가지고 제가 느낀 게 아 이제 끝이구나 못 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 저는 손님 오셨을 때 화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아 8시간을 해도? 예 아니 그거는 화나는 게 미친 거 아니야? 하하하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인상 터진 거 아니야? 근데 오늘은 어차피 뭐 그렇게는 오래 못 할 것 같고 저 친구가 말재가는 되게 좋은데 지구력이 좀 딸리는 느낌이 있더라고 올해는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리고 또 그 가셔야잖아요 또 뒷 일정이 있잖아 그거는 근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아 중요하죠 뒷 일정도 내가 너무 손이 작나 보다 너무 손이 작다 아 1,2인분이라서 3개 시켰거든요 오 이게 분모자인가? 이게 분모자 이건 로제야 이게 이건 느낌 이 이 어 어 이거 안 돼요? 이거 비둘기 아 이거 저기 재활용 아니 노아야 왜요? 귀여워서 비둘기 아 진짜 진짜 있는데 저기 저 물티슈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 요즘에 근데 진짜 바빠가지고 침창민이 방송을 많이 못 보긴 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저도 잘 안 봐요 요즘엔 진짜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 방송 잘 안 봐요 자 맛있게 드실까요? 아야야야 맛있겠다 콜라를 콜라를 하나 더 바꿔야겠다 그 제로로 드세요 아니면 제로 제로 먹습니다 저희 제로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예예 이거 먹으면서 제로 먹긴 하다 앞치마 있나? 진짜 물어보게? 응? 진짜 물어보게? 앞치마? 식당이야? 비오감 앞치마 앞치마 이 지랄 앞치마 있네 아 앞치마 10만원 넘어요? 네 넘어요 그럼 드려야겠네 아 진짜 이거? 아니 농담 농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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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얼마야 근데? 10만원 넘어요 이게? 어? 이게? 네 왜? 어디 그 의류수관 이런 데서 진짜로 아니 웃길라고 할만해요 진짜로 아니 이게? 이게 왜? 질이 좋아요 옷이 나 이거 얼마인줄 알아? 안 궁금한데? 맞춰봐 구제 잡아서 샀겠죠 아니야 이거 새거야 2만원? 8 아니 이게 훨씬 고급지지 않나 생긴게? 아니 그 얼굴 말고 옷은 누가 더 나와요? 넌 벗어라 쌍베루 어 쌍베님 뮤지메 방금 못봤네 진짜 쌍베님 보시다 놀랬겠다 왜 안보시 내꺼를 하면서 트위치 볼 시간이 없어 아 저기 구멍 뚫어야 되나?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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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고 싶은데 나도? 할래요? 네 저도 흰옷이라서 얼마전에 산거라 옷을 원래 풀린수거하는 옷인데? 박지영 박지영 봐봐 봐봐 앞치만 한다고 욕 다 해놓고 결국 자기도 하잖아 나는 흰옷이 아니 흰옷이 더 싫어 악역을 만든다니까 그리고 자기도 따라하고 아나 형 몰라 재밌어 보인거지 아니야 8만원짜리래요 이것도 아 그래요? 아 그럼 해야지 오! 진짜 좋다 와 성별진료소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해야 될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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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봐 아 이거? 아 치면 안돼요 채팅창 왜 이렇게 웃겨? 하하하하 그 뭐지? 컴버스에서 보내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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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몇시 왔지? 오 얼마 안됐네 지금? 하하하하 하하하 이래도 팥수가 낫냐? 하하하하 아까 빈정상이신다봐 하하하하 이래도 팥수가 낫냐고 투수가 나아요 다은 팥은 끝났습니다 제가 선언합니다 지금 투수가 팥수 아니야 어떻게? 아닌가요 좀 달라요 근데 다은판 시세에는 끝났습니다 하하하하 흰수염이 끝났듯이 다은 팥도 끝났습니다 나 흰수염 끝난것도 몰라 흰수염이 끝날 때 다은 팥이 끝났어요 아 진짜? 네 신수영 저 안본지 진짜 오래됐어요 신수영은 되게 옛날에 좋아요 스릴라파크 거기 니카디카 모르겠네요 스릴라파크 그쯤에서 끝난 거 같아 난 최고 재밌었던 건 알라바스타 스포도레오 알라바스타? 그거 아세요? 루피가 아론 잡아요 그건 옛날 거잖아 알라바스타는 아론 다음이잖아요 크로커다일 잘 먹겠습니다 그릇을 하나 드릴까? 그릇이 있는 게 낫겠죠? 어... 뚜껑 떨어지니까 여기 뭐가 없나? 아니 스포 안 했어요 스포 안 했어요 스포 안 했습니다 아 아론 때문에 안 하셨구나 죄송합니다 아론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그 상디랑 크로오비 붙는 거 보고 계신가 보다 잘 먹겠습니다 곽갓내? 곽갓내가 뭐야? 저 뭐 하는 웹예능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웹옵니다 웹예능? 바퀴? 바퀴 달리듯이 예 그 제목이 패러디지 바퀴 달린 집 패러디 네 맞아 바퀴 달린 집은 뭐예요? 그 TVN 예능이에요 그냥 캠핑하는 뭐 그런 캠핑카 트레일러 그거 갖고 다니면서 근데 왜 바퀴 달린 입이야? 입이 바퀴 달렸다 다들 그냥 캠핑카 트레일러 재밌는 표현이네 또 비꼬시는 건가요? 응 그 작가님 뵀잖아요 얼마 전에 깔깔이 얻었나요? 응 아 진짜 웃기더라 웃는 것 때문에 계속 웃겨 아 진짜요? 그리고 제작 제작 그거라서 내가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 아니 말하지 말자 아 궁금하다 궁금해? 네 따로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와 그까도 아까 나 왜 웃는지를 알았어요 그 작가님이 왜요? 웃겨서 웃는 거 아니에요? 네? 웃겨서 우시는 거 아니에요? 영어 비밀인 것 같아서 말 안 하죠 같이 하셨으니까 알 것 같아요 이미 다 하신 것 같은데? 가질러 먹고 가질러 먹고 왜 그러세요 근데 방송 나가면은 억지로 웃는 거 아니에요? 진짜 웃는 거예요 진짜? 아니 평소에도 맨날 웃어요 어 근데 그 사람 욕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게 너무 많이 웃으니까 보기 싫다랬는데 그 누나가 웃어가지고 제가 드립이 더 잘 나와요 왜냐면 내가 웃고 눈치를 졸라보거든요 리액션을 근데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엄청 효과가 좋아 나 말할 때마다 웃어주니까 맞아 방송 나가서 작가분들이 웃어주면은 신나 그게 설령 가짜를 일지언정 신나 침펄 인물토록 그 사전 있죠? 네 아무도 안 웃어 아 큰일났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그래서 게스트가 이랬어요 계속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무서워 자꾸 아니 이게 지금 자기가 잘 안되고 잘하고 이래도 되나? 계속 물어봐 아 진짜 웃어줘야돼 진짜로 진짜 이게 뭐죠? 근데 또 그 맛이 있어 아무도 안 웃으면 아무도 걷지 않은 그 빙판을 막 계속 나 혼자 달리는 기분이야 누가 한입 먹은거 아니겠죠? 왜 이렇게 돼있지? 아 그거는 집게발이에요 아 집게발 그 살 부분만 잘 몰라가지고 아 그런줄 알았네 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와 미쳤는데? 개맛있어 근데 작가 분들 웃음소리는 확실히 호불호는 있긴 해 그거까지 우리가 뭐 하지마라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아니 난 실제로 그 작가님 웃으시는거 있죠? 네네 그거를 그거를 듣고 웃어 그 영상에서 실제로 아 내가 그런건 여기서 웃으시면 됩니다 약간 그런느낌으로 숨 너무하니까 아니 그 웃는게 웃으시는게 웃겨가지고 그니까 그 보시는 분들 싫어서 그렇게 호불호가 많은데 그냥 순수 제가 좋아서 네 제가 행복해요 그거 들으면 제가 말한마디하고 눈치보거든요 옛날에 스무살 대학교 때 거의 광대의 정점이었어가지고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말하고 사람 눈치 한번 보고 좀 흥한다 싶으면 거기서 더 더 약치고 네 그런 스타일의 토크 스타일이 되다보니까 사실 작가님들이 많이 오죠 아니 제가 바퀴 입 초반에 캐리했거든요 그 왜냐면 그런게 너무 흥이 나니까 또 낙한거 또 낙한거 또 낙한 얘기 아니에요 대학교 때는 그 저기 행복하다니까 대학교 때는 행복했어요 민수 호칭이 라이브 몇시간 때리면 민수가 되는거죠? 오늘 또 찍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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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니 그런건 딱히 없어요 와 진짜 보면서 근데 솔직히 그때는 억지로 했어 억지로 호시키 그때 여행민수 나오셨을때 그때도 같이 살았거든요 그때도 저희집에 얹혀 살았거든요 어? 그 친촌이잖아요 아아 갈 때 너무 행복하게 가더니 와서는 목이 쉬워가지고 말을 안하더라고 집에 와서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가 꿈의 무대라서 더 오래 있고 싶어하는데 뭔가 주제는 없으니까 억지로 끌어놨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할거야 진짜로 억지로 하진않고 저 뼛소리 하하하하하하 작가님들이 원래 잘 웃어요 다른 방송 나가도 웃긴 하시더라구요 좀 직업병이 또 있는거 같아 심지어 그 깔깔 마녀님이 그렇다는게 아니고 그니까 전체적으로 아 그런거 작가님들이 좀 약간 웃음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건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그게 결과가 좋아요 분위기가 촬영 분위기가 근데 그 입물사선은 안오시는데도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그 안오수면 또 안오는 맛이 있어요 아 일부러 그러시나? 네? 일부러 그러시나? 콘셉트랑? 뭐라고 해야지 차가운 공기를 내가 팍 이렇게 해가지고 차가운건 제일 처음에는 닿는 느낌이야 음 음 찬물샤워 음 으음 일부러 그러시는거 같고 그런 차가운 분위기라 재밌는데 적당히 안치게 웃는게 제일 내부 때는 최고 베스트지 않나 제가 저번주에 웹드라마 통천누나랑 계속 찍었는데 통천누나 대사가 또 그런 대사거든요? 열받기 안한 대사 뭐라하고 할 때마다 촬영하시는 감독님이 너무 웃으시더라고 진짜 팬이신거 같더라고 그니까 통천누나도 이제 처음에 긴장하다가 신나는거지 점점 언제 나와요? 6월 말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배우에요? 그쵸 배우쪽이죠 그럼 뭐 좀 배우 필머를 좀 더 쌓아야겠네요? 필머가 지금 벌써 꽤 쌓였어요 4개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번에 올라온 웹드라마랑 그전에 좋던소 이번에 캐릭터 분석은 잘했어요? 아 좀 쉽진 않았어요 그니까 통천누나랑 NG 누가 더 많이 되나 배틀한거 같아요 옆에서 씩 웃고 있어요 저 연기할때 틀리라 틀려라 틀려라 꼭 틀려라 하면서 촬영장 분위기가 그렇게 막 그 두분에게 막 기대하는게 그렇게 크진 않았나봐요? 그렇게 좀 여유있는 분위기 여유있는 생각을 했다면 기대를 좀 했는데 거기서 왜냐면 제가 캐스팅할 때 처음 미팅할 때 연기 개잘한다고 그랬더니 제가 근데 해보니까 아니더라구요 연기가 쉬워보이지 안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쉬워보이지 아 진짜 쉬워보여 그냥 마피아 연기가 아니야 그게 아 맞아요 심창민님도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으세요? 연기를 진짜 못해요 저는 생각부터 어려워요 머리가 하얘죠 저 얼마전에 광고 노래 부르는것도 되게 별거 아닌 노래인데 큐 들어가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박자 놓치고 가사 까먹고 무슨 광고였죠? 여기 어때요? 나 봤는데 이거 말해도 되나? 상관없죠 네 저기였때로 바꿔서 말았잖아 저기였때? 공중파 방송에 나온것처럼 땡투브 너투브 근데 또 작품은 괜찮아요 원피스같은건 돼요 원피스같은건 말해도 돼요 근데 유튜브같은거는 초록창과 이렇게 아 방송에서 원피스라고 해도 돼요? 네 작품 그 기준이 좀 너투브이 열받는데 난 처음에 인별인별 그래가지고 인별이 뭐지 계속 그랬어 인스타그램을 인별이라 그래 인별 별다방 음 너투브는 저도 솔직히 열받긴해요 나가서 할 때마다 유라서 넣은게 너무 열받아 아 너무 맛있어 근데 요즘 떡볶이가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심지어 저는 곽투브니까 제가 몇번 고민했거든요 이름 바꾸려고 곽투브가 왜냐면 너무 유튜브용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무대는 유튜브만이 아닌데 바꾸면 안돼? 곽준빈으로 바꾸면 안돼? 아 근데 이미 이미 붙어버렸어 사람들이 곽투브 곽투브 가려고 아냐 안 붙었어요 바꾸세요 저도 곽준빈으로 하는게 아닌거 같아요 이름 석자로 하는게 다른것도 없을까요? 곽? 그냥 곽? 아니 여기서 좀 사실 곽씨 곽씨 이름이 제일 이뻐요 뭐 활동하기도 좋고 나 인터넷에서 얘기한적 있나? 뭐? 옛날에 부산갔을때 제가 가죽 전이 옛날에 전대말할때 곽혁준 하래 ㅋㅋㅋㅋㅋㅋㅋ 예의의의의의 학 wipes 네의의의 얘가 말할때 저 때문에 혁준상 보시는분들이 이제 이 애를 많이 들여줄거에요 진짜 숨실려고하는 멤트 Oftcurrent 그게 저는 그건줄 알았는데 그 래퍼들 그 그 계속 박, 계속 유지하는 공의전 공의전 근데 이걸 알고 보면 거슬려요 잘 때 시계 소리 들리는 것처럼 근데 나 옛날에 들리는데 에에 근데 그거 밖에 안보임 진짜 나 중학교 때 6.25 겪은 선생님이 이랬다고? 그 애랑 달라요 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숨이 차서 나온 애예요 혁준상이야 저는 나 왜 모르겠.. 난 모르겠어 근데 이제 알고 보면 보여요 나 혁준상을 너무 좋아하나봐 머리 지디냐 화려하네 머리가 이번에 스타트업 대표 역할을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염색해달라 그래서 그래서 파란색으로 해놓으면 저번에도 봤는데? 저번에도 파란색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려고 할거죠 탈색을 근데 이번에 또 해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파란색 했는데 지금 색깔이 빠져가지고 회색이에요 근데 제가 파란색 할 때마다 기아님이 파란색 하셔가지고 또 기아님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구요 저 진짜 놀랍게도 튀어나오고 같은 색인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진짜요? 왜 그러지? 기아님도 색깔이 빠져서 지금 이 색깔일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건망죠 내가 누구를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게 하필이면 기아님을 내가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건망죠 아니 아니 들었다고 아니 들었다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 네? 오피셜이야? 네 누구? 이름 밝히는 좀 그렇죠 그분도 프라이버지가 있는데 그쵸 주작하네? 다 와서 주작하네 그럼 이름 바꿔요 곽기안으로? 아니 곽준빈으로 채널 이름? 응 곽준빈 아니면 인간 곽준빈 곽배우 그건 원래 부채널로 하려고 있어요 인간곽준빈 근데 부채널로 하니까 또 아무거나 보도록 따라하냐고 그래가지고 준비팔사 끄박 아니 아니다 곽이 중이야 곽 음 음 외국사람이 곽을 발음을 잘해요? 끄박이라고 해요 끄박 이게 W발음이 B발음이라서 끄박 그래서 저는 항상 미냐자분 끄박 준비했는데 이러면서 그래요 러시아어를 좀 보여줘요 러시아어 아 그 러시아어가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어가 지금 전범국이잖아요 아 맞다 근데 그거 있어 러시아어를 러시아어만 쓰는게 아니야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은 나라 중에서도 러시아어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한다고 해서 그 나라를 뭐 옹호하거나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옹호하는게 전혀 없고 아예 전쟁을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저도 불만은 없는데 이제 그 어디 나가면은 러시아어를 못쓰게 해요 방송에서? 네 그래서 저보고 아즈르바이자노어쓰라고 그러고 카자흐스탄어쓰라고 그러고 우즈베키스탄어쓰라고 하는데 괜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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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학교 전공이 러시아어라서 제가 배운 언어를 없앨순 없잖아요 이게 말 안되는게 그렇게 치면 수칸이랑 우리나라랑 같은 바 쓰는데 맞잖아 어 그러면은 여기가 준빈씨의 장이 될 수 있겠네요 러시아어의 장 여기는 편하게 해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스파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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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요? 아뇨 감사합니다 러시아어로? 네 스파시바 화나셨는데? 근데 표정은 그렇게 해요? 러시아어로? 아 원래 차가워요 원래 차가워요 스파시바 네 그라시바 그라시바 예쁘다고요 아름답다 그라샤 아니야? 그거는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그라시바 예쁘다 근데 그걸 이제 발음할 때 원래 그라시아스 해야되는데 줄이고 줄이다보니까 그라시아 이렇게 약간 되는 음 그라시아 그라시아 그라시바 고맙 고맙 그라시끄라시바 그라시바 근데 시바가 강세에요 그래서 오늘 헉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뭐만 하면 헉이야 오늘 그라가 뭐죠? 그라시바 이거 합쳐서 그라가 뭐에요? 그런거 없어요 그냥 그라시바 그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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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시아에서 고개랑 인기가 많아서 러시아 버전도 나왔거든 근데 막 되게 인기 많진 않아요 그냥 도시락? 네 다시락이 제일 인기 많죠 그거는 그냥 국민라면이고 와 트위치 딱 켰는데 맨 위야 우리가 이런거 상생해봤어 이런 인생 이런 삶 한 포고, 한 포고 와, 나 진짜 오늘 되게 많이 계신데? 느끼지만은 나는 저 채팅창 중에 한 명이었어, 그냥 저 많은 투수들 중에 막 비블썸프, 블라드 트레이 이런 거 올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채팅을 안 쳤습니다, 혹시나 논란될까봐 트위치를 켰는데 딱 방풀만? 그래서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지금 치시는 분들 말고 저랑 저 같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냥 재밌게 보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 방풀이 그 얘기였구나 하셨잖아요, 방풀하셨잖아요 플러리님 하셨죠 했어? 아까 애가 없을 때 말했구나 플러리님 방풀해가지고 핫스톤 했는데 졌어요 심지어 핫스톤는 방풀하면 진짜 개삭이거든요 방풀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졌데 플러리님 또 마침 학교, 대학교 그거잖아요 동문이잖아요 아, 그때 많이 보트를 몰랐어요 야따님, 플러리님 그러니까 같은 학교고 그리고 같은 학교는 아닌데 동질감 느끼는 분이 철수님 철면수씨님 세계여행 하셔가지고 남미 썰 풀고 이러면 공감대가 있어요? 옛날에 철면수씨님의 천일야인가 이걸로 여행 썰 푸실 때 들었어요? 들으면서 아, 나도 저기 갔었는데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거기 구라 좀 있나요? 솔직히 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웬만하면 만든 건데 약은 안 췄어요? 근데 나중에 나중에 자리에만 만들어 주시면 제가 검증 한번 해볼게요 음 신님 그 찐딱썰 검증하듯이 한번 해봐요 여기는 완전 거짓말이고 완전 구라쟁이 아, 저 진짜예요 이제 딱 이거지 문화가 다 다리를 조금씩 찐딱이 이제 저기 안 오려고 그랬는데 또 나온 김에 하면은 뭐 기승전 찐딱구나 이래서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기승전 찐딱 누구보다 그 얘기를 사랑하고 우리 찐딱 문화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즐겁고 저는 이 문화를 우리나라의 최고의 콘텐츠 중 하나 만들고 최고의 콘텐츠야 아니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거의 고양이야 우리가 고양을 버릴 순 없어 아, 근데 저는 안 버리고 싶은데 그 그 저의 적들은 또 찐딱들이거든요 그들이 저를 버리게 해요 아, 찐적찐 네 그들이 저를 이제 간두질 않아요 기만 그만해라 근데 니가 무슨 찐딱냐 나는 찐딱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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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춘천이 과연이라고 해서 지금도 춘천 사는 건 아닌 거잖아 네 그런거지 니가 무슨 저기 뭐 TV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데 니가 무슨 찐딱냐 그랬다고요 그 출신이라고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야너두 이런 느낌 이 느낌으로 가고 싶은 건데 저는 야너두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찐딱 그니까 저는 저녁을 한 거지 항상 기수가 있어요 저는 거의 한 3기 정도 돼요 사실 뭐 찐딱라고 하셨을 때 그냥 다 보시는 분들이 군말 없이 그냥 어 그렇구나 했는데 아 왜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저 찐딱 맞다니까요 저를 보고 하하하하 그러시는 건 아니죠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막 뭐 이메일도 오고 하는 거죠 아니 기만 그만해라 생각을 계속 잘 돌려서 말하신다 아니 아니 직접적인 생각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아니 그 메일이 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치 돌리기 전부 댓글에 달리니까 너 자꾸 기만질 하지 말고 어? 야 너 너 앞으로 그렇게 하면 더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 어?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놀리셔도 돼요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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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스라이팅 하하하하 음 골크가 맛있네 근데 진짜 좀 드러금만 심하긴 해 아 투투 그 1층들 투투 때 얼마냐고 아니 그건 당연히 2200원 투투? 투투래 그런가? 아 그 맞네 맞네 220원은 아닐테니까 투투 얘기하니까 열받는 게 그 투투에서 걷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 벨트 빈폴이에요 지가 빈폴이고 근데 우리 집은 개 가난한데 나 신발 자가치장에 산 거 신고 있는데 2만원 주고 산 거 쥐네들 돈도 말하면서 내 2200원 가져간다니까 나 하루 용돈에 1000원이었다고요 나 200원이었던 거 같은데 나도 220원은 아니고 왜냐면 20원이 없으니까 물가가 다르니까 또 아니 그 정도 아니야 우리 학교가 다르잖아요 형님 몇 살 차인데 다섯 살 그런가? 형님 고등학교 때 나 초등학생 했어요 국민학교 국민학교라고 하셨죠 저는 국민학교였다가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소학교 아니고? 응?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마지막 국민학교 졸업자에요 국민학교로 졸업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응 초등학교 때 그걸 봤어 교련 교련이라는 과목의 M16 모형인가 M4 M16인가 모형이 학교에 있더라고 교련을 받진 않았어 실과에요? 기술과정이에요? 실과 둘 다 있었어 둘 다 다른 거구나 아 뭐 있었는데요 교련용으로 근데 배우진 않고 옛날에 쓰다가 많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김풍 작가님한테 7,8년생이시거든요 네 형은 교련 시간에 친구에 나오는 교른복 입었죠? 그러니까 안 입었대 나 얼룩말무니 교른복도 막 빌리고 그러나? 교른복에서 쓰다듬거 교복 뺐고 옛날에 이거 뭐 빌렸겠죠? 초등학교 때 복도에다가 왁스칠을 해봤어 안 해봤어 하실 그건 하실 왜냐면 학교 자체가 복도가 있으면 할 수 밖에 없어 왁스칠 왁스칠은 안 하죠 알았죠? 그 크리스마스 때 띠부띠부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건 하죠 일부러 사기하고 띠부띠부실은 포켓몬이고 그냥 그 실을 그 실을 팔죠 실인가? 띠부띠부실 아니고 그 실을 팔죠 겨울되면 가운데 난로 났죠? 아 저희는 기름난로 시스템 시스템 에어컨 냄새 겁나 나고 키면은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스템 에어컨 들어오고 그랬어요 반에 시스템 에어컨은 못 봤어 고등학교 때는 저희는 에어컨이 뭐야? 겨울이 되면은 그 가운데를 비워야 돼요 난로 연철난로 같아서 이렇게 연통 연통으로 해가지고 공기 빼가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애들이 쫙 밀리고 그 뒷줄이 더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더 좁아졌지 저희는 수능 볼 때도 기름난로 떼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건방지게 하면서 들어도 되나요? 아 왜요? 수능 날 수능 볼 때도 맨 처음에 학생한테 시키더라고 그 기름에다가 묻으라 그래가지고 막 말씀하시는 게 그냥 검정호음신인데요? 과도기 어 옛날에 싸울 때 연탄 짓는 집게로나 싸운 적이 있어 그걸로 이렇게 싸우다가 내가 힘이 안되니까 또 키가 커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연탄 짓는 집게 들고 싸우는데 옆에서 일찍 말리더라고 야 그만해 이러면서 딱 그만해 야 그 집게는 그 어? 상의 전사만 너는 집을 줬어 너는 자격이 안돼 하하하하하하 힘 힘칠 이상이야 하하하하 이런거 보면은 찐따가 드시기도 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거 말고 찢게는 야 이거 그거잖아요 약간 드럽기만 하잖아요 그 철근같은걸로 만들기 이게 있어요 부지깽이 같은거 그걸 그게 응응 스피어 그게 무게감이었어요 아이 넘만한거 아 이거 배부르다 아 뭘 배워갔다고 배불러요 너무 쪼금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이게 1.2인분 정도 개쪼금 치킨진거 같은데 나 진짜 많이 먹었는데 네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더 시키시지 아 더 시킬 수 있어요 아래에 또 있으니까 드시고 모자란 맛있게 왜냐면 떡볶이만 먹으면 또 살 뺀다며 아 그래도 이왕 먹는거 기분 좋고 없잖아요 점심을 푹혀먹고 무슨 이상사람이야 진짜 아니 시킬 때 확실히 많이 시키면 좋잖아요 한 번에 딱 먹고 나 먹을때 뭐 세부 끓기는거 싫어하거든 집에 저런 친구 있으면은 활력소개인데요 재롱도 하고 부르고 나 재밌는데 나갈건데 걱정하지마 무조건 나갈건데 재밌지않아 나 같이 사는거요 나만 재밌나 몇살차이나요 몇살차이 다섯살인데 아 좀 나누구나 다섯살 차이 하나도 안 저는 진짜 제가 아는 형님들 아는데 형님 같다는 생각은 거의 안들고 진짜 완벽한 애새끼맨 그게 좋아요? 혼자 갑자기 방에서 혼자 막 칼질하고 혼자 닌자 놀이하고 딱 봐도 권위식도 없잖아 네 저랑 풍이형이 김풍 작가님이 딱 다섯살 차이예요 아아 저랑 매직빵님 오오 7살 펄님은 얼마차이 나죠? 저랑 배성재님 호민이형은 두살 두살 권위식이 진짜 아예 없어요 축하형이 7.9 빠른 7 그 지식백과 성혜형이 7.8 다 지금 7.8이 좀 많으세요 다 그 검정무진 되잖아요 날로 다 집히는 스타일 아 내가 진짜 어려워하는 그 세대인거 같아요 왜냐면은 주학의 세대 아니 딱 달려서 아 디아블로 방송할때 와 진짜로 김성희님 그 카메라 켜지기전에는 아 많이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뭐 켜진순간 뼈들 틈이 없더라구요 저는 그게 살면서 첫 토크쇼였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오지엘에서 한거? 어 디아블로 아 디아블로 그 형이 못멈춰 그때 같이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 그때는 승우아빠님 슈카님 김성혜님 그리고 그 김정민 프로게이머 전 프로게이머 와 거기가 완전 액이네요 나이가 심지어 그때는 지금은 아시는데 그때는 슈카님이나 승빠님이 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걸어주시고 김성희님만 저를 아시는데 김성희님은 저를 아셔도 본인꺼 하시기 바빠가지고 디아블로 막 디아블로 막 거의 한 광기 꺼진 순간 또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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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빡사더라고 나는 그때 그래가지고 아 방송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죠 몰랐어요 저는 왜냐면 너무 잘하시는데 힘들어 본인이 그래서 맨날 고민을 하세요 똑같으시잖아요 아예 저요? 네 똑같은 사람 처음봐요 진짜 저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슈카님이 되게 뭐랄까 낭비가 없으신 느낌 힘낭비가 막 과하게 그것도 없으시는데 제때제때 해야 될 말은 꼭 하시고 그거 하나하나가 되게 낭비가 없다 쓸데없는 말이 없다 경제적으로 잘 쓰시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승빠님이나 슈카님은 또 그렇게 잘하시고 성희님은 그냥 미쳐날뛰는 진짜 거의 문도 마스터 이런 느낌이라서 거기서 본인의 포지션은 뭐였어요? 나 아무것도 없고 나 경청했어 작가님이 와가도 나중에 또 그렇게 되죠 듣고 있는데 잠깐 쉬는 시간이 와가지고 빨리 부틀님 욕을 하셔도 되고 소리를 질러도 되니까 아무 말이나 해달라고 근데 제가 아 저 나름 하고 있는데 팀이 없어 극대 팀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렇게 말을 하면은 잔뜩 얼어붙은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 밖에 없는게 나머지 분들은 익숙한 장소로 아니면 생소한 장소라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잘하세요 말 이렇게 해도 안 들리지 안 들려 그러니까 결국은 작가님들이 이게 또 직업병인데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래 아 준빈씨 너무 잘해 아 저거 알아 아 저거 알아 벌써 그 얘기를 들으면 못하고 있다는 뜻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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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말도 안해요 그러니까 아 준빈씨 너무 잘하고 있다 아니 어? 지금처럼 하면 돼요 계속 지금처럼 할거면은 왜 말을 해 나 여기였때 할 때 노래 부르다 틀릴때마다 그 앞에 스태프가 담는 힘이니 괜찮아요 빠니보 틀린 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런데 그 박수가 욕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그렇게 막 막 짚어주면은 오히려 더 위축되니까 아무래도 진짜 그 느낌이었어요 그 애기들 이게 걸음마 할 때 앞에서 막 촬영장 하다 이거 같았어요 진짜로 땀 계속 나오고 진짜로 와 제가 오빠 생각할 때 한마디도 안하고 앉아있었거든요 한마디도 안하고 아 잘하고 근데 두마디라도 하면 두마디라도 했으면 아 두마디 중에 요걸 잘했나? 요걸 잘했나? 첫번째 마디를 잘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한마디도 안했거든요 이거 아 지금처럼 하라고 하하하하 지금 너무 잘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어 그냥 요거 안한 것만으로도 그 생각이 누가 봐도 못했는데 용기를 복도 들으려고 누가 봐도 아닌 상황에서 잘했다고 하는게 고마웠어 그냥 거기까지 생각이 가더라구요 아 생각이 되게 깊으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요 그런거를 하면서 느낀게 곽준민이 진짜 방송을 잘한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면 러스트부터 자기 유명해지는 거 예상했다고 들어보면 아 진짜 방송 쪽으로 좀 생각이 있었구나 그게 해도 되나? 그 옛날에 무한도전 얘기 옛날에 무한도전 보면서 유튜브 아를 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저게 껴있으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대요 본인이 아 그래요? 근데 해보니까 어려운건 알겠지 그게 진짜 어려운건 알겠지 마지막 새로운 멤버 모집할때는 그때 신청 안했어요 저 일반사람이랑 그래도 한번 해보시지 무도하면 무도 완전 광패언이어서 끝나면 이제 아 오늘 저사람은 아쉽고 저사람이 잘했고 이렇게 혼자 평점 매기고 스카이 스포츠 아 오늘 오늘 MVP 왓챠야 왓챠 하하 오늘 MVP 노홍철 이런식으로 이걸 내가 노홍철형님 앞에서도 얘기하긴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매겼을때 좀 형점 전체적인 1위가 저한테는 홍철형님이긴 했어요 그래서 홍철형님이 나가고나서 좀 많이 안보게 되더라고 그 얘기를 노홍철형님 집에 왔을때 하시더라구요 앞에서 어떻게 하다가 만나셨어요? 저 여기였때 광고 찍고 노홍철형님이 제꺼 보다가 진짜 비호감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나도 그랬으면 이러는데 아 근데 그거 많이 많이 하잖아요 이거 끝나고도 저희 세명 평점 매길거잖아요 원래 그런거지 원래 그런 재미로 보는거지 나는 평점 안 매긴거 같아 그냥 봤어 아니 그거 있지 게스트마다 아 이번 게스트는 그냥 평이하구나 이번 게스트 진짜 웃기대 이정도는 있는건데 안한다는데 안 매기는데 아니 그냥 매긴다고 해 하하하하 이미 늦은거 같아요 하하하하 나도 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매기는거 같은데 평점이 아니라 하하하하 진짜 매겨요 평점 매겨요 아무튼 노홍철형님이 곽지부 되게 팬이세요 제꺼톱 보셨고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마침 또 그날 광고가 되게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희한테 오늘 뭐하냐고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 없습니다 식사? 식사? 그러니까 아예 집에 왔어요 오오오옹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오오옹 얘기도 막 하시고 오오옹 근데 홍철형님도 진짜 그 건의식이나 이런게 아예 없으신거같애요 전혀 그냥 너무 편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듣기 싫은 얘기는 진짜 딱 티가 나게 그러시네요 와아 하면서 하하하하 저요? 듣고 싶었어요 하하하하 근데 홍철형님 권의식이 탈권의적이고 다른얘기 할게요 죄송합니다 정리를 잘하시잖아요 진짜 잘 모르시구나 초콜릿 좋아하시고 냉장고에 라벨로 줄 세워놓고 당연히 뭐 해야되나? 그러면 딱 끊어주시네 그래서 그때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셨겠다 그때 뭐 별점 맹인 것도 얘기하고 그러더라구요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쾌하시니까 물어가 왜 싫으신거죠? 저 싫다고 안했어요 저는 말이 갑자기 늘어지셨는데? 나는 자극 안하는 단어를 찾느라 왜냐면 무도가 껴있으면 감정적으로 접근해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요 아 나가신 적 있잖아 참 아 맞네 맞네 아 맞네 무도 나는 인기있을 때 안 봤다 나는 별로 재미없었다 얘기하셨어요? 방송에서 근데 왜 그걸 굳이 어떻게 안 볼 수가 있냐? 굳이 왜 말하냐? 근데 그때는 말할 수 밖에 없는게 월드컵이었거든 TV프로그램 월드컵 근데 웃긴게 뭐냐면은 다른거는 다 싫다 안좋아한다 뭐 김치 싫어해도 뭐라고 안해 심지어 2002년 월드컵 재미없어서 안 봤다고 해도 뭐라고 안해 그럴 수 있다 근데 무도는 재미없어서 저는 별로 안 맞아서 안 봤어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달라 그러면서 무도는 왜 나갔냐 그렇게 싫으면서 무도는 왜 나갔어? 뭐 이래 싫은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되지? 그니까 그냥 관심이 없는거죠 어 그만큼 근데 저도 참겨보진 않았어요 그거를 디스를 했다 그니까 디스했다고 받아들였다고 그니까 저는 그 그때 아니 당연히 대단한 프로그램인거 인정하고 당연히 어? 대단하고 다 한데 저 화났났어 화났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 다용성을 존중합니다 예 무도 싫어할 수 있죠 아니 싫어한다는게 아니잖아 또 이런다니까 이게 빵아 문제야 이런식이야 지금 싫어한다는 얘기는 하는게 아니잖아 아니 무도 혐오하실 수 있죠 나도 나도 참겨본게 아니라니까 이제 무도의 문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아 아니야 악질 악질 그래서 나중에 알게된 그 밈같은게 많아 아 무도 관련해서 세참 나루다 넘어지는거 있죠 그런거 나중에 유튜브같은걸로 나중에 아셔가지고 쓰신게 그 히트다 히트 그거 하신게 그거 때문에 그런거 그거는 히트다 히트는 응 제가 그때 마감할때 마감할때 MBC 그 라디오 들으면서 했거든요 그때 김신용씨가 정오의 희망곡 아 정오의 맞아요 정오의 희망곡 맞을거에요 그때 실제로 히트다 히터 이렇게 하셨어요 그 무한도전 나오기 전부터 그래서 나는 할 때 김신용씨 건데 이랬어 실제로 아 원조를 모르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난 당연히 김신용씨 건데 이랬는데 법정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실제로 봤거든요 음 근데 뭐 그거 원조까지 다 알아가면서 유형으로 쓰기에는 뭐 쓰죠 사실은 뭐 팍 뭐 이런것도 원론으로 들어가면은 야민정미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쓰면 안되는거긴 한데 그렇게 너무 피곤하게 살면은 너무 피곤하게 살면은 또 저희는 또 방송하는 사람들이네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하하하 걱정 그거랑 그거 저 막 재밌게 본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거 알아요? 유튜브에 계속 떠가지고 뭐였지?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뭐였지? 뭐 본거 같은데 나 본거 같은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나도 이제 모두 기억이 잘 안나요 나도 더이상 이제 막 무도를 이렇게 막 엄청 저게 하진 않아요 이제는 나도 좀 까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하는지 나도 잘 몰라 이제는 그리고 심지어 노홍철님 앞에서도 그 뭐지? 하고 넘어지는거 안웃겼다고 말까지 새참 네 말까지 했어요 저는 또 저는 또 이게 또 인터넷 세상 출신이다 보니까 디스에요? 네 그거를 노홍철 형님 면전 앞에서 안웃겼다고 말한것도 대단하긴 한데 왜 디스에요? 왜냐면 저는 몸을 웃기는거 싫어하거든요 너무 자의식이 강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웃겼는데 아 저는 몸개구 중에 웃어본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되지 그거를 굳이 특히 형님이 하신 그 부분은 아니 아니 특기까지는 안했잖아요 그냥 그런 뉘앙스긴 했어 그니까 저는 그 토크를 웃기는걸 좋아합니다 노홍철 형님이 거기까지 우리집까지 와가지고 그 드러운 집 와가지고 또 행차까지 하셨는데 근데 나는 이해가 조금 돼요 왜냐면은 할 얘기가 많이 떨어졌을거야 뒤에 그래서 포장해주셔서 감사한데 붙이고 붙이다가 그건 아니고 그냥 진짜 그럼 인성이 터진건데 아 내가 우리집이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몰랐어 진짜 몰랐어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나갈게요 아니 사실 공약 진짜 지금 6월인가? 네 다음달 안에 나갈게 진짜로 제가 따로 한달은 너무 길잖아 부탁까지 했잖아요 진짜 나가겠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나 우리집이라 그랬구나 그리고 한 번이 아니야 아까도 계속 했었어 나가고 제가 인증샷 올리겠습니다 진짜 아니 7월 30일은 좀 선 넘는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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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0일에 나가겠다는게 아니고 6월에 나갑시다 나도 목표 6월이기는 해 자신은 없어 사실 진짜 자신은 없어 지금 6월 이제 시작하지 않았나? 6월 12일이네 알잖아 사정이 뭔지 알잖아 알지 아는데 아 아 오케이 목표는 이번달 안돼도 다음달 그러니까 6월에 나간다는걸 안 믿을건데 노력은 해주세요 하 네이버 부동산 맨날 봐 알겠어 할게 할게 노력은 하자 이런 말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나갈 의지가 없는 사람이랑 그래도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나간 날짜가 똑같아도 룩공이랑 저희는 다른게 저희는 약간 이제 뭐할까 서로 약점을 다 알아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치닫지는 않을 것 같고 최악의 상황일 때는 이제 그 많이 다치죠 서로 그렇죠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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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거기까지 해 거기까지 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겠습니다 그러면은 뭐요? 6월까지는 나가려고 노력을 그러니까 노력은 보여달라 이거예요 지금처럼 대놓고 그냥 3년 4시 그만해 누워가지고 막 짐이 사실 다 버리면 얼마 안되죠 근데 버릴수가 없는게 팬분들이 주신 선물 이런거 많아서 집에 그니까 집에 거의 빠니보틀 팬 진열장이에요 빠니보틀님 일주일 드릴게요 어 일주일인데 너무 빡세게 되네요 진짜 일주일을 드리면 안된다 못 구했다 창고 서비스가 있어요 창고에 다 넣어놓고 아아 숙박업소에 가면 돼요 노력을 안해서 그니까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고 그냥 어 내가 안하면 답답한건 곽준빈씨겠지 라는 생각이 아니 그런 배려심도 없어요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아 근데 우리사이에 뭘 배려까지 해야돼? 그 정도 그죠 저한테는 신이시니까 롤모델이고 저한테 가장님이고 아 나갈게 진짜 나갈게 아니면은 내가 뭐 본 데가 또 걸까? 우리사이에 또 그랬잖아요 우리사이에 우리가 남이가 덥네 많이 덥네 근데 딱 여기까지 여기서 한 번 더 하고 하네요 하하하하 아니 아니 진짜 나가겠습니다 진짜로 아 진짜 무조건 나갈거고 저도 집이 필요하고 저는 저도 이런거 하나 사서 이렇게 선물 뒤에 진열하고 싶은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욕심내지 말고 일단 나가요 하하하하 인테리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나가서 결정해야 뭐를 남의 집에서 결정을 하고 하하하하 그럼 제가 제가 중재를 하는 김에 네 이 작업실에서 사셔도 됩니다 여기요? 아니요 여기는 이제 방송해야 돼서 하하하하 여기에 텐트가 있으면 안되고요 너무 무서워하시는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저쪽 창고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방이요? 이 저 방? 저게 가끔 고등출연자로 쓰시면 되고 가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있어요 배트리스가 또 있어요 이불하고 베개랑 좋겠네 몸만 오셔도 근데 샤워를 할 수가 없지 않나요? 샤워가? 물티슈로 드릴테니까 하하하하 물티슈 하거나 뭐 인근 상관에서 눈치껏 하세요 지금 나온게 꿈의 무대 하거든요 하하하하 제가 제가 몸까지 시켜드려야되나요? 하하하하 그정도는 뭐 여왕은 아니니까 꿈의 무대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오늘 왜이렇게 웃겨 채팅창이 진짜 꿈의 무대에서 자는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하하하 행복하겠네요 나는 사실은 다음에 또 오게되면 내가 웃기려고 진짜 할건 아니고 침낭을 가져올까 했는데 알잖아 내가 컨셉질함은 진짜 못하는거 하하하하 그 컨셉은 포기했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나중에 밤샘 방송 이런거 있으면 그때는 진짜 좋고 뒤에서 그냥 약간 진짜 그 시다발이 어? 이런말 쓰면 안되나? 뭐 뭐라 하지? 지다발이 뭐 친구에서 썼으니까 괜찮아요 내가 지다발이가 뭐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그냥 뒤에서 웃고 막 치고 이런거 저도 잘합니다 그날 특강할때 듣고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다 의자를 쭉 갖다놓고 오 괜찮다 앉고싶은 분들은 앉으라고 왜냐면 부담도 없잖아 아무래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부담도 없고 오 괜찮다 좋은데 좋은데 가끔 질문 받고 하려고 했었는데 왜냐면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나 뒤에 그냥 앉아있으면 안되냐고 아 그럼 하고싶은 분들은 하시라고 아까 했는데 되게 재수없어 보일까봐 안했어요 하하하 저 이거 짭짤한거 먹는데 달달한거 좀 시키면 안돼요? 어떤거 케이크나 뭐 이런거 아 아 딕카페인 아 딕카페인 아 그럼요 아 아 있잖아요 저 말고 케이크랑 해서 좀 먹어야 안돼요 달콤한거 피 빠지는거 기호감행동 하하하하 카페있으니까 거기서 또 케이크나 이런거 팔거든요 네네 그게 내건가? 안 드신분이 있어서 아예 안단분 네 근데 안먹었어요? 근데 이게 내꺼야 이게 내꺼 배부러서 이제 안먹고싶어요? 아 제가 원래 매운 떡볶이 안좋아해서 로제만 다 먹었어요 아냐 로제 남았는데 아 남았어요? 네 아 배불러 아 이거 메추리알이라서 텁텁한거 싫어해서 여기 많으니까 아니 소세지랑 이런거 떡은 다 먹었어요 응 마시고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사는건데 나도 나름 감수하면서 사는건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 감수해가지고 내가 집주인데 하하하하 대단하 나.. 나보고 대단하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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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둘다 비호감이래 하하하하 사실 저희가 오시면 할게 있었어요 네 그냥 잠깐 얘기하고 티어메이커로 좀 티어 그 여행지 티어 가고싶은 여행지 나라 티어메기기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딥해지네요 얘기가 아 여행얘기를 하는게 기분이 좀 언짢으신가요? 네? 기분이 좀 언짢으신가요? 아냐 아냐 좋아서 이런 어떤 사실 준비한게 못해서 그런건 아니죠? 아냐 이게 그거는 보험이었고 그 사실 이런게 더 좋아요 티어표 안하는거는? 아니 그 뒤에 일정이 있으시니까 너무 시간이 되면 하고 아 티어표 빨리 하고 그냥 아 근데 진짜 오늘은 그렇게 못해가지고 몇시지? 그리고 또 게임을 제가 또 못할게 없으면 할까봐 3부 이렇게 다 보험을 해놨으니까 왜 아니 많이 또 저번처럼 물러앉은거 같아 아니 진짜 그렇게 안해 저번에는 그냥 진짜 너는 보는데 심장맨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그때는 내가 오버했고 지금은 준비된게 있으니깐 그거만 하고 빨리 하고 가면 되잖아 아뇨 그때도 좋았어요 3부 최고의 하루였어요 하하하하하하 선물 받은 기분이었어요 근데 저 아시겠지만 여기는 눈치가 되게 빠른데 저 눈치가 진짜 없는 사람이라서 진짜 눈치 개스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진짜 그런줄 알아요 지금은 조금 근데 나도 조금 알았어요 제가 이거 나중에 짚어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형님한테 비아냥되신건지 아 지문? 대충 알았는데 나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것도 있긴 해 사실은 아니요 진짜로 왜냐면 저 유현준 교수님 오셨을때 네네 진짜 더 듣고 싶었는데 저는 진짜 교수님이 오래하시면 부담되실까봐 왜냐면 준비를 되게 많이 해오셨어요 하하하하 근데 교수님은 제가 표정이 안좋다 안좋아가지고 아 그만하고 싶은가 보다 생각하신거 같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항상 안좋은건데 얼마나 빨리 끝나신거죠? 그렇게 짧지는 않았어요 한 2시간? 2시간? 와 근데 방송으로만 보니까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까 눈치가 되게 많이 보여요 뭐 말하고 한번 보게돼요 표정이 다 표정이 좀 안좋나봐 그러니까 이 말하면 또 아 또 재미없어 하시네 이런 느낌이 드는거죠 나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진짜요? 그래서 2시간 했나? 특히 또 일진맨이니까 보면서 그 일진눈치가 더 봐지니까 그러면은 저랑 그 같이 뭐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하기가 힘들겠네요 좀 아무래도 아니 그들은 일진들에게 PTSD 없으니까 재밌게 하는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 취급하는거죠 그들은 저는 근데 좀 눈치가 보이네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티어표 하는거에요? 제가 막 어색한게 있어요? 티어표 하는거에요? 네 티어표 바로요? 아니요 다 드시고 티어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거 좋아하거든요 티어 하는거 재밌더라고요 줄 세우기 옛날에 라이브로 혼자 그 뭐지? 팬분들이랑 그것도 하고 이상형 월드컵? 이런거 되게 좋아하고 티어무색 아니 뭐 그러니까 뭐 그런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말 광팬이시다보니까 티어메이커나 이상형 월드컵 이런거 진짜 좋아해요 찐따 월드컵 없냐고? 찐따 빙고는 봤어 찐따 빙고 해볼까요? 저희 어? 찐따 빙고? 찾아볼게요 그럼 그게 2부 티어가 상당히 싫구나 지금 아니 아니 찐따 빙고 2부 저거 뺄게요 저거 4부 아니 아니 뺄게요 게임해야 되는데 4부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찐따 빙고는 막 할게 없죠 별로 슬픈 생각하실까봐 전혀 있는데요? 여기? 잠깐만 볼게요. 어느정도 대충. 현재랑 과거랑. 현재는 빼야지. 현재 아니고 과거의 저로 하면 거의 빙고왕일 것 같겠네. 거의 올킬? 과거의 저로 하면 거의 올킬. 과거의 저. 더이상 과거의 저가 아닙니다. 찐빙. 이거 한번 해보죠. 그 말고 또 많은 거 있는데. 그거 너무 작다. 이거 이거? 몇개야? 25개? 펜코함이 뭐야? 커뮤니티에 한다고? 펜코리야? 이게 웃겨. 못생김. 항목에 다 긴데 여기만. 못생김. 너무해. 이거 괜찮나? 이거? 좀 불안한데? 봐봐. 검열해줘요 혼자. 재밌긴하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너그러워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만 좀 그런데. 이 단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근데 찐빙이 더해도 되나? 너무 닥해지지 않나? 그만할까요? 다크민수 될까봐 진짜로. 저는. 저희 여행 크리에이터라서. 저희가 여행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좋아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미국 잘하시다가 돌연 이집트로 가신. 그거 하기 싫어서요. 네. 글도 올라왔잖아요. 영상이었나? 갑자기 먼 여행이야.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갑자기 먼 여행이야. 이집트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살기 이런것도 괜찮아요? 전 너무 좋아요. 이집트 얘기를 잘 안하는게 뭐냐면 애국민 순위랑 다르게 저는 이집트 역사를 좋아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거기 놀기 좋아해요. 이집트가.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10명도 모여가지고. 숙소 다리하니까. 그게 또 엠티 느낌 나고 이런거 좋아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로. 그 게스트하우스 느낌? 네. 맨날 술 먹고 낮에는 바다가서 같이 스쿠버다이빙하고 밤에는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놀고 그걸 반복. 보드게임하고. 저는 애국민 순위땜 그런 느낌으로 이집트를 좋아하는게 아니라 이집트 자체는 그냥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래요. 진짜로 맞아요. 마인드는 진짜 인싸 맞아요. 그니까.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그게 좀. 바이브? 느낌? 색깔? 스펙트럼? 외모가 좀 그래서 그렇지. 마인드는 아싸에요. 하드웨어. 하드웨어 그렇죠. 하드웨어가 좀 구려서 그렇지. 아니 외모 아까 졌는데 자꾸. 아니 저도 그렇다는 겁니다. 같은. 아 저보다 조금 높으시니 가끔히. 여자에 약해요. 여자에 약하다는지. 여자에는 약해요. 여자에 약해요. 같은 기질로 할게요. 조금 좁아 높으시니까. 그래도 이제. 이집트 가면 살라 칭찬을 계속 하면 돼요? 어 근데 진짜로 살라 축구하는 날 밖에 다 모여요. 그 기도 아잔나라도 아무도 기도도 안하고 축구봐요 진짜로. 그 정도구나. 영웅이야 영웅. 기도를 안할 정도로. 그러니까 미루는 거죠. 아예 안하진 않을 것 같고. 미루는 거죠. 그리고 그 수치 가면은 모하마드 살라 그 사진 크게 붙어있고. 막 그 이제 이집트에도. 조금 뭐랄까. 좀 더. 요즘 세대랑. 옛날 분들은 그 이제. 그 아랍 복장. 그런 거 입고 막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막 이렇게 커피 한잔 시샤 랭거 하시면서. 다 그거 축구보고 계시고. 장난 아니죠. 근데 살라가. 살라 선수가. 이집트 대통령 선거 때. 몇만 표 나왔대. 아 진짜로? 출마하면 나올 거예요 진짜로? 아니 몇만 표가 나왔대 실제로. 아니 출마 안했는데. 출마를 안했는데 살라를 그냥 썼대 그냥. 코트디블의 디디에 드롭바 이런 느낌이네요. 뭐 그런 거예요. 출마도 안했는데 그 표가 나왔대. 저는 몰랐거든요 이집트 가서. 근데 그 저기 장덕철이라고 가수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축구를 좋아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손흥민이랑 살라랑 누가 더 잘해 그러니까. 아 2등이라고 손흥민이. 살라가 1등이라고. 그 정도면 이집트에서 인기랑 말을 할 필요도 없죠. 살라는 세 번 받았잖아요. 득점왕 같은 거? 네. 축구를 좀 아지나요? 저희 축구 좋아하죠. 근데 요번 득점왕은 아무래도 이제. PK가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좀 내실이나 질적으로 좀. 팔이 안으로 보듯이. 노리치점 보면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득점왕 혼자 못해서. 제가 축구를 몰라요. 저는 축구 하나도 모르고. 그냥 손흥민 선수 잘한다 만 알고 잘 몰라요. 저는 또. 살라도 얼마 전에 알아서. 저는 또 인생이 축구였거든요 또. 축구 얘기하면. 축구를 학창시절 때 많이 했어요? 아 그거는 당연히 스탠드에 앉아있었는데. 보는 걸 좋아했죠. 스탠드. 그러면서 막 비난도 했어요? 네? 비난도. 아니 아니 애들 축구를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해외 축구 보면서 막 비난도 했어요 선수한테. 야이씨. 그래가지고. 비난보다는 또 혼자 평점을 매기죠. 아 감독처럼. 야. 그럼 오늘. FM FM. FM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제라드 너는 오늘 잘했고. 근데 너 누구. 네가 좀 약간 부족했어. 좀 약간 아쉬웠어 그렇게. 아 오늘 좀 아쉽네. 오늘 제라드가 아쉽네. 여기서 좀 찔러서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축구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그. 박지성 선수 맨유 갔을 때부터 봤거든요. 축구를. 그때 네이버 해외 축구 밈이 뭐였냐면. 야 니네가 뭘 한다고 박지성 축구해. 박지성 뭐지. 맨유 갔을 때부터 축구본 놈들이.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몰래 숨어서 좋아하다가. 이제. 이제는 박지성 선수 맨유 갔을 때 축구봤다는 게. 엄청난 베테랑이 돼버렸어요. 짬이 차서. 네 짬이 엄청 찼더라고. 제가 알게 모르게. 08 뉴비. 08 그 뭐지. 베이징 뉴비 같은 거. 맞아. 정확하게는 이제. 설기현 선수 레딩에 스틸 때. 아. 그때 레딩 선수 다 외우고. 그냥. 루이드 다 케빈. 케빈 도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베스트11 내보면서. 레딩 경기 많이 보고.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축구에 빠졌어요? 집에서 할 게 없는데. 게임 있잖아요. 게임하면 게임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는 축구보고. 그러니까 저녁에 6시에 일어나거든요. 바빠. 진짜 바빠. 게임 안 질리기 위해서. 게임, 축구, 게임, 축구. 이렇게 섞어졌구나. 축구 게임도 많이 하니까. 피파하고 FM하고 위닝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진짜 그. 히키코보르의 삶이 생각보다 바쁩니다. 그치. 그와중에. 하나만 하면 질려. 그와중에 EBS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서. 뭐. 이런. 히키코보르의 삶 같은 거 보면서. 동병상도 느끼면서. 아. 또 이 얘기하네. 아무튼. 그래서. 축구 얘기. 축구 얘기를 하다가도 들어와요. 어. 아. 저 축구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긴 해요. 축구를 많이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전공도. 외국어를 해야 되겠다는 게. 집은 힘든데. 축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직관이. 그래서. 그. 외국어 쪽으로 가면은. 공짜로 보내주니까. 유학을. 맞죠. 그래서 축구보고 싶어가지고. 전공을 몰랐어요. 축구는 현대 그. 지금. 어. 현대 국가들끼리의 어떤 가상의 전쟁이에요. 전 롤도 요즘 안 봐요. 저는 마지막으로 본 게. 아주부. 뭐 얼주부. 이때. 링트럴. 갱맘. 막눈. 힘 OP? 벽을 넘었더라면 뭐. 이걸 낮은. 벽을 넘었더라면은 한참 뒤에요. 그래요? 네. 요기까지 보다가 전 말았어요. 전 LCK도 강패대입니다. 구마유시를.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일본 말한가 그랬어요. 구마유시가 그 원디라는 선수인가? 원. 굉장히 핫한 선수. 전 몰랐어요. 구마유시. 요즘은 누가 타시지? 구마유시. 구마유시 선수. 아 진짜로? 응. 괴물지님은 알아요. 아. 선수는 아니지만. 아 괴물지님이라고. 잘 몰라요. 저도 롤 대회는 안 봐요? 저는 LCK 너무 광팬이라서. 또 얼마 전에 제가 라이엇이랑 웹 예능 하나 찍었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되게 쪼개 쓰시네요? 그냥 무조건 켜놔요. 그냥 폰을. 그러니까 전 아이폰에 스크린타임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무조건 8시간, 9시간은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트위치 이런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게임 대회를 왜 못 보냐면은. 이번 잔한대도 좀 그렇게 봤는데. 딱 지나가다. 어? 잔한대를 하네? 딱 보려고. 딱 앉아. 그러면은. 픽이 되게 오래 걸려. 그러면 이제 그 중계. 중계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3분 지날 때까지. 약간 그 이제 시간 메꾸려고 하시는 게 있죠.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제가. 치울까요? 저때문에 편의점 가서 사보셨네요. 참 대단해요. 저는 이거 좋게 봐요. 이걸 어떻게 좀. 치워야겠지 이거? 송천님이랑 똑같다. 박님 대단해요 맨날 이러던데. 송천? 네. 송천은 사실상. 배운건가? 송천에게 있어서 저는 그리스에요. 뭐죠? 많은 부분을 다. 그. 받아갔죠. 떡볶이는 다. 다 했으니까 치우면 되겠죠? 치우고. 요거는 쓰일 텐데. 아닌가? 밖에 나야죠? 급하 timer. 토마다 버렸다고? 디카페인? 아니 디카페인은. 못 하고 본거. 오케이 오케이.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나 가지구. 아 그렇구나. 커피를 아예 안 드시는게 아니고? 예. 먹긴 먹는데. 잠이 안나거든요. 너무. 열정을 잃은 아이의 나인의 스무새 진실을 따고 눈빛은 눈빛을 잃었네 제가 치울게요 앉아계세요 예? 그.. 뭐.. 이걸로 드시는 게 아니라? 네 좋네요 매일 우리가 이것도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 드시죠? 형님 안 먹잖아요 네 저는 아이스크림인데 드시나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드세요? 어..어.. 녹차 이런거에요? 되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녹차 아이스크림? 두가지 맛이 있어요 먹다 남은 것 같은데 딱 봐도 두가지? 네 하얀색? 보라색? 블루베리! 보라색! 왜왜왜? 아니 맛있을 거 같은데요? 쌀? 아 민초? 블루베리 아니야? 라이스 아이스크림 있어? 맛있겠는데 근데? 응 많이 드세요 아 근데 짬찰이 걱정 안 하시는게 원래 제 먹다 남은 짬 잘 치우세요 나 옛날에 별명이 탕비실 귀신이었어 진짜로 옷도 막 입다가 남는거 떨어진거 잘 입고 준빈씨도 드릴거야? 전 괜찮습니다 오! 되게 맛 신기해요 이거 드셔볼래요? 맛있겠다 이거는 백미고 이거 흑미 와! 이거 드실래요? 흑미 백미 흑미도 있어요 이거 먹을게요 맛있겠는데? 얼음이 엄청 붙어있네요 조금 됐어 근데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없는거 알죠? 이거를 왜 놀려?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보라색? 야 이게 화면에는 좀 하얗게 나오는구나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왜 웃어? 왜 왜 웃어? 아니 얼음이 많아서 맛있어? 응 아니 나 마법당한거 아님 이게 쌀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심린재들 아니 이게 뭐가 있나요 윙미? 나 맛있는데? 왜 왜 이렇게 아니 아니 그거 먹으면 돼요 너무 맛있는데? 질트 진짜 맛있는데? 다 질리어스에요 질리오너잖아요 질리오너 이거는 타로 타로요 진짜 맛있다 이건 그 태국 어 진짜 타로 밀크티 그건데? 펄 밀크티? 얼음 있잖아요 이렇게 톡톡톡 쳐가지고 얼음을 좀 버리세요 어? 아니요 얼음 좋아해요 잘 먹겠습니다 어우 너무 맛있다 이거 아 이거 앞으로 붙이죠 음 투게더 맛 나네요 네 전 백미가 좋더라고 오히려 채팅창에서 뭐라고 하는거에 비해서 맛이 너무 무난해가지고 맛있게 무난했어 어 뭐야 그 호들갑을 너무 떨어 채팅창 보면 이 사람들 근데 이게 아기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네 뭐냐면요 나 한 번 봐줘 나 한 번 봐줘 그니까 그게 유튜브 하셔야겠네 관심받고 싶어서 우와 여기도 독하게 말씀하시네요 여기에다가? 보시는 분들도 아니죠 좋게 말한거죠 아기가 있는게 아니고 아아 전 여기도 눈치 보거든요 눈치가 보면 배어있어요 장난치던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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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이게 진짜 쌀인가 이게? 실제 쌀이야 아 시클내 쌀 넣는건 특이하긴 하다 티어표? 티어표? 아 찐따빈거 아 찐따빈거 아허도 좋고 네 그건 좀 싫어하시는거 같은데 아니 저는 들어가기 전에 그거 여행 가실때 저도 불러주세요 같이 가게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행갈때 전 따라가면 안해도 되잖아요 뭘요? 계획같은거 안 짤도 제가 계획을 못자거든요 아우 좋죠 모시면 뭐 근데 힘든거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편한거 편한거 편한 일정 그럴거면 그냥 투어상품 사셔서 가는게 나아요 근데 그건 재미없더라구요 해보니까 왜 재미없냐면은 적당히 시간 시간 배기 부분이 좀 너무 안돼 음 그니까 여행상품은 진짜 안좋은점이 뭐냐면 알차게 보일라고 구성을 쪼개가지고 잔뜩 넣어놔가지고 하나를 그냥 제대로 보고싶은데 음 여러개를 강제로 끌려다녀 그니까 난 그렇게 알차게 안보이게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배도라지 MT 가이드로 가면 안돼요? 어? 배도라지 여행하면은 그때 가이드? 네 나이도 비슷해가지고 외국으로? 외국도 되고 다 어? 전에 매직빵님이 하와이에 뭐 있어가지고 하와이에 갔었거든요 근데 매직빵님이 되게 많이 알려줬어요 여기에는 뭐 어디로 가면 좋고 응 되게 편했어요 근데 제가 갔던곳이 편한곳? 동남아쪽 아니면은 미국 가까운곳도 가까운곳? 응 가까운곳 동남아 빼면은 인도 그 깃발 깃발 하나 만들어서 깃발 하나 만들어서 깃발 하나 만들어서 깃발 하나 만들어서 데리고 다니면 돼 많이 두어 깃발 하나 만들어서 제가 짐고 났대 침은 뭐 각자 들으면 되니까 하하하 머리도 한 번씩 잘라보고 배돌아지 두고 좋네요 해외 나중에 꼭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는 진짜 모시기는 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아는 아 올해하는 좀 모르겠다 잘 아 올해 계획 그렇게 많으시구나 아니 많지는 않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냐면 나는 안 바쁜데 워낙 바쁘시니까 또 외국을 나가면 또 사실상 곧보다 할배 하하하하 곧보다 할배 그 그 베트남에 다낭 다낭에 엄청 호화스러운 호텔 갔었는데 네 다낭 인터컨티넨스 네 그러니까 가버렸죠? 프랜자이즈 아니면 느낌은 진짜 호사스러워 살면서 가보는 호텔 중에 제일 호사스러워 좋았어요 호텔과 호텔 동이 다낭 해안 절벽 이렇게 딱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스머프집 같은 게 딱 붙어있는 거예요 절벽에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길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호실마다 집에서 전화를 해요 데리러 오라고 그럼 카트를 끌고 와요 띵동 비싸겠다 그럼 다 그럼 목적지를 말해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다른 호실로도 갈 수 있고 해변으로 가주세요 카드타오 카드타오 카트라이더네요 그리고 카트라이더요 그리고 그 안에 해변이 호텔에서 소유한 해변 있잖아요 프라이빗 해변 응 프라이빗 해변 고객만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야 진짜 미친 호사스러웁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대기할 때도 엄청 비싼 막 무슨 막 아라비아 아라비아 임금님이 쓰는 무슨 막 엄청 큰 막 방석 같은 거에다 기다렸었거든요 그리고 한국말 할 줄 아는 매니저가 따로 있었어요 한국 고객을 위해 그렇게 했는데 그날 어떤 그 부부가 결혼을 하더라고 거기서 응 진짜 돈만 안 보이더라고 가로나 그런 호텔에서 여긴 이런 건 싫어한데 심지어 다낭 재미없다고 올린 영상도 있어요 다낭 까는 영상 올렸어요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되게 그거예요 재밌어요 막 실망했다고 올렸어요 다낭 가서 심지어 그런 영상 올렸어요 그때는 유튜브 나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잘 몰라가지고 그래요? 거기에 손오공이 묻힌 산도 있어요 알아요? 아 진짜요? 오행산 그거 손오공이 묻혔어요 근데? 응 손바닥 모양의 산이 있어요 거기에 다낭 거기에 거기도 택시아저씨 중국인 아닌가? 그니까 베트남 외무침 아 근데 서욕으로 여행을 하긴 했어 인도 쪽으로 여행하긴 했어 천축구 벤츠 타고 서욕이 잘 모릅니다 택시아저씨가 내려줘가지고 거기 구경 벤츠 아닌가? BMW인가? 아 BMW 저 나라라 슈퍼보드만 봐가지고 벤... 응우의 노봉 응우의 노봉 응우의는 황족이잖아 거기 나오고 그 옆에 호이안도 좋아하는데 호이안 저는 다낭보다는 호이안이 낫어요 그쵸? 거기 좀 약간 그 하천 거기 뭐지 거기가? 하천 있는데? 뭔지 까먹었는지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는 베트남이나 나라를 막 그렇게 여행지로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국수 시키면은 옆에 그... 월남쌈 그것도 진짜 맛있고 500원에 한 끼를 그냥 해결할 수 있고 음식이 정말 기가 막혔던 기억이 있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 호이안 갔는데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먹는데 그게 얼마였어요? 응 드셨어요 3,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야 싸다 근데 주변을 둘러니까 외국인밖에 없어 알고 보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좀 고급화해서 비싸게 파는 데였어 진짜 현지인들이 가는 데 가니까 더 싸 1,000원 1,500원 하더라고 진짜 싸지 안 가보셨는데 어디예요? 제가 은근히 많이 갔어요 남 따라갔어 남 따라서 유럽 유럽은 안 갔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 한국 근처는 다 갔어 대충 갔어요 캄보디아 뭐 태국 아 캄보디아 안 갔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예만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안 갔어요 안 갔다고? 안 갔다고? 응 그럼 뭐 일본, 중국 뭐 이런 데 다 가보셨고 중국도 안 갔어요 아 일본 필리핀 태국, 베트남 호주 미국 많이 가셨네 진짜로 은근히 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니까 집에만 있는데 가자고 그래가지고 따라가고 뭘 좋아하세요 보통 여행 가시면? 난 여행 갈 때 이것 때문에 간다 뭐 먹는 거 아니면 풍경 아니면 도시 아니면 문화 전 문화재 문화재나 박물관 가는 거 재밌어요 캄보디아 이집트 가야겠네요 그러면 이집트 캄보디아 이집트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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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려요 그게 많이 갈렸더라구요 네 저는 마츠픽추 피라미드보다 앙크로트가 훨씬 와닿긴 했는데 또 피라미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케바케죠 그건 실제로 이집트가 좋을 것 같아요 광민수님이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터키도 카파독키아 가면은 진짜 멋있고 근데 그 강매가 너무 심화되는데 이집트요? 강매 또 이기는 맛이 있어요 또 쳐내는 맛 이러면서 그러니까 같이 비꼬면서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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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오히려 저주는 맛인데 이집트 아 터키가 아니죠 티르키에 에 이집트 터키가 하면 안 됩니다 티르...티르키에 아 티르키에로 바..바..바퀴어어요? 아 이집트 에서 청원 들어갔대는데요 미국에서 이집트 칠면조를 티르키에라고 부르자고 이집트 아 역시 미국식계 아니 미국인들이 진짜 청원했어요 그럼 바꾼 의미가 없잖아. 그것 때문에 바꾼건데 그것 때문에 약간 불쾌해가지고 바꾼건데 그것까지 바꿔버린거 그래서 터키즈 온 더 블록도 티르키즈 온 더 블록으로 바꾼거 그렇게 해서 바뀐거야? 나는 원래 발음이 티르크 티르크 해가지고 티르키에로 하는줄 알았는데 국호가 바뀐 이유가 있는데 잘 모릅니다 근데 종합해봤을때 맞는 여행지가 내가 봤을때는 터키가 제일 괜찮을거같은게 터키가 날씨도 괜찮고 여행 인프라 잘 되어있고 유적도 진짜 많고 음식도 극단적인게 없고 모든게 다 무난무난해요 다 로드트립도 즐기기 좋고 티르키에로 갔죠 캄보디아는 문제가 너무 덥고 약간 연악한게 있죠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도 있고 김민재 선수? 국가대표센터백 김민재 선수? 배구 선수? 축구 선수 축구 선수 축구 선수 진짜 몰라요 죄송합니다 욕한게 아니고 자살 도계자 박아야돼 자살하라고? 이상한 말하나 했네 도계자까지는 아닌거같고 책임지고 이사가야겠는데요 김민재 선수를 모른다 책임지고 이사가라는건 이거 아니었으면 이사안가수 있었네 이거 아니었으면 이사안가수 있었네 나는 김민재 아동복 입었는데 그러면은 그 그 뭐야 터키로 한번 추진하시죠 제가 티르키에를 한 4-5번 가봤어요 제가 또 그쪽 언어를 좀 하거든요 티르키에어를 아제르바이잔이 또 옆에 있잖아요 언어가 비슷해요 거의 80%가 유사해가지고 아제르바이잔어를 대면은 티르키에어도 꽤 가능하기 때문에 카스페에 아 맞아요 카스페을 맞물리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티르키에 잘 알고 있어서 아제르바이잔이랑 터키랑 티르키에랑 같은 민족이죠 투르크족 근데 왜 나라가 갈라졌어요? 나라가 다른 나라라서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같은 민족인데 이유가 있어서 했을거 아니야 옛날에 고려인이나 조선족 이런 느낌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의 말을 쓰지만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된건데 거기도 뭔가 갈라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티르키에 박사님을 한번 또 모셔서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샷좀 세죠 저희가 근데 여행투버긴 한데 그렇게 아는게 많이 없어요 저는 확실한건 박물관, 미술관 다 프리패스거든요 안가요 절대 안가요 왜요? 아 프리패스가 언어가 돼서 그냥 난 된다 뭐 이런게 아니고 자유롭게 패스한다 그냥 음식 먹고 여행 가면서 경치 보고 맛있는거 먹고 저는 뭐가 재미냐면은 박물관이나 유적 가면 재미있는게 거기 설명이 있잖아요 거기 설명에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거 읽는 재미 그러면 이집트인데? 이집트가 박물관이 쩌는게 너무 유적이 많아가지고 정말 중요한 유적인데 그냥 복도에 방침해놨어요 가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신전에 있던 기둥인데 의자인줄 알고 안고 그래요 너무 많아 유적이 진짜 어떻게 못하는거야 문화잔들 지금 선물이 이렇게 쌓여있는 것처럼 쌓여있어요 보통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면은 이런 박스 하나에 조그만 항아리 요만한거 하나 이렇게 써야되는데 이집트는 너무 많으니까 창고에 박아놨어 지금 박물관은 하나 더 만든대요 하도 커가지고 근데 이제 이집트가 그 애국민수님이 말씀하신건가? 아무튼간에 그것도 있었지 돈이 없으니까 선물로도 막 주고 선물로 가져와라 돈 대신 이걸 가져와라 근데 외국 입장에서는 어? 웬 횡재야 이게? 가지고 와갖고 막 잘라서 옮기고 말것도 있고 진짜 막 장난아니죠 광민수님이랑 같이 가면 되겠네요 근데 이집트는 문제가 바쁘시다 보니까 직항이 없어가지고 터키는 직항이 있잖아 이스탄불 딱 뭔가 즐기기 딱인 그러면 이제 티르키에를 하루 들렀다가 이집트 갔다가 이집트 한 박찍고 다시 티르키에 여행하고 이집트 그렇게 며칠 만에 낭비할 나라는 날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게 갈거만 안 가는게 맞다고 봐 그냥 티르키에만 집중을 하고 이집트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실 때 제대로 구경을 한번 하시고 이집트는 한 며칠 정도 걸린다고 봐요 저는 최소 일주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 나눠서 하면은 서로 안좋아 아 그렇게 하루 이틀 낭비할 그런 나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그 하루 이틀을 하면은 애매하게 봐버려가지고 다음에 뭐 안 가게 돼 하루 이틀 만에 할만한 나라는 괌 나라는 아니지만 괌 뭐 사이판 홍콩 홍콩 홍콩도 그렇고 일본 아 일본도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일본 일본은 근데 자주 갈 수 있으니까 대신에 홍콩도 가셨다 그 정도 홍콩 싱가포르 이런데 휴양지 그 정도고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20대 아깝다 조금 저는 러시아도 한 4박 5일 가면 아 이제 러시아 못 가구나 지금 엔젤 와가지고 엔젤에다가 일본 그거 뚫려가지고 800원 되더라구요 미어 터진대는데 지금 말 나온 김에 한번 갈까요 일본이야? 아니 티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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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가기에 좋은 나라 티오피 예예 말 나온 김에 아 그 뒤에 약속 때문에?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시간은 많은데 티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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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뭔가를 정하는 걸 좋아해요 여기 근데 얼마 전에 승바님이랑 했던 난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게 뭐 하셨어요? 나라 음식 티어 네 정작 1억 5 브론즈에요 티어는 그 곽투부님이 말씀하신 걸 그 짤랐더라구요 그때 그 펭수 나왔을 때 어떤 거였죠 제가? 빠니호투리님이 그 티어가 굉장히 낮은데 낮은 이유가 있다 어? 그거 봤는데 나 그거? 멘탈이 개쓰렉이다 멘탈이 개쓰렉인데 왜 어떻게 개쓰렉이냐면 갑자기 게임을 하다가 욕을 하면 시발 나 안 해 그러면서 갑자기 나간다고 그냥 욕한다고 씩씩대면서 그래서 그냥 탈주해버린다고 시발 나가는 아닌데 그런거죠 알트 F4 누르면서 저런 놈은 이겨줄 필요가 없어 그니까 쉽게 포기한다고 게임을 쉽게 포기한대 그니까 근데 많이 개선됐습니다 진짜로 이제 그거를 본인도 이제 인지를 하고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너 그렇게 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얘기할때 이렇게 쿨한 느낌이 이렇게 쿨하게 말씀하는데 넌 이겨줄 필요가 이게 아니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샥 으아악 방에서 애쉬 쿵을 너무 이상하게 쓰길래 쟤 뭐냐고 하면서 혼자 막 기울기로 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계속 씩씩대면서 나간 다음에 욕하니까 씩씩대면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욕도 다 받아쳤어요 결국은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욕도 다 받아치고 그냥 거의 뭐 급발진 거의 끝장났었었죠 옛날에 두바이 택시기사랑 싸웠을 때는 그때 그 중 둘이 여행했을 때 두바이 택시기사분이 잘못하긴 했는데 걸어오는 싸움은 안 피해 진짜 잘못하긴 했는데 그 택시기사분이 그분이 막 화내니까 막 차 막 하면서 깨고 이런게 아니라 박치면서 아악 하면서 아악 하면서 정확히는 그거였어 애쉬한 택시 저희가 쇼핑몰로 택시를 불렀는데 오해가 있었어요 저도 제가 잘못한거 맞아요 그거는 생각해보니까 왜냐면은 그 쇼핑몰은 택시를 부르면 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여기를 불렀는데 안오는거에요 택시가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안오냐 근데 이거를 쥐가 취소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왔지 2달러인가 그정도에 오불오불오불 아 많이 나왔네 벌금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나있는 상태에서 택시가 오는거야 우리가 부른 택시 와가지고 지나가는거지 막 끼워가가지고 이게 보냈으면 헤이 헤이 막 했거든요 옆에서 그걸 보면서 아니 형님 형님 왜요 막 이러면서 당황하고 아 왜냐면은 차가 가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쫓아가가가지고 하고 그리고 진짜 욕해도 되는 채널이죠 진짜 소임 라는 개지랄을 한거에요 아 별론데 정비원도 뛰어났어요. 무슨 일이냐고 정비원도 뛰어났어요. 무슨 일이냐고 제가 100% 잘못 생각한 건 맞아요. 몰랐어요. 진짜 몰랐고 몰랐고 근데 모른 상태에서 그게 그건 줄 알고 화가 잔뜩 나서 눈이 돌아간거죠 나를 무시하고 벌금을 매겼구나 우리가 오해한 부분은 이거를 불렀는데 벌금을 삥당치려고 옷을 치려고 안 태우고 그런 사례를 많이 당해봐가지고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하니까 인도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또 시작이다. 내가 당했구나 또 인도분이셨거든요. 드라이버분이 오해했구나 제 투표해야겠네요 저도 계속 비호감 비호감 버려가지고 투표할 것도 없는게 잘 참는게 맞아서 이제는 슬슬 누가도 별로인가로 투표하는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인도에서도 나 오해되기만 하는게 하도 사기만 치니까 나한테 말만 걸어도 그게 약간 호의인데도 불구하고 의심부터에요. 아 이 새끼 또 사기치는구나 나중에 알고보니까 아닌거야 그러면은 너무 착한 분인데 너무 미안하더라구요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또 의심하고 당한게 진짜 많아요 제가 웬만하면 안도와드리는데 당한게 진짜 많아요 인도에서 하도 많이 당한다니까 근데 뭐 잘못을 하고 잘못한게 맞고 근데 그게 약간 얘기했어 급발진을 잘해 내가 좀 근데 나도 약간 각본다 그러니까 이게 룰할 때처럼 으아악 사람 봐가면서 하고 미국가서는 아무도 화 안내고 총기소지가 되니까 근데 미국인은 놀란게 그 노숙자들 빼고는 다 너무 친절해요 사람들이 말 되게 조심하고 그냥 막 예를들어 말하다가 동양인의 어떤 특성에 대해 얘기하게 되면 본인들이 막 어 나 너네 뭐 그런쪽으로 얘기한거 아니야 오해하지마 약간 이런식이에요 이유를 알거같애 이유를 알거같애요 거기는 수출이면 바로 그냥 분노조절 되게 잘합니다 예 저는 와 저사람 성격 어떻게 하지 않는데 미국가면 바로 분노조절 완벽하게 하는 그럼 나 총 없다고 말해주지 그니까 저는 화를 안댔어요 절대 메가나르로 변신 안해요 나 강약약강인가 그게? 저형적인 강약강 강약약강 진짜로 근데 완전 그건 아니고 가끔 강한 사람에게도 뭐 욕하긴 하는데 근데 하면 안될 때 한죽도 있어 남미에서 그랬잖아 남미는 진짜 하면 안돼요 진짜 잘못하다가는 근데 그 10만원 버스피 사기당하는거 너무 멀다가지고 아 또 분노조절 안되서 나와 이 개새끼야 하면서 문 두들기고 아 분노조절 못해 거기는 정말 해야되는 미국보다 더 위험한 곳인 남미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게 야 인도 그렇게 안 위험하다 막 그러는데 실드를 절대 안 치는게 남미가 남미는 진짜 위험한데 거기서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니까 롤 할 때 얼마나 열받겠어 그니까 미국은 가끔 쏘는건데 거기는 거의 뭐 갱플랭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진짜 갱플랭크를 그거를 막 대놓고 문 두들기고 이걸 하니까 보면서 아 저건 아닌데 근데 다행히 경찰이 왔어 아 경찰이 왔어요 들어주더라고 그래서 그 10만원 받았어요? 어 받았어요 근데 그게 웃긴게 받았지만 결국 그날 제가 원래 갈려고 했던 것을 못 갔죠 어쨌든 손해인거에요 받아도 근데 항상 화 그때 저 러시아에서 싸울 때도 화를 했었나? 그 아줌마한테 그 우리 인용차를 당했을 때 아니 나는 못 알아듣고 아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아줌마 우리 지금 인용차를 베렸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몰랐지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왜 왜 무슨 안 좋니 했어 그랬지 인용차를 당했다고 하니까 그때 또 화를 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한참 심해질 때 우리가 그때 러시아에 있었어가지고 러시아에서 숙소를 예약했는데 거기서 한국인 안 받는다 나가라 이랬거든요 전 러시아어로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거 말한거 아니야? 도망가는 아줌마? 아니 그 나가라고 문 밖으로 오지 말라고 계속 우리 아니야 그거야 그러니까 그건데 저희가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전화가 와서 니네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한국인이라니까 갑자기 방이 없대요 한국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있던 방이 없어진거야 먼저 나라를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찾아갔어요 거기 우리 그때 카메라를 안찍었어 되게 아쉬웠는데 안찍은 이유는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코로나가 처음 발발된 상황이여가지고 이거를 찍어서 올리는게 어쨌든 니네가 코로나 때 여행하는게 잘못이 아니냐 라는게 어쨌든 치트키기 때문에 그래서 안찍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를 보고 갑자기 안받는다면서 도망갔어요 그 아줌마가 막 뛰어가고 도망가면서 문을 꽝 닫고 그거를 저희가 보면서 원래는 뭐 횡단자차 타고 한국으로 오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부터 보자가 둘이 그만하자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게 있었는데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저희가 그냥 그만하자 바로 비행기 타고 바로 왔어요 난 그게 진짜 영화 같았어 둘이 둘이 딱 얼굴 보면서 이제 그만하자 이제 안되겠다 이거 딱 그거 보자마자 그러면은 그 빠니예부트님은 막 화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화를 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분명히 다른 날 같았으면 화날 날이 화날 일인데 어 그 오늘은 이상하게 화가 안나네 그런 날이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화가 안나도 이거는 그래도 화나는 일이야 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억지로 화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날은 없어요 저는 하나 확실한 건 유튜브 할 때 억지로 화낸 적은 없어요 다 찐텐이기는 해요 제가 연기를 치지 못해서 하면 다친하고 그 여겨 때도 어색한게 다 보이더라고요 왜 왜 왜 왜 웃어? 아니 진짜 심은이 형 제가 박사님처럼 얘기하셔서 아아 나만 아무 생각 없나? 나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 그냥 박사님처럼 얘기하셔서 저도 잘 듣고 있었어요 톤이 좋으시네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상담사? 저도 아까 한번 치료 받았잖아요 그 GTA5의 그 주인공 상담해주는 그 분 느낌인가? 응 근데 GTA를 안 해봐서 GTA5에서 나오는데 이름도 한번 봤는데 GTA5에서 상담 받는 게 있나? 그 주인공 그 있잖아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 그 뭐지? 아 이리 까먹었어 마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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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해주는 상담 치료가 있어요 약간 그 분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GTA처럼 여행하는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화나면 화난대로 죽으라는 거잖아 트레버 그러니까 화나면 화난대로 또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니까 때리지만 않고 형님처럼 그러니까 화나면 화난대로 난 누굴 때린 적은 없어 어차피 싸움 지니까 어 싸움 지진 않는 그러니까 순수 져서 안 싸우는 거 그리고 나는 왜 화를 내냐면 제가 화를 내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움을 안 느껴요 다 웃어요 그냥 저는 진짠데 저번에 옛날에 그 요리단에서도 영상이 안 찍은 건데 저한테 버스페를 사기친 거예요 현지인들 500원 받을 거 저한테 한 2000원 받은 거 그래서 열받아서 제가 욕은 하고 싶은데 영어를 못하니까 제가 유 유 꽁꽁 다이 캬캬 막 이랬거든요 근데 막 웃더라고 막 거기서 막 버스기사가 막 저는 진짜 얼마 됐는데 진짜 살인 예고 한 건데 막 뻑퀴 하면서 뻑퀴 뻑퀴 유 유 다이 막 이랬는데 너무 웃는 거 저를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마음 놓고 화를 내요? 그것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까불어도 내가 죽음의 위험에 처하지 않겠구나 맞지도 않겠구나 애기가 화내는 것처럼 치화가 짓는다고 해서 혹시 겁나거나 그런지 없으시죠? 그쵸 딱 그 느낌이잖아 치화가 왔다 나는 전 무섭긴 해요 예전에 그 얘기해도 되나? 인스타에 그 급발진 글 쓰셨을 때 그런 거 하지마 아니 그 코멘트가 화제가 됐어요 그 일치물로 왔다 그게 뭐였냐면 저희들이 국내 여행을 했었는데 제가 인지도가 엄청 나았어요 빠니루틀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 알아 근데 다 알아 솔직히 지금 명글을 쓰셨어요 그때가 그때가 무슨 사건이었냐면 우리 둘이 국내 여행을 하는데 빠니 형도 저랑 안 하고 새로운 그림 찾으려고 막 여러가지 파트너를 찾았어요 왜냐면 혼자 하기 싫잖아 그래서 하다가 결국은 곽투비밖에 없다 해서 저랑 같이 얘기했는데 제가 인지도 낫고 하니까 그때 그 어떤 분이 여기에다가 메일을 보냈어요 장문에 메일을 보냈어요 장문으로 왜 곽투비랑 해야 되지 안 해야되는지 막 자기가 손수를 둔거야 근데 그거 보고 원래도 사실 국내 여행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었어요 왜냐면 좀 구독자분들이 재밌어하니까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돈 못하게 막으니까 본인도 더 빡이 쳤는데 곽투비 가지고 욕하니까 이제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그 메일을 딱 본 순간이 있거든요 그 메일 으아악 갑자기 본 게 다마스 타고 여행하고 있었는데 다마스에서 갑자기 핸들을 박치면서 머리 또 시작했어 진짜 머리 박으면서 영화 찍는 것처럼 으아악 시발 이러면서 막 또 못찾고 내가 진짜 겁먹어가지고 왜냐면은 차를 차를 어디다 박을 거 같은 거야 진짜 무서워가지고 나르야 뭐야 갑자기 변해 근데 그걸 담아스 타고 그러니까 하하하하 진짜 으아악 시발 이러면서 얼굴 시뻘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형님 그만하세요 그래서 혼자 거기서 한 시간에 앉아가지고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열받는데 아 시발 너무 열받아 이러면서 한 시간을 하는 거야 그 새끼가 개새끼인 게 뭐냐면 그게 있었어 아 뭐 형 일단 형으로 시작해 형 내가 형을 언제 또 봤는데 이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형 유튜브를 볼 때 볼 수 있는 마지노선 외모는 형까지야 곽치부는 도저히 못 봐주겠어 를 그걸 보고 나서 너무 열받는 거예요 으아악 왜냐면 나도 못생겼다는 거니까 시발 하하하하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아 내 친한 사람을 모욕하다니 화나 이게 아니고 내가 마지노선이니까 내가 왜 나 못생겼다 그래서 으아악 내 counties 내가ortunate 정확히 내가 화난 상태에서 누가 앞에 껴들었어 그때 막 빠! 그러면서 다마스가 되게 소리가 작아요 나는 화났어 들었는데 삐이! 이러는데 이런씨! 말한 옆에서 앞에 차는 영문도 모르고 미안할 때 비상 깜빡이라 키는 거 비상깜빡이라 키는 거 그냥 껴든 것 뿔인데 말리고 말리고 고민해서 안되겠다 내가 그때 그 유튜브에 올리려고 해가지고 막았어요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다가 아 이건 두개 못 참겠다 해서 인스타에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때 막 화나서 글 쓸 때 곽투부 생각은 한 번도 안 났나요? 한번도 안 했어요. 심지어 캡처해서 스토리 올렸어요. 근데 그때 캡처해서 스토리 올리니까 그걸 보고 나서 다들 저한테 걱정한 DM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꼽사리 껴있는 상태, 꼽사리도 아니고 가자고 해서 간 건데 그래서 걱정하니까 좀 내려달라고 해서 그거 내렸고 스토리에다가 그 메일 내용은. 근데 피드는 좀 놀랐던 거는 화난 거에 비해서 글을 되게 알차게 잘 썼어요. 아 나 글은 잘 써. 내가 글은 잘 써 진짜. 가라앉혀서 가라앉혀서 화난 상태에서 쓴 건데도 글을 좀 맛있게 잘 썼어요. 그래서 좀 명필이에요. 솔직히 인정. 명필이래. 마지막 멘트도 뭐 뭐지? 뭐 유능하신 빠겔러님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니네가 해 이런 말투였는데 굉장히 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조조소를 만들지 않았나. 아 빠겔이 진짜 악실이었던 게 저도 욕하는데 저랑 같이 방송한 사람들을 다 욕하는 거예요. 모두를 그냥 다 전부 무조건 니가 혼자 해. 니가 인도가서 니가 하는 게 최고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인도가서 하려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사실 사람이 다. 그 열가였던 게 이제 한국 여행 안 할 때 자꾸 여행 왜 안 하냐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 못 나가니까 안 한 건데 또 하니까 한다고 또 뭐라고. 재미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안 되는 게 최고긴 한데 뭐 아무튼 뭐 얘기하자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빨리 티어표 할까요 저희? 길어지니까. 유민상님도 살인 형태로. 죄송합니다.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 유민상님 제가 만날 게 있으면은. 유민상님도. 유민상님도 오셨어요? 유민상님도 오신 건 아닌데. 유민상님도 그때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제가. 예. 제가. 요즘 좀 족같습니다. 케임을 안 끼고 싶어서 안 낀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확신했다. 저도 과오가 많은 사람이고 여기랑 다르게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화내는 거는 안 고쳐지더라 근데. 대신에 또 금방 가라앉아요 저는. 금방 화내고 금방 가라앉아요. 근데 그게 너무 높아. 게이지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그 라디오 이퀄라이저 이런 것처럼 막 으아악 약간. 아 으아악 이렇게.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그러면은 또 갑자기 눈물이 피 놀아요. 진짜 진짜. 내가 너무 심했나? 진짜 냄비예요. 금방 지금. 진짜. 양은냄비같이. 눈물 날 정도로. 한 시간 있다가 내가 이건 좀 심했나 이러고 혼자 좀 살짝 뭐라 해야 되지? 혼자 모노드라마 찍는다고 해야되나? 혼자 독백을 해요. 자기 혼자서. 저도 주변에 한 명 있거든요. 단군하고. 저는 단군님이 그러신 줄 몰랐어요. 단군이 옛날에 되게 유명했어요. 그걸로 유명했어요. 아프리카 TV에서 BJ로 활동할 때. 원래 나이스게임TV 들어가기 전에 BJ로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이스게임TV 들어간 거고. 마침 또 단군님을 엄청 좋아하세요. 저번에도 단군님 만나고 싶다고 막 계속 그러고. 한 번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만났어요? 아직 안 잡았는데 약속을. 그때. 진짜 걔 화내면은. 진짜. 으아아아아아악! 갑자기 혼자. 저는 뭘 부시진 않아요.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 부시진 않아요. 막 폭력적이진 않아요. 걔도 뭐 부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그게 갇혀있어요. 거기에. 걔도 뭐 부시진 않았어요. 진짜 치아화. 진짜. 활동방정 내에서 최대한을 보여줘요. 근데 치아화가 짓는다고 경찰에 총을 쏘진 않거든? 근데 막. 뭐 리트리버. 아니면 좀 큰 개들이 짓잖아? 덤벼들잖아? 그러면 총 맞아 진짜로. 나는 총은 안 맞는 거야. 아무도 나를 때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화를 냈는데.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화를 내보면 해봐야. 귀여워 보이니까 그냥. 저는 째깐한 게 난쟁이 똥짜로 가면 화내봤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진짜로. 진짜 치아화하긴 해요. 맞은 적은 없어요 진짜로. 옛날에는 진짜 무서웠거든요. 어쨌든. 아무튼 저도 그 빠니보틸이라는 큰 벽이 있으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아 이제는 뭐 그냥. 하하하하. 제꼈다? 아니. 제꼈다. 제킨 거 아니고 화내면. 아이고 또 저러네. 좋아해. 그러고 있죠. 아 이게 티어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티어표로 가죠. 이게 잘못 나왔다. 티어표로 갑시다. 근데 그 두바이 택시는. 나는 모르긴 했지만 어쨌든 잘못한 거는 맞아.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 왜 그랬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화부터 낸 거는 내가 잘못한 거 맞지? 그때는 근데 피해의식이 좀 떨어있을 때긴 하죠. 그 국가 여행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인도가? 그리고 덥기도 하고. 엄청 덥잖아 두바이가. 집밥. 그거는 잘못한 게 맞습니다. 제가.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는 안 하는 거 같은데. 반성을 했습니다. 뻐키 뻐키 유다이. 솔직히 망했다고 생각은 안 했어. 그러니까 딴 건 괜찮은데. 살인 얘기로 좀 그만해요. 제발. 유다이 좀 하지 마요. 아까 그거 한 번 그랬어요. 유로다니에서. 아니. 민상 씨한테 됐잖아요. 하하하하하하. 그거는 제가 만날 기회가 되면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그게 진짜 밈이었어. 근데 얌얌 님이 유독 공격을 많이 받았어. 어! 그!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진, 진, 진 특인데. 자기가 아는 유행어를 남들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아, 진, 진 특이죠. 왜 이걸 모르지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얌얌 님이 뭔가 패기 좋은 게 있어가지고. 나 그거 보면서 난 채팅을 잘 안 했어. 도네이션 채팅을 잘 안 했는데. 당시 얌얌 님이 진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니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더 이제 그걸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난 당연히 그게 트위치의 무라는 줄 알았어. 너무 당연한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스트리머는 욕하고 놀려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그걸 몰라 절대로. 그게 돼보기 전까지는. 자, 우리가 이제 또 성숙한 채팅 문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화살표가 지금. 여러분들의 많은 시민의식 그리고 채팅의식 뭐 이런 거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쓰는 채팅창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저희끼리 다 잘 가꾸어 나가봐요. 한번. 우리 후손들이 쓸 채팅창. 네, 알겠습니다. 푸르게 푸르게. 들려서 쓴다는 생각으로. 네, 가꾸어 나갑시다. 다 같이. 깨끗하게. 자, 말하지만 쓰시는 분들도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게 중요해. 맞습니다. 나도 안 유명해질 거 생각했어. 사람 일은 모르겠다. 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침바곽. 어, 이쪽으로 좀 들어 올게요. 아니, 여기 넣으면 돼요. 자, 티어리스트인데. 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티어리스트는 굉장히 그 독특한 티어리스트입니다. 뭐냐면은 가고 싶은 나라. 티어 매기는 거예요. 여행하기 좋은 나라. 여행하기 좋은 나라. 아, 여행하기 좋은 나라로 할까요? 네네. 아, 그럴까요? 저 안 가본 나라 너무 많긴 하네. 안 가본 나라 빼고. 그럼 없어요 몇 개. 여행하기 좋은 나라. 겹치는 거 하면 말할 거야. 나는 사실 게 아니라. 여행하고 싶은 나라로 하죠, 그냥. 여행하고 싶은 나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본 나라도 늘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다시 가고 싶습니다. 국기는 이제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모르는 국기는 여러분들 좀 알려주시고. 네. 빼는 걸로 하죠. 아니 모르는 나라는. 모르면 빼죠. 여기서 쭉 아는 나라 있으면은 그냥 아무거나 짚어가지고 설명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첫 줄이라서 다 모르겠는데 저기 그 쭉 가시면은 그거 아르헨티나 아니야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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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부터 갈까요? 간단하게. 어, 아르헨티나 한번 가죠. 어,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아르헨티나. 어, 가볍게 B부터. B? 아르헨티나 B? 네. 저는 C라고 생각합니다. 어, C? 남미나라 치고는 생각보다 볼 게 없고 아르헨티나면 아시는 거 거의 없을걸요? 의외로. 어, 뭐 마라도나 뭐. 그쵸, 그쵸, 그쵸. 메시 마라도나 밖에 얘기 안하고. 예수, 예수상. 예, 예수상은 저기 브라질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리우대잖아요. 그러면 아르헨티나는 무슨 상이 있어요? 메시상. 아르헨티나는 뭐 유적이나 뭐 인문학 이런 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탱고정도 있고. 중요한 건 아르헨티나는 자연환경이 상당히 이과수폭포. 아, 정치가 좋아요? 네, 정치가 좋아요. 파타고니아도 있고, 파타고니아는 뭐 칠레 쪽도 있긴 하는데 아무튼. 네. 그리고 빙하. 페리토 모레노인가 뭐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빙하도 있고. 그리고 그 우수하이아라고 미대륙 끝 남단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남극에도 갈 수 있고. 시기를 잘 맞추면. 직항 있어요? 직항은 없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보통 어디 들려다 가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려워요. 아르헨티나가 어디 가서 다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 큰 나라를 좀 비행기로 좀 점프를 뛰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높은 점수, 그러니까 자연환경만 치면 사실은 A나 S도 되는데. 오, S까지도 갈 수 있다. 내가 끝까지 들어보세요,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어려워서. 여행하기가 쉽지가 않아, 난이도가. 하지만. 곽투부님의 의견은. 뭐 교통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의 요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교통 구리고요, 가는 거. 이거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멀다. 멀고. 마이너스적인 요소고. 그리고 이 동네 남미 쪽에 갈만한 데 얼마나 많은데. 아르헨티나를 굳이? 그리고 소고기도 싼데. 소고기 싼 나라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유명한 것도 많이 없고. 경치 좋은 데는 더 널려가지고. 그러니까 남미를 가는데 굳이 아르헨티나를 가야 되나. 그래서 저는 C.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보다 더 임팩트가 있는 나라가. 너무 많다.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정도는 아니야, 솔직히. 있어. 있는 건 맞아. 그래서 B도 주기 좀 빡세지 않나. 아, B도 C로 가야 된다? 네, 무조건 C죠. 근데 하지만 아르헨티나 쪽에 좀 많은 교통 빼고는. 교통 빼고는 좀 S까지 줄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자유랑이형만 치면 S인데. 그것만 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모든 나라가 S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는 C 주는 것도 곽튜브 말이 일리가 있다고는 상관합니다. 이 정도는. 아르헨티나는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D는 어때요? 아, D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아니, 얘기하다 보면 D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아니야. 근데 그 정도로 평가절하다가 나라는 절대 아니야. 이게 티어를 더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D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C는 오케이. 근데 D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C마이너. C마이너. 왜냐면 진짜 D는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D는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고르기 쉽게. 티어를 좀 몇 개 더 만들게요. 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C로. 그래서 콜롬비아죠. 저게. 아르헨티나는 딱 뭐가 좋다고요? 자연환경, 소고기. 이과인 폭포? 이과수. 이과인 폭포? 이과인.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아. 이과수 폭포. 첫 번째 줄부터 가면은. 끝에서 세 번째가 아르메니아거든요. 아, 아르메니아. 콜롬비아 아니구나. 아르메니아는 제가 아르메니아 적국에서 살았었어요. 적국? 아르메니아, 아즈르바이자는 국경을 두고 싸우고 있거든요. 아. 근데 아르메니아가 정말 여행지로. 그러니까 적국이 맞아요 이거는. 전쟁을 하거든요. 지금도 지역을 분쟁하고 있는데. 아르메니아 갔다 온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볼 게 너무 없다.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럼 왜 갔어요? 저는 못 갔어요. 저는 여권에 아즈르바이자도장 찍혀있고. 아니 거기 가신 분들. 가신 분들은 이제. 원래 여행가들 중에. 그런 류들이 있어요. 나 여기까지 가봤어.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발도장을 다 찍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게. 아즈르바이잔에 가면. 조지아 갔다가 아르메니아에 갈 수가 있어요. 돌아서. 거의 카카스 삼국이라고. 간 김에 가는 거죠. 가까우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훈장을 위해서 가는 곳이죠 거기는. 약간 냉정하게 좀 말하자면. 냉정하게 말하자면. 여행지로서는. 아 그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십. 업적장. 본성 나오죠. 가본 나라. 닐내기의 일환으로 가는 경우가. 조금 있다. 그러니까. 잘 짝 훈장. 매달달기. 그리고 웬만한 데는 대충 가봤고. 새로운 데 가고 싶은데. 속어법으로 빼다 보니까. 그치 그치. 아르메니아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아르메니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잖아요. 헨리. 묵히타리아나세요? 모르죠. 묵히타리아 모르세요? 축구선수? 모르죠. 아 예. 나는 하나 알아. 아르메니아 정규회. 근데 그게 관광학적으로 뭐 가치가 있냐.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굳이? 묵히타리아나 선수가 아스날에도 뛰었고. 맨유에도 뛰었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아스날의 유로파리 결승전 가가지고. 그걸 근데 아제르바이잔에서 했었어요. 아시 뭔 얘기야 축구.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서 결승을 하니까. 아르메니아 선수는 들어오면 안 된다. 적극이니까. 네. 막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축구에게 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못 들어갔어요? 기억이 안 나요. 축구. 축구 하니까 아예 나오잖아. 아니요. 축구 좋아합니다. 저는 축구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르메니아는 그냥 삽디. 아르메니아는 그냥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 파이어 엠블렘 풍원설을 하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냥 가상의 나라 같은. 맞아요. 맞아요. 딱 그 정도. 그 저기 저기. 영화 터미널에 나오는.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런 느낌. 가상의 국가. 나오거든요. 그런 느낌 아닌가. 그러면 D로 가. 충분히 D로 갈 자격이 있다? 압도적인 D다. 근데 이거는 관광학적으로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역사적 없거나. 끝은 않아요. 역사적으로 정말 뛰어나고. 문화도 있어요. 아르메니아의 문화도 있어요. 관광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심심한 게 있다. 우리가 돈을 주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의 돈을 조금 앞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가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죠. 역사에 가치가 많으면. 넘어가실까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안 넘어가실. S, A, B, C, D가 있어요. 그래서 D예요. E까지 있었으면 E인가요? 네? 등급이 E까지 있었으면 E로 내려갈 수 있나요? 웬만하면 최하이티옥이긴 해요. Z까지 있으면 Z까지도 갈 수 있나요? 그것까지 힘들지 않을까요? Z는 아마 남수단 이런 데가 Z가 아닐까요? 갈 수도 없고 가면 바로 총맞아 죽는. 전쟁 위험한 데까지. 아니지. 가고 싶은 나라니까 나는 거기까지 안 날아갈 것 같아. 남수단은. 가보고 싶어. 아무도 안 가니까. 이게 홍대병이에요. 그런 어떤 자극도 좀 약하다. 자극도 없고. 홍대병으로 가기에도 약해요. 오히려 위험해서 자극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없다. 그것도 없고. 뭐 그냥 와인 맛있고. 그냥 경치 좋고. 근데 그런 경치는 어디 가고 있어. 예를 들어 그런 거야. 홍대병으로 갈 만한 나라 중에 투르크메니스탄 갔다 갔다. 얘가 할 얘기 진짜 많아요. 자랑할 만해. 근데 여기는 홍대병으로 가봐야 가서 뭐도 없고. 그런 차이죠. 투르크메니스탄도 얘기하면은 거기가 어디야? 그럼 얘기할 게 많아요. 야 거기가 중앙아시아에 뭐가 있는데 뭐 그 대통령이 뭘 꾸며가지고 뭐 다 하얀 벽돌이고 할 게 많은데 아르메니아는 어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어떤데? 그냥 홍대메니아. 진짜 그들을 위한 홍대병들이 가기 좋은 나라지만 근데 그 사람도 사실은 투르크메니스탄 가고 싶어하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 상위권이야 여기서. 조금 솔직히 말하면 좀 무생 무취가 아닌가. 저는 D가 맞다고 봅니다. Z면 Z일 수도 있겠다. 어떤 분이 남수단에 누가 차를 세워놨더니 갔다오니까 차 유리가 다 깨져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무생기네. 그럴 거면 깨지 만약 깨졌으면 수리 안 할 것 같은데요? 또 깨지니까? 그냥 깨진 채로 다닐 것 같은데? 그럼 죽죠. 근데 거기가 그러더만 아제르가이자 이쪽이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이쪽이 죽어 죽긴. 차를 안 고치던데? 위험하니까. 차를 안 고쳐. 차를 안 고치고 그냥 다니던데? 어차피 부서지니까. 그래도 벤시니까. 벤시는 계속 충전해야 되니까. 실제로 제가 필리핀에서 막 가는데 차선이 없어요. 자기들이 가요. 가다가 부딪혀 범버카처럼 그냥 가. 필리핀 필리핀이요? 아 진짜요? 그냥 범버카로 가더라고 그냥. 부딪히면 막 큰 사고 아니면 그래 한도 끝도 없어. 왜냐하면 그거 하면. 인도는 이제 부딪히면 나와가지고 이제 카스 높은 사람이 싸대기를 들은 얘기에요. 본 적은 없고 들은 얘기에요. 여기서 쭉 아는 나라네요. 뉴질랜드부터. 아 저 뉴질랜드야 저거? 여행 컨텐츠로는 지옥. 그러니까 유튜버로서는 D고. 그냥 가고 싶은 여행지로는 저는 A이긴 해요. 아 그러니까 좀 약간. 호주에요 호주. 호주랍니다. 죄송합니다. 아 호주요? 저 호주에요? 국가를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국기를. 약간 호주라고 치면 좀 약간 호주는 어때요? 호주도 사실은 그러니까 여행 가긴 좋은데 그러니까 이미 여행 유튜버적인 마인드가 너무 아 근데 이게 지금 여행 유튜버로 가는게 아니잖아. 일반인 관점이잖아요. 일반 사람 기준에서 우리가 추천해보자는 호주는 S죠 사실 그렇게 치면. 어 나는 S는 아닌 것 같아. S급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곽투비님의 말은 휴양지의 성격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좀 확 땡기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휴양지이면서 여행가 느낌도 나면서 이제 정말 정말 그 뭐랄까 보고 싶은 풍경도 있고 맛있는 곳도 많고 근데 휴양에 좀 약간 많이 몰려있다? 몰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여행만 순수 여행만 보면은 호주만큼 좋은 데가 있나? 아 애매하다. S를 S까지 올리기엔 조금 아쉬운 게 없진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실제로 호주로 또 갔기 때문에 신혼여행으로 갔기 때문에 둘 다 호주를 안 가봐가지고 시드니로 갔기 때문에 어떤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같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제가 본 호주는 굉장히 좁은 호주일 거예요. 여러 호주가 있을 텐데 모습이 있을 텐데 동부가 있고 서부가 있는데 제 사촌 형이 서부에 살아요. 서부는 좀 더 그거거든요? 좀 더 작은 것 같아 아무래도 근데 서부랑 동부랑 느낌이 다르대요. 확실히 많이 다르대요. 저는 이제 동부 그중에서도 그 부자들이 은퇴하고 좀 휴양을 즐기는 브리즈번으로 갔단 말이죠. 거기만 봤으니까 사실은 너무 좋죠. 날씨가 특히 좋아요. 그냥 계속 화창해요. 캘리포니아처럼 날씨 못하거든요. 제가 아일랜드에서 어깨소리를 했는데 반이 날씨가 있어가지고 날씨가 중요하지 날씨가 옷을 못 날아서 모든 집에 건조기가 다 있어요. 그러면은 뭐 안 가봤지만 S로 올라가는 것도 왜냐면 할 것도 많고 서핑 것도 유명하고 자연환경도 괜찮고 단점이 아예 없는 나라 비싼 거 단점이 없어요? 지금 비싸졌는데? 세팅이야? 비싸긴 한데 물가 솔직히 우리나라랑 비슷함. 어? 안 가봤다며? 나 모을 준비 많이 했었거든. 근데 막 그런 건 없잖아요. 막 문화재 문화재 아 그러네 오래된 문화재 왜냐면 이게 나라가 그게 안되네. 맞네. 그럼 A 갑시다. 네 아 물론 뭐 문화의적이 없는 것 저는 FIT형이네요. 제가 볼 땐 그래도 그게 있겠지만 좀 아무래도 막 그런 막 큰 막 그 뭐였지 그게 없잖아요. 군본이 없다. 진짜 맞는 말이긴 하다. 근데 또 호따가 없다. 아니 근본이 없진 않고 근본이 없진 않고 호주가 근데 또 발작 버튼인 게 호주 워홀 갔다 오신 분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가지고 호주 얘기하면은 진짜 또 이게 엄청 사람들이 많이 토론이 되거든요. 근데 워홀이랑 또 다르니까 저는 일단 A에 두는 게 맞지 않나 아 근데 그게 전 그게 컸어요. 유적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기에는 뭐가 너무 없다. 아예 아무것도 없다. 아예 무금본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즐길 수 있어서 A A top tier 있지는 않다. 아 오케이 A 있지는 않다. 왜냐면은 막 너무 유명한 그 랜드마크가 오페라하우스? 아 약하다. 하버브릿지 하버브릿지 아 그 정도면 센 거 아니야? 그런 거 있는 데가 많이 없는데 세긴 세지. 하버브릿지 하버브릿지 오페라하우스도 세긴 세지.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경복궁과 DDP 차이야. 한국에 뭐 보러 가야 돼? 근데 DDP 얘기해준 사람 없잖아. 경복궁을 얘기하지. 근데 경복궁이 아니고 DDP 느낌이야. 이 오페라하우스는 라테스 나케 제가 오페라하우스를 직접 봤습니다. 눈앞에서. 어떠셨나요? 뿌듯하셨나요? 굉장히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페라하우스가 제대로 안 보였어요. 너무 커가지고 안에 있으면 안 보여요. 시력이 안 좋은 건가? 오페라하우스 안에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경복궁 안에는 경복궁이 안 보였잖아. 뭔 말인지 알아요? 되게 철학적인.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그게 다 한눈에 들어오는데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봐야 되나요? 그렇죠. 숲 안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근데 그래서 좋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랬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갔는데 모르겠어. 갔는데. 이게 뭐냐면 앙코라트나 마추픽추 이런 거는 봤을 때 피라미드나 와 옛날 사람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지? 근데 오페라하우스는 뭐 어떻게 지었겠지 뭐. 요즘 사람이니까? 뭐 크레인으로 어떻게 했겠지 뭐. 신기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봤지만 그래서 저는 A가 맞는 것 같아요. 유적지가 없는 거가 좀 큰 것 같아. B까지도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B는 아니죠. 근데 할 게 많은 걸 잘 알고 있어요. 여행지로서 캠핑카 여행, 서핑 액티비티가 있어서 그래도 A는 A까지 가야 돼요. A는 아니고. 호주가 A면은 좀 A가 많을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일단 볼까요 그러면? 일단 볼까요. 그 다음 호주 다음이었던 인도네시아 아니면 폴란드 같은데 빨간색, 흰색, 빨간색 좀 오스트리아잖아요. 오스트리아야? 그럼 인도네시아가 뭐지? 인도네시아 그 옆에 옆에. 두 번째 옆에가. 저건 바레인 아니야 바레인? 카타르인가 바레인인가? 저거는 아닌데? 일단 이게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가보셨나요? 안 가본 것 같아요. 저는 오스트리아 두 번 가봤는데 어때요? 빈, 빈. 정말 문안이에요. 비엔나, 비엔나. 우리 문안은 비로 가자. 네? 문안, 문안맨이 빈. 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유럽에 살 때 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도시에는 가문이 이미 다 사라졌을 때 간 거라서 근데 음악 좋아하는 문화 역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오스트리아거든요 사실. 여기 인물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 유익률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유럽은 내가 봤을 때 일단 D는 없을 것 같아.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D는 없어. 저는 최소 C야. 오스트리아는 B인 것 같아요. B? 여기 막 뭐 멋있는 건축물 많을 거 아니에요. 되게 많고 비엔나 커피 나왔잖아요 거기서. 비엔나 소세지. 소세지.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다음 게 재밌네. 아무튼 B? 다음 게 재밌네. 그 다음이 C 이렇게 돼 있고 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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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줄에 끝에서 세 번째. 아니 아니 그 옆에 옆에. 옆에? 그 다음. 오른쪽. 그 다음 거. 여기 아제르바이잔이에요. 아. 나 혼자 얘기할게. 곽준빈의 아제르바이잔. 나 혼자 짧게 얘기할게. 여긴 여행객이니까 좀 더 잘할 것 같아서. 저는 D.O. 아르메니아랑 다를 게 없어요. 아. 설명은 여기 살 거예요 이제. 근데 없는 거 사실이고 오기 힘든 거 팩트인데 직항도 없고 불편한데 홍대병 걸린 사람들한테 왔을 때 꽤 괜찮은 나라라서 C. 아니야. 박상 가면 은근히 볼 게 있다. 기름 먹여. 기름 먹여. 아르메니아가 그러면 왜냐하면 아르메니아는 그 아르메니아 정교회 때문에 그 아르메니아에서만 볼 수 있는 조각상이나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D면은 아르메니아 안 돼요. 둘 다 D. 근데 아르메니아보다는 아제르바이잔 오는 게 맞아요. 어? 일단 순서는 바꿔야 돼요. 아니야 난 반대야. 나는 아제르바이잔 진짜 볼 거 없었어. D뿔 D마이너를 만들까요? 개선?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 순서로 티어를 낳는 거 같아. 아르메니아가 나아.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에는 유적지가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유적지 같은 게 별로 없어. 근데 그거 하셨잖아요. 기름 목욕. 조회수 잘 나왔잖아요. 기름목욕이 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데도 있어요. 요 근방은 다 대충 있어요? 그 근방은 아닌데 다른 나라에 기름목욕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어딘가 까먹었는데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산유국이고 기름으로 정말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그 수도가 바쿠라는 수도가 있는데 거기는 헝가리에요. 아제르바이잔이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때려박아서 잘 만든 거 맞고 도시인데 그냥 도시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급이에요. 중요한 것도 아르메니아도 그럴 것 같은데 아제르바이잔이 딱히 음식이랄 게 특히 카스페가 있잖아요. 그럼 해산물을 먹을라 그러는데 해산물이 없어요. 왜냐? 바다에 기름이 너무 많아서 안 먹는 거예요. 고기를. 아 기름이 좀 많이 깨져서 물고기는 러시아에서 수입을 내오죠. 바다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데 해산물이 없어요. 안 먹어 해산물을. 그럼 도시 뭐야 전화라는? 뭐가 있지? 기름목욕 딴 데 있어. 아 근데 오케이. 기름목욕 오케이. 물고기도 기름목욕 했나보지. 채소를 먹어도 되고 소고기를 먹어도 되고 뭔가 유럽과 아시아의 중심 그러니까 사실 터키를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그거에 좀 더 터키는 너무 많이 가봤어요. 아니 트리키에는 일단 일단 S 올라가 있고 무조건 트리키에는 사람들 넣으면 사람들이 많이 가봤으니까 어? 나는 그런 데 안 가봤는데 아제르바이잔이 어때?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래서 C 정도 되죠. 이렇게 실드를 나는 치는 게 이해가 안 가. 왜냐면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매력을 좀 더 아는 것 같아요. 아니 오래 있다 보니까 매력을 좀 더 알게 된 거죠. 아무래도 오래 있다. 네 제가 우기긴 한데 D 맞는 것 같아요. D입니다. 굳이 갈 필요는 없는 나라. 근데 아르메니아보다 D 맞아요. 아르메니아보다 D 맞아요. 근데 빠니보틀님은 아르메니아가 앞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르메니아가 침착민에 가시면 볼 만한 유적지가 있어요. 그 특이한 아르메니아 정교의 조각상이 있어요. 치면 나와요. 한번 쳐보면 안 돼요? 구글에 아르메니아 정교에 치면 그 특이의 조각상이 있어요. 그 아르메니아만 있는. 미술학적으로 분명히 가치가 있는데 아제르바이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아제르바이자는 고부스탄 유적지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고조선 시대부터 이어지는 벽화가 아직까지도 보존돼 있어요. 그거 트리키에 가면 많을걸? 아르메니아 거는 아르메니아에서 밖에 없고 그게 되게 선명하게 보여요 벽화가. 근데 왜 선명하게 보이냐. 국가에서 긁었다고 하더라고 칼로. 내가 그 루머를 들었어. 근데 뒤에서 유해 준다고? 왜냐면 볼 수 있으니까. 정교해. 정교해. 치면은 이미지 검색하시면은 뭐가 많습니다 그래도. 조각같은게. 그 좀 내려볼 수 있을까요? 뭐가 있는데 많이? 왜 안나오지? 아르메니아. 되게 간단한건데 어떤 나라든 구글 이미지로 검색하면은 다 예뻐 보여요. 아니 조각상이 있는데 이제 안나오네 잘. 저거 예쁘지 보면. 어 이거. 느낌있죠. 렌더링 덜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더 내려가도 될까요? 이게 약간 방황스럽네. 저런거밖에 없죠 사실. 이게 뭐가 있을텐데. 하아.. 이러면 안되는데 잠깐만. 뭐가 없잖아. 아니 그 조각상이 있어 분명히. 이 정도 내렸으면 포기하죠. 그만해요. 어떻게든 아르메지 깎아내려줘. 이게 특이하지 않아요? 약간 제다이처럼. 아 그건 어디 저기. 다있게요. 케노비. 오비안 케노비. 아니 있는데 분명히 있네요. 조지아. 그만합시다. 어쨌든 둘다 D. 둘다 D인데. 아제르가 좀 위다. 그 정도는 인정 못하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되니까. 보세요. 봐봐요. 아제르바이잔. 한국. 견복궁. 한국도 멋있어요. 한국도가 아니라 한국은. 이 안에서 나와야지. 안 나오면 없는거야. 저는 한국은. 그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랑 비교 담아면 안되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무조건 애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검색했을 때. 이 안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교했는데. 이 안에서 안 나왔다. 그러면 없는거야. 아제르바이잔. 고부스탄 한번 쳐주세요. 아니 그렇게 유적지로 치면 당연히. 뭐야? 고부스탄. 고부 갈등할 때. 고부. 스탄? 네. 이름은 뭐 고부스탄? 여기 보면은. 저 고대 벽화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핵면이 있네요? 아직도 볼 수 있습니다 저거를. 어. 저게 아직도 보여요. 직접 가면. 졸라맨? 네. 쏘영이가 훨씬 잘 그리겠는데? 근데 이건 이제. 옛날에 그렸기 때문에. 예. 옛날에 그린건데. 아직도 이렇게 선명하게 보인다. 그거를. 정보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겨먹으려고. 이겨먹으려고. 고대인들이. 고대인들이. 죄송합니다. 미술 작품을. 쏘영. 과했어요. 과했어요. 예예. 거기서 폰으로 지금. 아르메니아. 이겨먹으려고. 진짜 어떻게 낮으로 누르려고. 이겨먹으려고. 오케이. 넘어갑시다 이거는. 근데 그거 알아야죠. 저 정보에서 긁었다며. 복권 긁듯이. 아르메니아. 그게 루머인데. 제가 대사관 일하면서. 의전하면은. 높으신 분들 오면은. 제가 가이드를 또 띄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살짝. 유머 썩거라고. 재밌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또 의전 전문가라서. 오케이. 오시면 제가. 칼로 긁었던 소문이 있대요. 아하하하. 재밌네. 곽실무관 재밌어. 막 요런식으로 가려고. 살짝. 넣는거에요. 치는거죠. 요거는. 그. 독일. 독일 칼 알죠. 독일 칼 느낌인데. 알아요. 독일 칼. 독일 칼이 뭐. 독일 쌍둘 칼. 아. 야 이걸로 긁었다고. 독일 쌍둘 칼. 아하하하. 마크 비슷해. 비슷하네. D. 사이좋게 D. D인데. 아제르가 위. 아제르.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아제르바이잔은. 네. 또. 그. 불의 나라 아닙니까. 오오. 봐봐. 인지도가 다르다니깐요. 불의 나라를 아시나요?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비정상일담에. 아제르바이잔. 대표가 한 분 오셨어요. 당일로. 아제르바이잔. 그 뭐. 춤도 추고. 보여주셨는데. 그때 알았어요. 산효국인가. 아. D가 맞네요. D입니다. 예. 심지어 한 분 나오셔가지고. 막 하셨는데. 기억하시는 게 이 정도다. 그래도 그 분 열심히. 지가 딱인. 임팩트가 있어. 진짜 지가 딱인. 그래도 그 분 열심히 하셨잖아요. 조로아스터교인가요? 아닙니다. 조로아스터교 있어요. 그 쪽지 남아있어요. 있긴 해요. 있긴 해요. 그 다음 인도네시아네요. 근데 어쨌든 조로아스터교는 이제 그. 이제 이란 쪽이니까. 아. 저거 바렌 아닌가? 이거요? 인도네시아님? 바렌 같은데. 카타르 아님 바렌인데. 요거는 그거 같은데요? 방글라데시. 그건 방글라데시. 그. 바렌 맛. 바렌. 필리핀에서 먹었던 그. 그 계란. 그. 부하박스텔랑고 하는 계란 색깔. 아. 공계란 같은 거. 어. 경고 드립니다. 남의 나라 국기를 그렇게. 아. 국기 가지고 놀리면. 이거 경고. 아. 아니 그게 닮았다고. 어. 방글라데시. 볼까요? 중국. 아니 바렌 봐야지 바렌. 중국요일 먹을 때 이거. 바렌. 나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렌. 바렌. 이거 바렌. D. 왜요? 그냥. 특색이 없어요. 특색이 없는 중동국가. 그렇게 생각이 난지. 얘기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순서는 맨 뒤? 맨 뒤. 바렌은 무조건 D. 나는 그 정도야. 바렌은 E가 있으면 E야. 그 정도야. Z가 있으면. Z까지 내려갈. 만약에 있다면. Z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보권.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좋고 나쁘고 아니고. 관광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추천해주는. 상대평가에요. 상대평가. 경고 하나 더 나왔어요. 내 절 맸냐고. 상대평가. 상대평가. 상대평가니까. 꼴찌도 있고. 1등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자 여기.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D는 아닌 것 같아. C. 특색은 있는데. 저도 C가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가범직한 나라. 인구밀도가 최고의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아르헨티나라면 어때요? 아르헨티나가 그래도 위죠. 아르헨티나는 C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더 해보고. 일단은 일단. 방글라데시. 근데 방글라데시는 문제가 뭐냐면. 어. 비슷한 나라가 좀 있습니다. 아. 파키스탄도 있고. 스리랑카도 있고. 종교는 다른데. 이제 이슬람을 믿는 나라다 보니까. 파키스탄이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고. 인도랑도 좀 비슷하고. 뭐 스리랑카도 있고. D는 절대 아닌데. 뭐. C정도가 딱이지 않나. 음. 그 다음. 마세라틴은? 저게. 저거 뭐더라? 아냐. 바벨. 바벨. 바베이도스인가 그건데. 안 가봐서 몰라요.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카타르잖아요. 카타르? 카타르. 카타르는. D인데 월드컵 때문에. 올해 안정 B. 올해 안정. 올해 가면은 월드컵도 즐기고. 그러니까. 월드컵이 좋은게. 월드컵도 즐길 수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벨라루스라는데. 벨라루스요? 벨라루스.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침러국가라서. 벨라루스는 떼야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빼도 난 D야. 내가 진짜 벨라루스. 아. 알파베스는 이래요. 아. 아. 방글라데시. AB. 아. 벨라루스구나. 그럼 B가. 벨지옴부터 가야겠네요. 다시. 어. 저 벨라루스. D 놔도 될까요? 제가 정보름 찾아봤는데. 정말 뭐가 없는 나라에요. 진짜 D에요. 사실 제가 벨라루스. 꿀찌꿀찌. 벨라루스를 진짜 많이 알아본게. 어쨌든 제가 또. 러시아어가 되니까. 저희는 러시아스거든요. 친러거든요. 좀. 특색있는 나라를 찾다보니까. 갈까 말까 했는데도. 도저히. 정말. 진짜 와. 벨라루스 갈거면 이 악물고. 우. 아 이거 우크라인. 아 잠깐만. 아 해도 돼. 여행지로서만 말하는거에요. 우크라이나 훨씬 좋다. 사실 저는 여행지로서는 우크라이나를 높게 평가 안하거든요. 네. 사실 그 우크라이나 가신 여행 크리에이터 분들은 전부 다 여자분들 나오는. 난 아니야. 그렇게. 그러니까 빼고. 유일하게. 실제로 거기는. 하고싶어도 안되니까. 닥쳐. 어쨌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별론데. 이제. 벨라루시는 아예. 끼지는 못하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벨지움으로 가볼까요? 아 벨지움. 벨지움은 최소비죠. 최소비? 난 A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최소비. 최소비. 근데 A인데. 내가 만약에 와플을 되게 좋아한다. 그럼 S죠. 그럼 S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크루플은 잘 못해요. 그럼 B로. 근데 문제는. 그 와플이나 그런 초콜릿이. S로 가기에는 음식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저는 A가 맞는 것 같아요. 벨기에 하면 인종차별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니까 그거는. 우리가 역사. 아니 아니. 가면 인종차별을 많이 당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인종차별을 많이 당하네요. 케이스 마이 케이스에요? 네. 인종차별은 사실 어느 나라를 가나. 저는. 인종차별. 그 나라에서 인종차별 당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인종차별 국가라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그치 그치 그치. 네. 왜냐면은. 어디가 가던 인종차별은 당해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벨기가 인종차별 국가다? 라고 보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벨기에 당한 적 없고. 나는 프랑스에서 당한 적이 많고. 특히 파리에서. 응. 그래가지고. 인종차별로 그 나라를. 맞아. 한국도 심해하는데. 한국도 인종차별은 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프랑스에서 인종차별 하면. 박치기. 악리. 아니요. 지단. 마테라치랑 지단. 아 지단. 악리가 아니구나. 헷갈렸어. 아무튼. 벨기에는. 모르겠어. S 갈급은 절대 아니고. 왜냐면은. 막 떠오르는 건 없어. 와플 말고는. 그러니까. S 갈 수 있는 정도면은. 감티도 있어. 와.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와. 이것도 좋다. 이런 게 S인데. 벨기에도 근데. 일단은. 진짜. 결국은. 사실. S 갈 수 없는 나라들은 다 말하는데. 뭐. 저거 말하면 다. 덕배 덕배 거리고. 아다르 말하고. 축구선수만 나온다. 일단은 S는 아니에요. 나는. 나는 S의 기준이 그거야. 내가 이번에 휴가를 받았어. 한 2, 3주. 이 나라만 가야 돼. 그러면 고를 수 있는 나라인데. 벨기에는 거기에는 안 껴. 그럼 B에요. 왜냐면. 벨기에는. 간 김에 가는 나라야. 아. 네덜란드 간 김에. 벨기에 다음에 프랑스. 그러면 오스트리아 B에요. 벨기에는. 그래서 B에요. 아 그러네. 오스트리아 B네. 아. 유럽 국가 중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나라 아님. 그럼 이렇게 보면은. 호주가 상당히 높네요. 네. 호주 A 맞는 것 같아요. 호주는 A가 맞는 것 같아요. 호주를 안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조사 때문에. 대충 아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저기 카메론인가. 아프리카는 모르겠고. 어. 저 부탄. 아. 부탄인 것 같아요. 부탄은 안 S. 너무 유니크해. 원래 좀 디테일한 용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부탄은 저는 S인 것 같아요. 진짜로. S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유가 S요. 부탄에서 볼 수 있는 건 부탄에서 밖에 못 봐요. 그 문화가. 그래서 A죠. 아니 S야. 근데 그게 대중적이진 않잖아요. 희귀성 하나만 보고. 부탄 잘 모르는 나라인데도. 그러니까. 대중적이어야 돼. S 가려면. 부탄하면 처음부터 가스 버리는데요? 아.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아는 게 S지. 부탄은 무한. 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거 S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 많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육각형이 돼야 S죠. 그럼 제주도는 S네? 네? 제주도는 S네? 제주도는 S플러스죠. 아니 저는. 저는 S. 그러니까 육각형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강점이 되게 세면 하나라도. 그러면 S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A다. 저는 그러면. 오케이. 양보하는데 대신 호주 위. 네. 호주 위. 근데 뭐가 좋아요? 문화가 독특하고. 왜냐하면 그 이제 종교가. 티베트 불교를 믿는데. 티베트가. 실제 티베트는 지금 이제. 어쨌든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티베트 불교가 내려온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부탄이고. 여행을 쉽게 못 가고. 그들의 전통 옷이나 문화도 되게 강하고. 저도 사실은 지금 안 가봤기 때문에. 너무 궁금한 나라를 찾아보면은. 부탄에서만 볼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저 그래서 A가. 뭐 S도 아깝긴 한데. 뭐 A 가는 게. 맞지 않나. 네 A죠 A. 네. 호주 위 저는. 둘 중에 어디 가려고 하면 저는 부탄 가요. 진짜. 그건 너무 많이 해보셨어. 그러니까 저는. 아 뭐 그럴 수도 있어. 모든 사람한테 좀 이렇게. 동일시 되어야 되겠다고. 여러 군데 안 가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부탄은. 호주는 미치다. 아니야. 한 번 양보했잖아. 내가 S에서 끌어내고 양보했잖아. A는 위가 맞아. 부탄 대통령이세요? 아니 진짜. 아 이거는 진짜. 호주 위는 맞아. 호주는 평이해. 왜냐면. 호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론이 안 좋잖아. 다 억부라잖아. 억부. 억부가 아니고. 부탄 대전이래. 억부가 아니고. 호주에서 할 수 있는 건 다른 나라 할 수 있어. 미국도 하면 돼. 영어 쓰고. 서핑 할 수 있고. 근데 부탄에서 할 수 있는 건 부탄에서 밖에 못해. 그렇게 치면은. 완전 S 플러스에요. 매니악한 나라들은 다. 그러면 안 되지. 아르메니아도. 맞아요. S 플러스요. 부탄이요? 어. 그러니까 보잉 기준인데 이제. 아니 진짜로. 호주는 대체가 돼. 억부 기준. 지금 부탄 문화부 장관을 했잖아요. 대처가 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탄이 바로 가는 비행기 편이 있어요? 비행기 편은 없을 거예요. 입국도 안 되잖아요 지금. 좀 약간 그러면 경. 지금 하면 안 되지 지금은. 그러면 일본도 안 돼. 다 안 돼. 일본 중국도 다 안 돼. 가기가 쉽지 않다. 평소에도. 그리고 이제 불교 문화권에. 관심이 좀 많아야지만 좀 더 메리트가 있는 나라겠죠. 아무래도. 불교에 내가 만약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좀 약간. 근데. 그러면은. 호주 자연환경은 좀 다르긴 하다. 지금 부탄소년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탄소년단. 본인이 가고 싶어. 본인이 꽂히잖아요. 지난번에도 승우아빠님 나와가지고. 자기가 좋은 건 절대 안 굽히는 거예요. 입에 거품 물면서 막. 어? 이건 막 어? 그거는 신념이야 이 사람아. 그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탄을. 앞으로도. 아 근데. 저 목소리 큰 사람 이기는 게임인가요? 아니. 왜냐하면은. 으아악악악악악악. 아니 그거 무섭긴 해요. 차에서 운전하시는데. 옆에서. 이거는 제가. 틀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호주 미팅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접근성. 편의성은 제가 너무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솔직히 B라고. 네. 내려가는 걸로만 해. 소리 안 지르실 거죠? 소리 안 지르실 거죠? 안 지르겠습니다.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아 이건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해요. 나중에 부탄급 하더라도. 아니 이건 한번 해줘. 내가 인정할 건 하잖아. 어? 인정할 건 하잖아 내가. 근데 B잖아요. 솔직히 부탄. 할 때 막. A 아니잖아요. 아니요. A는 맞아. 호주 미친 거 맞아. 아니 왜 괴준나라가. 더 내려갈 수도 있. 저는. 저는 오스트리아 밑이라고 봐요. 근데 R&D나 위에. 네. 거기가 맞아요. 아니 왜 그래. 이거. 이거 별거 아니야. 호주 밑에 두면 돼 그냥. 왜 쉬운 게 있는데. 돌아갈라 그래. 저도 R&D나 위는 인정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솔직히 해주면 좋같습니다. 글 쓸 거 안 쓸까요? 방송 끝나고. 아니 안 쓰는데. 진짜 호주 밑에는 놔주세요. 진짜로. 그 정도의 나라는 아닙니다. 채팅창에 부탄 C.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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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A 밑에. 그 호주. A는 아니야. 아니 어디까지 내려오라고 그러면. 그러면 제가 한번 검색해보고. 양보 내가 어디까지 내려오라고. 제가 검색해보고. 얼마나 펌프가 오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최종으로 해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제가 교통정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역시. 부탄. 역시 심은영 선생님. 부탄. 저거는 이런. 오오. 좋긴 하네. 오오. 쿨해. 근데 아르메니아도 있어 이거.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게 아르메니아에 왜 있어. 아니 이렇게 거짓말한다니까. 오. 멋있는데. 근데 이것만 자꾸 나오네요. 부탄. 아니 되게 유명해서 그래요 근데. 저거. 이게 너무 많네. 그래서 옷도 부탄에서만 있는 옷이에요 저기. 다른 데서 옷이에요. 가고 싶긴 하다. 신기하다. 그리고 왕정국가. 오오. 멋있다. 왕이랑 왕비님. 지금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행복한 은둔의 왕국이라고 하네요. 좀 이런. 그. 이런. 기와랑 이런 스타일이 좋아하시나봐요. 앙코르와트나 뭐 이런. 네팔. 네팔에서 조금 비슷한 게 있긴 한데. 근데 부탄에 딱 느낌이 있죠. 에이 나오잖아 에이. 와칸단은 아닌데 아무튼 나오잖아. 에이 어딨어요. 아 여기 사람들이. 에이 갑시다 이거는. 국기도 멋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헝. 살짝 그 저기 저기 저기.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와. 브래드 피트. 그 저기 나온 영화 이름 뭐죠? 네. 티벳에서의 칠련인가? 그거 느낌 나네요. 티벳인가요? 실제로. 그니까 내가 말했잖아, 티베트산과 관련된 게 많이 있는데 지금 티베트는 티베트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 휴송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봐봐요 경쟁 상대가 뭡니까? 지금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를 제가 검사해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보컬 진짜 많긴 한데 아르헨티나는... 너무 좋은데? 아니 쥐가 내려자고 이랬고 아르헨티나, 미녀도 있고 부탄이 너무 고평가 되어있지 않나 넓은 걸로 치면 아르헨티나는 내가 볼 때 그 급은 아니야 너무 이쁜데요? 아니 여자보고 그러면 안 되지 아르헨티나 여기... 아르헨티나는 진짜로... 지금 C에 있나? 아 진짜 C는 아니긴 한데 남미 국가에서 난 그렇게... C는 진짜 아니야 오... 이렇게 치면은 오스트리아도 유럽 국가 중에서는 그 정도는 안 돼 그래서 부탄 밑에 아니 이거 미쳤는데요? 아 이거 그러면은 저는... 부탄이 B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네요 그럼 아르헨티나 올려야 돼 아르헨티나도 B야 역시... 이 나라는... 방글라데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아니 S였는데 어떻게... 방글라데시 어떻게 부탄이 S로 가야 돼 방글라데시가 더 가고 싶다 내가 만약에 땡긴다 그럼 뒤로 가는 겁니다 아니 방글라데시는... 여기는 솔직히... 싫어하실 거예요 아니 이건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사진이 몇 개 없어요 방글라데시... 관광지가 별로 없어요 방글라데시가 네 집에 가고 있어 또 친분이 마침 또 있으신 네 친분이 있으신 분이 또 집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방글라데시가 어디 갔지? 방글라데시 검색하니까 집에 가고 싶다가 나왔으니까 오케이 방글라데시는 거기네요 앞으로 아니 진짜 근데 오케이 절충해서 저기 부탄이 B 아르헨티나 앞으로 C는 맞는 아니 왜 자꾸 내려와냐고 아니 제가 아르헨티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B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르헨티나가 훨씬 남극도 있고 그러면 하나는 해주세요 아르헨티나 B는 가야 됩니다 진짜로 저 벨기에랑 네네 거기 거기 아니 오케이 딱 좋다 가운데 오케이 가운데 오스트리아보다는 위인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를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검색하면 미치죠 이야 할수타드 근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아니 할수타드말고 비엔나나 저런거 다 유저타 똑같애 자치부르크 쟤네 잘하잖아 유저타 비슷한거 지금 본인 관철시키려고 너무 우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기 좋은 도시 2년 연동 3개에서 살기 좋은 도시 받았대요 일단 집에 가고 싶다는 없으니까 아하하하 아니 방글라데시는 저도 쉴드를 안 쳐요 방글라데시는 오오옹 저거 쓸쓸가 더 있는거 많아요 매혹적인 아홉개 작은마을 저런데 가서 저런데 딱 여행가가지고 에어팟 끼고 지금 안가고싶다 엘리니아 북음 들으면 진짜 기분 개좋아요 오오옹 갬성갬성 네이플스토리 엘리니아 너무 인스타 감성이에요 여기는 호화론거 좋아하고 여행은 정의가 되면 안돼 여행의 정의는 없어 카페문학의 본고장 좋은데요? 여기도 하이스타2 원툴인데 왜 부탄 욕하시고 그러니까 같은급이라고 욕은 안했습니다 아무튼 부탄소년단님 제가 봤을때는 부탄은 시대장 시대장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어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구요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상대평가기 때문에 건의하나 하겠습니다 슈퍼패스를 하나씩 드릴게요 제가 그 이유는 아니고 방글라데시는 D가 맞는거 같아요 아 D가? 같이 있는게 말이 안돼요 부탄이랑 같이 있는거 말이 안돼요 집에 가고싶다 보고 설득된거 아니죠 집에 가고싶다 보고 좀 됐어요 같이 있을급이 아니에요 진짜로 아제르바이잔 보다는 위해죠 저는 좀 소신있게 하거든요 아니요 부탄씨에 있어야 되니까 방 빼라는거에요? 맞아요 방글라데시가 아르메니아 밑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부탄이 좋아서 모든걸 하향평준화 시키는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네 너무한 처세인데 방글라데시 갈래 부탄 갈래 부탄가죠 그래 같이 쓰면 안돼 D인데 아르메니아 밑에가 더 맞다고 봐요 아 알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당구공처럼 하나 둘 칼 오른쪽으로 방글라데시 딱 거기 바레인보단입니다 요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모르겠고 저거 보스니아고 브라질로가 될 것 같아요 브라질로 바로가죠 브라질 브라질도 브라질도 저는 아르헨티나보다 밑이라고 생각하고 C 브라질 C 그거 원툴 아 근데 전 여행의 또 하나의 묘미가 엠아전도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즐기기에 그 카니발이 있잖아요 정글의 법칙 축제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 즐기기가 너무 좋으니까 브라질이 근데 그렇다고 해도 치안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두개가 상세가 돼 어 축제 오케이 좋아 근데 치안이 너무 안 좋아 어 그 여행 유튜버 중에 뜨랑길러라고 저보다 더 웬만한 다가본 친구가 있는데 음 그 친구도 여행하다가 포기한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어 너무 위험해서 저는 남미도 브라질 안 가봤지만 남미도 충분히 위험했거든요 정말 아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못하겠다 싶었던 혹시 남미였는데 그 남미에서도 거의 최악 아 그러니까 치안 때문에 C 가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그 축제 보려고 어 여기도 막 유적지가 대단한 건 사실은 없어요 막 안 나오네요 네 별거 없어요 여기도 생각보다 배구팀하고 축구 뭐 이렇게 좀 유명한 거 치고 생각보다 뭐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C가 맞다고 봅니다 금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금본? 역사 이런 거 아니 역사가 중요해 볼 게 없잖아 진짜로 이가수는 아르헨티나도 있어 갈려있어 반 갈려있어 같이 가능 요거 어때요 요거 그 이가수인데 아르헨티나 가서 볼 수 있으니까 아르헨티나에서 보는 브라질 쪽에 폭포가 더 예쁘대요 아 그래요 딱 반이 갈려있어요 저기 이게 기점으로 국경이 있어요 네 약간 백두산 갈려있는 것처럼 갈려있어요 그러면은 브라질은 C 부탄 밑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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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뭐 다 브루나이 불가리아가 있네요 브루나이는 안 가봤는데 브루나이가 어디 있는 건가요? 브루나이는 인도네시아인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여기가 산유국이에요 음 그래서 돈이 많다고 브루나이는 저는 D가 브루나이는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난 불가리아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는 그 새해에 국왕한테 인사를 하면 세뱃돈을 준다고 그러면은 C는 가야겠네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뭐 그거 가지고 뭐 C를 가 그냥 통과해 특이하잖아 불가리아 가시죠 불가리아 불가리아? 불가리아 가보시잖아요 이거 이거 가요? 네 불가리아가 이런 국가 중에 진짜 좀 애매한 C C B급은 아닌 것 같고 불가리아 한번 볼까요? 불가리아? 또 이게 특징 없는 나라 특징 베르바토프 얘기부터 나오거든요 불가리아가 그리스 정교회 이런 거 살짝 오스트리아 하이오한 느낌? 오스트리아 동유럽은 동유럽끼리의 특색이 있긴 한데 네 그게 막 싹 그렇게 대개 막 뭐라 해야 되지? 이거는 구서울역으로 대체돼요 아 서울역 알죠 구서울역 전 D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아 불가리아는 좀 맞다 진짜 D가 맞는 것 같아요 불가리아는 불가리아 진짜 애매해 저는 C라는 나라가 아닌데도 D가 맞는 것 같아요 건물이 진짜 예쁘다 빠니 형이 나라에서 어떤 특징도 없이 시장만 갔다? 그럼 D예요 D 여기에는 D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얘는 빠르게 치는 게 불가리아 가면 채콘 가는 게 맞아요 D 알겠습니다 불가리아는 D 어디 아제르바이잔 밑에 아제르바이잔 밑에 아제르바이잔 밑에 네 탑티어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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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캐나다 아니 아니 저기 뭐지 캄보디아 캄보디아 이게 앙코르 하트인가봐요 네 저는 A 근데 중요한 게 그 앙코르 하트 제가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좋고 그리고 가까워요 커넥터도 좋아 한국인 부모님 모시고 가기 너무 좋아요 캄보디아는 호주 위가 아닌가 어?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갈 것도 싸고 적극성도 좋고 근데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 밑으로 가나 위로 가나 둘이 비슷해 누구 우열을 가리기는 좀 힘든 것 같아 저기 희철씨는 뭐만 하면 또 나왔네 저기 집에 가고 싶대요? 아니 아니 어 여긴 좋아하는데요 여기는 최소 A네요 응 응 맘에 드셨나봐요 여기 맘에 들어 하시니까 아 맘에 드셨구나 여기 맘에 드셨으면 이거는 S가도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캄보디아 황제이민 풉 뭐야 저거 저 이것도 있고 저 형이 좋아하면 A인 가입니다 S를 못 가는 이유는 하나가 앙코라트 빼면 크게 막 뭐가 있진 않은데 여기에 너무 비중이 많이 쏠렸군요 앙코라트를 싫어하기 별로 안 좋아한다면 확 떨어지는 근데 그래도 가볼만한 게 해변도 있고 캄보디아 음식도 따로 있고 물가도 싸우고 가깝고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앙코라트 빼도 얼굴이 있네요 저 유명한거에요 저게 이름 뭐였더라 아무튼 유명한거고 앙코라트리라고 얼굴이 왜이렇게 많아요 얼굴을 좋아하나봐요 얼굴을 좋아하나봐요 근데 다들 얼굴 보면 웃고 있잖아요 그만큼 좋다는거에요 이게 스킬이 엄청 하루만이 못봐요 이게 부서진게 이정도 네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슬리피우드 느낌 나가지고 되게 시원해 시원해 저는 진짜 어디 여행갔때 메이플스토리 그 배경 느낌 나는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메이플 안해가지고 사우나 사우나 슬리피우드 사우나 조지아 나중에 나오겠지만 조지아 갔을때 진짜 엘리니아 느낌 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좋아하고 끈계수 여기도 슬리피우드 느낌 나왔던 때 끈계수 맞는거 같아요 이거 A가 맞지 않나 A네요 A 자쿰 아 자쿰 자투네요 딱 근데 캄보디아는 가깝지 않았으면 A는 아니었을거야 C였을거야 근데 가까우니까 A 아 B 오케이 내가 A라 그랬나? 네 근데 호주 밑에 오케이 오케이 A로도요? 네 그리고 캐나다 있네 캐나다 캐나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캐나다가 가보셨어요? 캐나다 안가봤어요 근데 캐나다에 또 그게 있잖아요 호수 엄청 큰거 아 그 옐로 나이프 아니 그 5개 그 뭐지 5대호 5대호 캐나다에도 있잖아요 캐나다 아는게 없어 저는 과감하게 캐나다가 만약에 내가 이민 갈 곳이고 살 곳이다 S인데 여행이다 D 진짜 D 진짜 D 캐나다가 D는 좀 저거 밖에 없어 저거 아르헨티나에 다 있는거야 진짜 싹 있어 아르헨티나에 또 여행 많이 안해보신 분들이 여행가 쉽지가 않아요 아르헨티나는 캐나다는 쉬워? 왜 쉬워 캐나다? 캐나다는 워낙 네이버헤드 많고 인프라가 많이 돼있죠 너무 잘 돼있어요 아르헨티나도 네이버헤드 다 있어 인프라도 괜찮아 진짜 이거 내가 웃길려고 하는게 진짜 캐나다 그 급은 아니야 뭔소리 하는거야 지금 부탄 때문에 심술 부리는거 아니에요? 아냐아냐 부탄 까먹고 있었어 진짜로 아냐 뭐만 하면 다 자기 말이 맞고 나는 다 틀린말 안한 것처럼 하지마 진짜 캐나다 그 급 아니야 진짜로 경고 드리겠습니다 네 왜요? 여기서 박치기 하면 좀 곤란해요 아하하하하하 더 이상 자극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셨어요? 근데 D는 아니다 이게 사실상 재경고인데 여기로 갔네요 아하하하 계획 이거 막 사방팔방이 날리고 막 하면 청소하는건 저에요 절대 자기 반경 안에서 안 벗어나요 솔직히 좀 X같습니다 나오면 저도 못참아요 이제 아셨죠? 자극하지 마세요 그 분노조절 계속 시키세요 솔좀조절 좀 보세요 저도 조금 누구리 틀리면은 그래도 C 밖에 아무리 많이 줘야 C 그리고 캐나다는 제가 맞다 그거 들었던 것 같아요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아 맞아맞아 그래서 B에요 북방구에 있어서 오로라가 되게 오로라 하나로 우리나라는 엄청 터져요 그럼 아르헨트라도 B 아르헨트라도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가기가 쉬우니까 캐나다는 캐나다가 쉬워? 어렵진 않죠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하는 거구나 이게 너무 좋다 이게 그런 느낌으로 본 것 같아요 좀 약간 도시나 이런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관광으로서 되게 잘 돼 있어요 캐나다가 근데 관광 잘 되었을봤자 볼 게 없잖아 그리고 영어권이고 하니까 뭐 좀 편의성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지 않을까 이런 거 저는 C가 맞는 것 같아요 캐나다 진짜 이게 진짜 우기기야 이게 캐나다? 그러면 캐나다는 B B? C? 그럼 제가 결정을 할게요 네네네 하시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아르헨티나가 B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캐나다는 C가 할 수준이 아니야 아르헨티나가 미치라 와 너무 여행지가 저런 캐나다 아르헨티나는 음식도 있고 그래도 있어 뭐가 근데 C로 가면요 부탄 앞에 있다는 게 너무 좀 그렇죠 괜찮으세요? 부탄 앞에 있는데? 부탄소년단 기 가는 것보다 그게 나아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가 적당한 것 같아요 캐나다 다 이겨먹으려 그래 아니 캐나다가 저도 막 확 오는 게 없어요 저는 저는 일단은 뭐하러 가 미국까지 편하게 돼 있는 곳을 되게 높게 펴요 높게 전부인가요 왜냐면 여행 가기 쉬우니까 인프라를 네 되게 높게 펴 사람마다 또 중시하는 난이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칠레가 있네요 중국 중국 갈까요?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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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칠레 칠레 가보셨죠? 네 가봤어요 저는 칠레는 아는 게 없어요 알렉신 산테스 밖에 몰라요 칠레는 저는 홍어 칠레 산 홍어 그거 생각나요 그래도 우리나라 홍어보다는 값싸게 해서 먹을 수 있다 칠레가 어땠어요? 칠레 C입니다 와이와인 와인 아르헨티나도 유명하고 칠레와인 특히 칠레도 뭐가 없습니다 기후가 나쁘지도 않은데 유지 아타카마 사막 유리광의 산 칠레 길쭉하죠? 네 근데 아르헨티나도 길어요 남미에서는 남미에서는 좀 약간 패권국이라고 들었는데 패권국이고 실제로 제일 소독 수준 높고 치한도 제일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칠레 뭐가 없어요 칠레 진짜 뭐가 없어요 칠레입니다 칠레는 빠루같이 생겼네요 전 D도 D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칠레는 심지어 굳이 진짜 뭐가 없네요 칠레는 저게 혹시 그건가요? 칠레인가요? 칠레 아아 아니다 D가 만든다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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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추픽츠는 어디에요? 페루요. 페루는 S인데 나중에 얘기해 드릴거지만 마추픽츠가 확실히 있어요? 페루는 칸보디아랑 다른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칠레는 C는 맞는거 같아요. 칠레는 이스터섬하고 갈라파고스가 있기 때문에 B다 B. 오스트리아 뒤에 근데 그거 빼면은 사실은 뒤에 가도 돼. 오스트리아보다 펴갈수도 있고 펴는거요? 아니요. 오스트리아가 그래도 위인거 같아요. 비엔나걸 B. 이게 맞는거 같습니다. 차이나. 중국. S지 뭐. 별것도 없지. 저는 A. A인 이유가 뭐야? 어쨌든 볼거 정말 많고 멀거 많고 할거 많지만 위생. 워낙 입국하기 힘들고 중국. 입국은 맞아. 맞는데 근데 위생은 그게 있어. 인도나 위생 더러운 나라 특징이 뭐냐면 돈 많이 내면 다 해결되는 문제. 근데 그 많이 낸다는게 적당히 내면 해결됨. 관광지로만 보면 S긴해요 사실. S? 중국은 사실은 호주 위. 그니까 S A 탑티어나 S라고 생각해요 중국은. 저는 중국이 제일 그게 컸던거 같아요. 저는 안가봤지만 갔다온 사람들의 평이 극과 극이었어요. 일본은 별로더라도 뭐 그냥 그냥 했어. 불허가 없긴 하죠. 강강이 저점이었는데 중국은 다시는 안간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세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간 적은 없지만 경유로 한 두세 번 가봤는데 공항에서 너무 불친절했어요. 기억이 안좋은 기억들이 몇개였구나. 기억이 안좋은 기억이 좀 있다보니까 솔직히 관광지 가서 사람들을 친절하고 이런것도 사실 여행이 포인트인데 중국은 친절한 나라는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안간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가도가도 재밌다. 중국은. 너무 나라가도 크고 모양이 다 다르니까 너무 좋다. 근데 싫다고 하신 분들은 그것도 있었어요. 도시에 있는데 중국을 갔더니 셔츠가 한 한시간만 있어도 까매.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고로서 싫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근데 역사, 문화 이런거 다 즐길 수 있는 A에 가기에는 중국은 너무 넓어가지고 A는 그래도 A는 아직 아닌거 같아요. 지역이 다 달라서 저는 S 꼴찌가 중국은 저는 A탑이 맞지 않나. S 꼴찌 S 꼴찌냐 A탑이냐. 호주랑 비교하기에는 중국은 관광으로 치면 너무 차이가 나. 넘사벽이야 호주랑. 진짜로. S 끝이 맞는거 같아 나는 진짜. 저는 S 왜냐. 장강 따라서 크루즈 투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신서유기만 봐도 되게 가고싶긴 했어. 춘추전국시대 거기서 스청까지. 유효하게 흐르는 장강. 저는 요리형 비룡처럼 해보고 싶긴 했어요. 중국은 A는 진짜 아닌거 같아요. 이거는. 자 그리고. 아. 콜롬비아인가? 네. 콜롬비아. 아스사라비아 콜롬비아. 콜롬비아가 애매한게.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좋은데. 여기도 뭐가 없어요 또. 아 딱히 없다. 근데 그렇다고 D가 D는 아니고 일단. D는 절대 아니고. 콜롬비아는 마약이죠. 마약이 유명해요 여기가? 마약왕이 여기 있어요. 메데인. 블라타옵러모. 콜롬비아. 어 여기도 막 뭐가 건물이 안나오네요. 없어요 건물은. 어. 아 다른 분인가? 오늘 이천리님이 안나왔네요. 아 여기 안갔을거야 아마. 바다는 예뻐요. 그 까르테네라는 이 약간 이제. 아 카리비아는 아니구나. 그 위쪽에 이제 바다 쪽에 있는데. 바다가 진짜 맑고 하긴 한데. 하. C가. 네 굳이. 아니다 C도 아니다. A B C D E. 아 A B C. C 맞나? 아 C C C. C 끝. C 끝. C는 봐야돼. C에서는 봐야돼. 그러면 C로 가면은. 여기인데. 브라질 밑에. 아 맞는거 같은데. 그래도 가볼만한거 같아요. 볼롬비아는. 자 다음. C 왔고. 어. 그 다음 크로아티아. 맨 앞에. 크로아티아 이거. 크로아티아는. A는 되지 않나요? A는 되죠. 크로아티아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 유튜버로 꿈을 처음 꾼게. 와 저기 너무 좋겠다 가보고 싶다가. 저는 크로아티아였어요. 어. 크로캅대네. 아니요. 그 꽃보다 누나 보면서. 와 진짜 가면은. 저 엄마도 되게 막. 와 보면서. 너무 좋아한다. 엄마 얘기하면 좀 가볼리긴 한데. 엄마가 제일 가고 싶었나. 크로아티아기도 해서. 네. 그냥 보고 싶은데. 가보고 싶은데 너무 많고. 되게 여행하기도 쉬워보이기 때문에. 꽃보다 누나가 뭐에요? 꽃보다 청춘 시리즈에서 이제. 그때 나왔던.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너무 예뻐 보여서. 그래서 엄마 찬스 써서 A인거 같아요. 우리 엄마 스위스 좋아하니까 스위스도 올리게. 음. 근데 말투가 좀. 너 엄마도 쓰니까 우리 엄마도 돼. 이런 느낌이라서. 맞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캄보디아 위가 맞지 않나. 캄보디아 위로. 여기로. 네. 크로아티아. 그래도 캄보디아 위면 하면 위지. 초딩 버튼이래. 아 근데 원래 이렇게 합니다. 심술 난 거 아니고. 심술 맞아요. 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너무 예뻐요. 약간 좀 살짝 그리스 느낌인데. 아 이건 A가 맞아. 네. 너무 예뻐. 그리고 물가도 그렇게 안 비싸요. 유럽 치고. 신혼여행 대회 가고 싶은 지역. 오오. 멋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주보다도 위일 수도 있지 않나. 오늘 국경이 되게 신기하다. 맞아요 맞아요. 그니까 S로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닌데. 그치. 근데 A에서는 진짜 아니다. 여행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 유럽에서. 되게 낭만이 있는. 가볼래? 난 갈 거야. 어 무조건. 공짜로 보내주면 어디 갈래? 쿠로티아 호주 위 맞는 것 같아 헝가리 아래, 세리비아 왼쪽, 이탈리아 오른쪽, 보스니아 위쪽 헝가리 내가 가봤나? 안 가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호주 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호주 위로? A 탑 S급은 아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 뭐예요? 쿠바 그 옆에 쿠바예요 쿠바 쿠바는 또 여행지로서 유명하기 때문에 쿠바 그 중에 또 하나인데 제가 가고 싶은 나라가 딱 두 개 있었는데 크로아티아랑 쿠바거든요 저는 쿠바는 S라고 아직 안 가보셨어요? 네 안 가봤어요 뭐가 S야? 가기 힘들잖아 쿠바도 직항 있어? 그냥 당해봐 아까 당해봤지? 직항 있어 쿠바? 직항 있어 그냥 당해봐 미국 가는 김에? 아니 쿠바가 진짜 여행에 낭만이 있는 진짜 아름답잖아요 정말 쿠바는 솔직히 S 뭐가 S야? 체겨봐라 여행지가 정말 매력적이고 지금 보면은 사상검증 한번 해야돼 지금 체겨봐라 거기서 어떻게 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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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가 보면서 와 S는 S 절대 안 돼 물가 싸고 그 다음부터 쿠바 가면은 폰이 잘 안 터져요 아니 그래서 직항 있냐고 어 폰 안 터진다고? 불편하는데 그게 좋아? 요즘 선대사회가 폰에 너무 찌들어서 아니 편의성이 없잖아 근데 S라고 지금 이게 우기기 아닙니까 여러분 일단 들어봅시다 근데 여행지 폰이 없어서 더 즐길 수가 있다? 그니까 제가 어느 나라를 가나 요즘에는 기차에서 기다리고 나는 폰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게 여행지잖아요 예 여행이 의미가 이제 풍경을 보면서 멋지게 여행하는 그런게 여행이고 올드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고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가 아닌가 저게 저게 아름다워 지금? 저 골목길? 올드카? 우와 자 팩트 하나 했습니다 올드카가 옛날엔 많았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대요 아 아 그래요? 차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보기 힘들대요 근데 이게 꼭 쿠바의 거리는 꼭 앨범 자켓 같다 맞아요 맞아요 저거는 다 보정입니다 그리고 저 정도의 색감 이런거 남미 다 저래요 콜롬비아 다 저래요 진짜 이거 멕시코 콜롬비아 다 볼 수 있어요 권위 마시고 전 가봤잖아요 남미를 남미 안 가본 사람이 카더라구요 지금 부산 감성마을로 대체 가능한 저희 부산 사람인데 아니 갔는데 있었어요 보정을 얼마나 때린거야 저거 인스타드에 미리 해가지고 지금 저거는 보정 좀 심하긴 하네요 이게 S라고? 쿠바는 아 그래 하나만 생각해 낭만이 낭만 여행 승유는 그러면 북한도 S 부탄 아 그렇죠 부탄도 S 쿠바 저기 F로 가요 그러면 어 FOK 아니 농담 농담이고 요거 거리말고는 뭐 따로 뭐 없나요? 그게 F잖아요 음 요게 쥬멈이요 예쁜걸로는 진짜 제일 예쁘지 않나 아 그니까 그래서 직항 있냐고 네? 직항은 없죠 곧 만들어진다고 대한항공에서 제가 예 아 지금 없으면 그때 올려 그때 만들어지면 티어 올려 지금 안 돼 S 안 돼 뭘 뭐 화나시는 일이 있으세요? 아 안 돼 S 안 돼 말도 안 돼 어디 중국이랑 비빌라고 그러면은 근데 칠레 위는 맞아요 그러면은 칠레가 어디죠? B 맨 끝에 있잖아요 아 이거 칠레는 C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알았어요 어 쿠바 아르헨트랑 위에 가도 돼 어 진짜로 쿠바 아르헨트랑 위가 맞다고 봐 벨기에보다 위에요 진짜로 슬쩍 올려줄게요 아 그건 아니에요 부탄이 어딜 껴 아니 이거 다 흩날리면 치울꺼야? 쿠바 오른쪽 쿠바 오른쪽 이거 팝콘 다 튀겨 벨기에 쿠바 부탄 벨기에 쿠바 이쯤에서 분노 좀 빼주고 벨쿠부 벨쿠부 진짜 벨쿠부 벨쿠부 좋다 벨쿠부 아르헨트나 위 진짜 벨쿠부 중간 정도 생각할테니까 화장실 한 번 갔다 왔는데 아 좋아 벨쿠부 좋다 벨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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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용이 한 마리 껴있으니까 좋아요 열관리 한 번 해주고 자 그러면은 요거 뭘까요? 아 키프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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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프로스는 어디 유럽에 있는 거라고요? 유럽으로 분류가 되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터키 밑에랑 중동 사이에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키프로스? 그리고 분쟁지역이에요 아 전 처음 들어봤어요 키프로스 터키랑 그리스가 이제 분쟁하고 있는 분쟁지역이고 키프로스 네 나눠져있죠 위가 터키 아래가 그리스쪽 아 네 애매합니다 근데 유럽인들은 휴양을 많이 가요 이쪽으로 아 그래요? 날씨가 따뜻하고 그래서인가봐요? 그렇긴 한데 바다도 이쁘고 근데 뭐가 안나오네요 네 뭐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 정도? D가 맞는거 같.. D? 굳이 굳이 따지면 한국.. 대한민국 그를 제외하고서는 분단국가라는 또 하나의 분단국가라는 특이점이 있긴 한데 아 저는 D가 맞는거 같아요 예 얘는 가봤지만 요쯤? 방글라데시 위? 그래도 휴양니지이기는 해요 오케이 네네네 네 그 캠으로 찍어가지고 도로 그 자동차 블랙박스를 계속 보는 영상을 했거든요 봤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진짜 유니크하더라구요 그 풍경이 도시 풍경이 확 달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어 그 이 외국인이 봤을때는 되게 딱 좋아할만한 요소가 확실했어요 그니까 우리나라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외국인들은 신기해할만한 충분히 그럴만하고 제주도랑 울릉도도 저는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렇게 치면 다른 나라들도 다 본인들의 그게 있긴 할거에요 우리도 이런거 있다 아 근데 그 막 그 오스트리아와 막 막 그 막 그 이탈리아와 그 건물 양식이 좀 좀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땐 좀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일본하고 한국의 차이는 또 있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거기 그 한국하고 일본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 차이를 느끼는건가 일본이랑 한국은 좀 차이가 많이 날거 같은데 중국은 비슷하게 보는 외국인들도 있을거 같아요 솔직히 그거는 우리는 당연히 아는데 외국인들 봤을때는 비슷하지 않네 아까 이런 느낌 있을수도 있겠다 그쵸 일본얘기요? 아니 근데 키프로스 지금 D 났어 D 음 키프로스는 뭐 키프로스 D 갔다왔지만 또 뭐 몰라 그 일본얘기 전혀 안하지 않았어요? 관리자 계신가요? 무슨일이 났죠 지금? 몰라 나도 못 봤어 뭐가 뭐 이게 또 우리가 싸우듯이 여기서도 이제 여기가 났다 어 아 근데 아니 그거만 해줘 나 웃길라고 약간 찐텐이긴 하지만 웃길라고 화내는거지 뭐 저기하려고 하는건 아니니까 아니 진짜 찐텐이에요 하하하하하하 뭐 특이장? 어 그래? 뭐 땜에 그러지? 아 나도 그럼 화장실 어떨까 아 우리 다녀오죠? 그 준빈씨가 네 그 책임지고 네 다음 나라 뭐 할건지만 얘기해줘 10분 하세요 10분이요? 10분 동안 계세요 10분 동안 여기서요? 네 아 쉬는 시간? 아니 그 화장실 갈거 갔다 올거니까 갔다 왔는데 저 아 저 스탠딩 코미디에요? 채팅창 왜 싸우셨어요? 근데 부탄을 내려놓을까요? 좀 그렇다 왜 여기까지 올라왔냐? 간 사이에 아 아까전에 사실은 환심한게 아 제가 장이 좀 안좋아가지고 식사하셔서 죄송한데 그 방구를 잘 못참아요 그래서 방어 끼고 왔습니다 배가 진짜 안좋아요 제가 식사하시는 분 있을까봐 찐 딸기 해달라고요? 찐 딸기는 하면은 그 너무 아까 보니까 너무 닥하셔도 제가 눈치를 좀 많이 보는데 저기 팀 선생님께서 좀 불쾌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찐 딸기는 많이 못하겠습니다 뭐? 눈치 좀 그만 봐 눈치 안 봐요 안 봐요 누구 눈치를 보고 여기 해 찐 딸기 계속 해 나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근데? 그러니까 아까 그 아이스크림이 잘못된 것 같아 햇반 아이스크림 배가 갑자기 아프지 올거면 오고 갈거면 가고 저기 딱 오세요 아니 아니 저기 화장실이 지금 1인실이니까 아아 오시면 가라 어우 더워 근데 이거 게임 못하겠네 왜요? 시간 없어가지고 지금 9시 돼갑니다 지금 아쉽다 와 근데 와 몇시부터 5시부터 하지 않았나 우리? 벌써 9시네요? 야 이거 방송 오래하구나 근데 둘이 하니까 더 쉬워 어 네 내가 혼자 하면은 그러니까 두 명이서 얘기하는 것 세 명이서 얘기하는 것 아 쿠바는 어떤 낭만이 있냐고요? 진짜 쿠바는 뭐라 해야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꼭 가보고 싶은 나라 1위라고 생각할 정도로 낭만이 진짜 있거든요? 그럼 뭐해 직항이 없는데 아 그래서 계속 유치하게 그럴 거예요? 몇 살이에요? 36살 잘 모르시다 본데 왜 직항 있냐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형님 나이 거의 톱티어예요 알았는데 직항 있냐고 그래서 쿠바가 없잖아 집에서 맨날 저러고 있다니까요 S는 아니야 절대 S가 아니야 S가 아니라 S의 낀 죄송합니다 정말 집에서도 맨날 저런 걸 우기고 야 부탄은 진짜 어몽시 근황 궁금하다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모르셨스 근데 저 빠니보틀 형 뒤에서 얘기를 살짝 하자면 저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캐나다나 뉴질랜드 아니면 미국 이런 뭐랄까 깨끗하고 여행가기 좋은 나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를 개 싫어해요 진짜 여행지가 다 길에 쓰레기 버려져 있고 지나가다 침 뱉고 막 지나가면서 와 코리아 코리아 이런 나라만 좋아 도시형 관광지를 싫어하고 그럼 오케이 알겠어 싫어하는 거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어? 막 무조건 맞다면서 아까 봤죠 이게 막 이러면서 막 어? 쿠바 저 뭐냐고 저기 쿠바 왜 가냐고 미국 캐나다 왜 가냐고 캐나다 D가 말이 되냐고 지금 부탄도 아 부탄 아는 사람 있어야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 여행 그게 부심이 너무 개쩌니까 뭐 말이 안 통해 어 밸런스 보드 해볼래요? 기다리는 동안 아 네 여행 다들 많이 안 가셨잖아 혼자 맨날 여행 가지고 막 우주패키스탄의 최고님 무슨 키르키즈스탄 빠니보틀린? 아니에요 별일이 안 있어 빠니보틀린 지금 하신가요? 씹으신가요? 씹은 거 아니요 그냥 팩트 오지가 않으면 여행지로 취급을 안 하는 저런 병적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거 진짜 싫어요 깔끔한 거 싫어하는 거 도시형 관광지는 여행이 아니다 막 내가 볼 때는 저러고 한 5년 지나면 진짜 막 더 이제 더 막혀가지고 사람이 여행이 지금도 막혔는데 지금도 막혔는데 40도 안됐는데 아니 아니 저를 보고 하면 어떡해요 괜찮아 아 맞아요 아니 이거 이게 뭔데 이게 이게 뭐냐 밸런스 보드 밸런스 보드 운동 괜찮아요? 안괜찮아요 정말 아 지금 개 아파 이게 뭔데요 이게? 아 지금 까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 주세요 죄송합니다 상대 처리돼요? 죄송합니다 왜왜왜왜 죄송합니다 아 나 알려줄걸 어떻게 멍들어서 그냥 타보라면서요 아 예 나는 집중하고 탈 줄 알았지 타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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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타지말라 타지말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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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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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거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한 거요? 아니 방금 거 그냥 아니 진짜 앞에 것도 일부러 한 것처럼 만들려고? 아니 호민이 형이 자주 하는 건데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 엄청 이상한데 이거? 아 저는 이거 맨날 해서 맨날 해서 해요 아 해보세요 한번 봐 아 진짜 아 개하프다 그리고 좁게 탔어요 아 진짜 개하프다 진짜 이렇게 타면 되게 힘들어요 그걸 왜 두 번 넘어지고 알려주냐고요 아니 누가 봐도 넓게 하는 게 쉽잖아요 몰랐어요 그런걸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개혈 받네 진짜로 아 진짜 아프다 진짜 아 지금 까졌어 진짜 무릎에 아 약이 있나? 어 살이 다 벗겨졌는데요? 빨간 약이 있나? 아니 그 그 뭐지? 큰 큰 아니 아니 호들갑 다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이거 가지고 남자가 아 씨 넓은 게 있어요? 막 살이 벗겨졌어요 진짜로 아 방송 최초 부상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부상당할 수가 있어? 이거 재밌네 너무 재밌네 안 부상당했어요 넓게 다 넓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넓게 여기 살짝 좁게 해서 되게 재밌다 이거 와 이걸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거 뭐지? 준비 준비씨가 준비씨가 오 잠시만 이게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앉으세요 그냥 그냥 놀이 놀이 운동 혹시 부탄 내려간다? 아니지 부탄 안 내려갔어요 부탄 계속 씨에 있어요 나 없는 동안에 부탄 생각밖에 알아요? 짜증난다 왜 잘해요? 왜? 나랑 운동 신경은 있어요 저는 운동 신경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제 아니까 오케이 넓게 넓게 타요 넓게 왜 이제 알려주세요 아니 보통 넓게 넓게 타니까 넘어지진 않는다 적어도 저거 무시게 했네 저거? 아우 개무섭 형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안 돼 진짜 다칠 것 같아가지고 안 돼가지고 다쳤어요 다칠 것 같은 게 아니라 두 번 더 마셨어요 보세요 형 잘 마셔도 돼요 네 제 놓지 마요 심각한데 진짜 많이 못하는데 다음 거 뭐 있지? 저거 덴마크인가 저거 좀 빨리 치긴 해야겠다 나라가 많아가지고 그쵸 네 아니 뭐 다 나라 안 해도 되고 네 여기서 멈춰도 됩니다 사실 단단한 건 너무 많다 사실 여기서 멈춰도 돼요 1분 바로 할까요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할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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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면 끝날까? 아 그렇죠 좋아요 애쓰든 뭐든 이 나라 어디에 놓고 싶다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여기 뭐 묻었어요 여기 여기 이거 뭐야? 스윗하네 응 아 저 발 부러진 것 같아요 아 부러진 것 같아 그러면 제가 그 뼈 잘 붙는 사골곰탕 보내드릴게요 그 드시고 최대한 붙여보세요 예 그래도 안 붙으면 또 알려주세요 제가 또 방법을 찾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애랑 3개씩 딱 하고 아 좋아 아 근데 까졌다 네 피부가 아예 다 그냥 날라갔다 아 어떻게 이렇게 날라가 피부가 스승팔했어 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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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였어 피부가 파였어요 어 근데 너 뭐해 아 저 수술해가지고 아 그래요? 어 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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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마지막은 대한민국 환호사 끝내는 걸로 아 좋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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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쭉 보세요 먼저 하세요 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여기 이집트가 보여가지고 이집트를 아 이집트요? 여기다 놓겠습니다 에이 음 이유는? 일단 뭐 유적지는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네 왜 왜 왜 집중은 못해 집중은 못해 지금 하세요 하세요 무릎이 까져가지고 아니 뭐 아니 뭐 볼 거 많고 음식도 나름 괜찮고 생각보다 중동국가에서 네 가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직항은 없는데 좋은 게 이제 트리키에서 보통 가거든요 이집트를 간 김에 터키도 같이 구경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물가 싸고 에스에 못 가는 이유는 위생적으로 조금 안 좋기도 하고 워낙 사람들이 드셔서 좀 여행할 때 조금 약간 고충이 있는 거 때문에 에스는 못 갈 거 같고 네 근데 크로아티아보다는 저는 위이라고 생각합니다 볼 게 워낙 많아서 근데 중국보다는 확실히 아래다? 이집트가요? 네 중국보다는 에스갈급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 에스갈급은 왜냐면 그 여행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죠 문 나이트 보셨어요? 아니요 문 나이트를 보면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문 나이트가 문 나이트가 뭐죠? 이집트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그 소재를 해가지고 마블에서 영웅 시리즈로 드라마로 해가지고 그 이집트형 영웅이에요 그래서 막 그 콘슈 신의 그걸 받아가지고 힐링 팩터 만약에 이집트가 그 옛날 이집트 신화 그 신들을 지금도 믿고 있었다면 에스였을 거 같은데 지금은 뭐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저도 이집트 되게 좋게 생각하고 가고 싶은 나라인데 그 아쉬운 게 그 삐끼들이 너무 많고 아 그게 진짜 에스를 못 가는 이유지 여행 많이 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 쳐내는데 못해본 사람들한테 날도가 너무 높아요 휘둘려 휘둘려 너무 휘둘려 막 태워가지고 낙타 태운 다음에 그 다음 이집트 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그 아이들이 여행 가면은 이제 인프피들이 여행을 가면은 가장 힘든 나라가 이집트가 아닐까 인도라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시가도 되는데 시나 비가기에는 또 볼 게 너무 많은 나라가서 진짜 너무 많아요 정말 야 이거 뭐부터 봐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만약에 딱 했는데 낙타 막 타라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탔어요 근데 이집불래 이렇게 낼 것 같아 말 못해가지고 그래서 A다 주고 말자 마인드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그런 걸 노리는 거지 그치 그치 귀찮아지는 걸 막 낙타를 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라서 그래서 그나마 볼 게 너무 많지만 A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A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해서 역시 이집트다 캄보디아 미치지 않나 뭐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데 아냐아냐 이집트 가본 사람이 잘 알겠지 뭐 다음 가시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라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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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거기에 이렇게 하면 진짜 발작이 A 리더 그러니까 빠니보트 건드리면 안 되는 발작구 값이기거든요 그럼 요건 어때요? 요건 어때요? 캄은 좀 캄은 좀 캄은 캄은 기성 캄도 사실은 빠니보트님이 울린 거거든요 그쵸 캄보디아 근데 편의성으로 치면 이집트보다 위이기는 해요 근데 캄보디아는 앙코라타 하나 원툴인데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안 봐도 볼 게 많아요 피라미드도 있고 소연빈인데 에이띄 거 사망 룩소루이 많아요 시민들이 좀 그렇다 오케이 이녀석이 준빈씩 하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지아죠 이게 이거 조지아야? 조지아 맞죠 맞는 것 같아 조지아 맞겠지? 오예 오예 조지아 국가야? 어 S 오 wie 그렇게 생각하시죠 조지아 왜 뭐인데 조지아가 뭔데 경치 좋고 물가스하고 사람들 친절하고 정말 완벽한 국가 여행지로서 정말 아니 일부러 나 발작시키려고 조지아 가보셨잖아요 음식 맛있고 단점이 뭐가 있어요 조지아가 직강 없는거? 직강도 있어요 지금 조지아는 이게 S라고? 조지아 보세요 미쳤다니까 아니 이거는 근데 진짜로 발작시키려고 일부러 조지아를 진짜 여행지로서 거의 터키 키르키에급으로 본다고 그럼 키르키에 위에 있네요? 마침 또 있네요 아즈르바이전 옆에 있고 조지아는 뭐랄까 쿠바 같은 곳인데 미쳤다니까요 경치가 경치가 경치 가면 조지아를 가서 경치를 딱 본다 그러면 미친놈인데? 여행가들이 한달살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이집트 하나가 조지아에요 두고봐도 볼거리가 있다 월세 20만원 내고 쭉 살 수도 있는 너무 볼게 많으니까 한달살기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지아는 진짜로 무조건 아 이거는 진짜 저는 반대 A 오케이 S는 진짜 아니지 그럼 저랑 한달살기 가능해요? 가능해요? 한달살기? 보름살기 침대미 왜요? 한달살기는? 지금 볼게 없다 이런데 A 인정 많잖아 S는 좀 그래 아니 내가 아무 말 안하는데 지금 그래요? 그러면 빤이 붙으려면 어디 정도가 괜찮다고 보시는거에요? 조지아 조지아요? 네 아무리 많이 줘봐야 A 많이 줘봐야 엄청 후하게 줘도 A A를 뚫는다는건 선 넘었다 말이 안되요 사실 S라는 것은요 저는 지금 일부러 그러는거 같아요 진짜 약간 화내가려고 가지고 중국만 있었는데 저는 원래 S 갈만한 나라를 아까보다 생각하고 있었던게 조지아였어요 음 아 그렇구나 자 S 정리해드릴게요 중국 일본 트리키에 미국 아 미국 오케이 미국 태국 이집트도 끼지 못한 S의 나라에 조지아도 더하면 또 솔 좀 쫓 나오니까 열관리 하세요 열관리 지금 끼워야 되니까 그러면 아니면 이거는 진짜 튜편만 하면 안돼요? 아니 내가 우겨서 지금 A단이라는데 아니 아니 제가 잘못했네요 아니 이거는 이거 봐 자기만 논리적이고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 이거는 제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지아가 확실히 그니까 싸고 볼거 많고 인프라 좋고 사람 친절하고 맛있고 크로아티한 뭐야 크로아티도 똑같아요 확실히 좋은데 명동성당으로 대체돼요 요 느낌은 명동성당으로 대체되고 여기는 대관령으로 대체되죠 아이고 전 대관령 갈래요 대관령이 낫다 저는 저기가 정말 좋거든요 네 하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리산 쪽으로 대관령이면 웬만한 거 다 씹어먹거든요 네 뭡니까 이게 조지아가 뭐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 뭐 이씨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임시지도 모르는 산 경치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구탄도 이미지도 딸려가지고 내려가는데 조지아도 내려가야 돼 전 세계 산 경치로는 탑급이죠 조지아는 그러니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지아 크래프트 이름도 같아가지고 미국 조지아라는 조지아가 너무 좋으니까 저스틴 피버도 그런 노래 낸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조지아 복숭아 네 여기 그거 미국 조지아에요 그거 아 그래요? 이제 사이까지 지내 이거는 무주구천동 느낌 여기는 부산 어 부산 부산 느낌 부산 감성마을 부산 SOK 부산 직항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는데 이집트 앞인 거 같아요 아 크로나티아 미치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앞으로 일단 듣겠습니다 네네 야 진짜 말닫는다 그 전화하면 안 돼요? 애군민수님한테? 이거 되게 불쾌하실 것 같은데? 애군민수님은요 트리플 S예요 두 개 파가지고 위에 올리실 분이라서 야 아니 너무 과한 게 나도 이집트 그렇게 좋아하는데 에스에 간다고 얘기 안 했는데 야 너무 양적다 싶다 시민들이 친절하잖아요 조지아는 근데 이집트는 안 친절하잖아요 아니 친절한 걸로 치면 부탄 엄청 친절하고 친절한 사람 많아 요거는 또 부탄 투표 붙이겠습니다 1분 조지아냐 이집트냐 여행지로서 똑같이 에려놓겠습니다 여행지로서 네 채팅창 여론은 제가 따를게요 그거까지 내가 이거먹으려 하진 않을게 네 이거는 진짜 조지아를 근데 이거 좀 억울한 게 조지아는 인지도가 떨어져요 아니 아까 인지도 떨어져가지고 지금 부탄 C 내려왔잖아 끊었는데 근데 그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가고 싶은 나라이기 때문에 왜냐면 들어봐야지 좀 가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 무조건 이집트를 하지 말고 그리고 요 채널은 또 불리한 게 애군민수님이 이미 하드캐리를 하셨기 때문에 애군민수 역사 빼고 자 우리가 다 역사를 모르는 제발 네이버에 조지아 검색해보시고 조지아는 역사 깊어요 조지아 역사 깊고 조지아 말도 있어요 조지아 여행 한번 검색해보세요 조지아의 음식도 있어 조지아의 음식도 있어 어 나는 자신 있습니다 다 따져도 돼요 조지아 여행 검색해보세요 검색해보고 말해주세요 제발 아니 부탄도 인지 1분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나 지금 느낀 게 있어 아 전쟁이 이래서 나는구나 사소한 걸로 사소한 걸로 이래서 전쟁이 나는구나 자존심 때문에 조지아 여행 한번만 검색해보고 제발 말씀해주세요 조지아 야 나는 개인적으로 부탄 아래야 조지아는 많이 쳐줬다 진짜 A도 말이 안돼 조지아 커피도 많이 마셔가지고 그거 미국이에요 조지아 미국 조지아 그래도 이름이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그 조지아 아 미국 조지아랑 나라 조지아를 합쳐서 애쓰면 나는 그럼 애쓰게 해줄게 익숙하지만 다르지만 비버형 저기도 있고 다르지만 익숙하니까 원플러스 원이니까 조지아가 저는 마냥 남같지 않거든요 많이 마셔가지고 노래도 있으니까 1분 길다 조지아 아 진짜 삐끼들한테 안 당해보셔서 그래요 진짜로 진짜 죽어요 죽어 학을 떼죠 한 발자국 움직이면 말 걸고 뭐라 하고 한 발자국 걸으면 시비 걸고 그래서 기 악한 사람을 가면 인류의 상실하는 맞아요 맞아요 과장됐습니다 과장됐어 카이로의 일부분만 그래요 다른 데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조지아 승 조지아라고? 네 따른다면서요 형피세요 이게 이렇게 됐지? 아 따르겠습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54.46 의외로 조지아를 다들 사랑합니다 군말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인정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따지면 추하니까 군말 안 하겠습니다 열관리하라고 하네요 자 이거는 인정해야지 요거는 근데 저 S가 하는 건 아니죠? A에서 위라는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S는 제가 양보할게요 이집트 보다는 조지아가 아 네 이집트가 B입니다 네 제가 고르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아무래도 아니 나 안 따졌는데 왜 추하다 그러지? 야 인정했잖아 방금 표정이 지금 아 좀 표정은 어떻게 안 돼 내가 표정까지는 어떻게 안 돼 혹시 국기를 모르시나요? 어 국기 많이 모르는데 아니면 나라를 갔어요 일본 느껴요 일본 일본은 일본은 뭐 일본은 그냥 일단 제가 교토 요사카 나라 고베 그쪽으로 해서 한번 갔고 오키나와 갔고 사포로 종류별로 갔어요 근데 일본이 나라가 크잖아요 그리고 길쭉하니까 진짜 가지각색의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참 이 나라가 나는 여기에 막 오래 살고 싶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잠깐 있다 가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일본은 뭐 항상 저희가 얘기할 때 일본은 그 위의가 없어요 음 여기서 따진거에요 중국 미치냐 위가 중요한거지 아니 뭐 그걸 따질 필요도 없죠 거의 일본은 당연히 A 이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S 플러스 1등 여기서 1등 중국 위가 맞는거 같아요 저는 네 1등 그냥 1등 아예 여기 아예 1등 중국이랑도 비교 안됨 저는 근데 나는 그냥 뭐 난 토착외구맨이라고 맨날 그 얘기 들어가지고 아아 아아 거기는 여기 아까 그런게 있는데 토착외구맨 뭐 많으면 일본음식을 하는거니까 스시 먹고 음 그니까 일본은 그냥 개탑 유럽에 있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일본이 옆에 있어서 아무때나 가니까 일본인들이 실제로 해외여행을 많이 안해요 그래서 나라가 워낙 관광이 잘 돼있으니까 그 미국인도 그렇긴 한데 네 맞아요 자연경관도 가져갔어요 이거 모든 그 육각형 완벽한 네 모든게 다 있는 뭐랄까 여행지계 페이커? 요런 느낌 아아 근데 저도 이게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가 뭐 역사나 정치를 노라는게 아니니까 관광 인프라만 봤을때 저는 과감하게 일본은 정말 인정하기 싫어도 S플러스가 맞다고 봐요 저는 아 S플러스가 S플러스 한단계 위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어느덜 레벨이에요 솔직히 관광으로만 치면 저는 아 이거 분하지만 분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일본은 솔직히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 뭐 쇼핑쪽으로도 좋나요 쇼핑? 아 뭐 다 그냥 모든게 다 캐릭터 산업도 잘되어 있어서 뭐 좋고 그렇죠 단점을 단점은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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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면 한국이나 역사적으로 안좋다는거 빼고는 없어요 진짜 단점이 없어요 아 그래요 뭐가 안좋지? 안좋은거 따져볼까 안좋은거 안좋은거? 하나 있다 영어 잘 안통하는거 영어가 잘 안통하는거 근데 요즘도 잘 통하잖아요 아니 내가 말하는거 굳이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일본 여자분들이 저를 별로 안좋아하는거 여행가면 그거는 일본만 그런 그거는 일본만의 단점인가? 그럼 한국 진짜 싫어하겠다 어? 경고 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경고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고 두번이에요 죄송합니다 세번 누적되면 네 받자마자 그 즉시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는거 대신에 퇴출이에요 퇴출 아 예 아일랜드에서 학연수를 했는데 말씀하세요 그 일본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저는 썸미라고 생각했고 일본인들의 단점 진짜 친절하거든요 말도 안되게 막 저 막 집에가면은 막 그 카톡 와가지고 막 준빈 오늘 너무 준빈 오늘 준빈상 타노시 됐시다 이러면서 막 타노시 됐을때는 뭐에요? 즐거웠다 준빈 너무 재밌다 준빈 너무 저기 재미있는 사람이다 야사시하다 야사시는 뭐야? 친절하다 친절하다 야사시하고 준빈스고이 준빈 준빈 간바루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여자랑 영화도 둘이서 따로먹고 밥도 둘이 따로먹고 데이트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한 세번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가까이 가니까 조금 그니까 불쾌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상황은 왜 다가갔어요? 경고 드리겠습니다 왜 다가갔어요 왜 다가갔어요? 밥 먹고 나서 계속 다가오라고 안했잖아요 다가오라고 했다니까 다가오라고 안하고 영화만 보러 간거잖아요 영화를 같이 둘이서만 봤다니까? 그러니까 둘이서만 보고 했지 다가오라고는 안했잖아요 혐한 제조기 나왔어요 혐한 제조기 집에도 데려다줬어요 제가 아 알겠습니다 집도 먼저 데려다주고 제가 근데 좀 우리나라랑 정서가 좀 다르긴 하나보다 왜냐면은 여지를 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를 하면 그래도 좀 어느정도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물론 이 경우만 다 있는건 아니지만 친구같은 관계도 있지만 그래서 둘이서 제가 그때 여행가자고 했을때 까졌어요 좀 다른가? 제가 아일랜드에 시골에 마을에 있었는데 수도를 가자고 같이 1박 1로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아 준빈 그건 좀 조토답게 그것까지는 도저히 거절을 못했던거지 조토답게 아 진짜 이건 못하겠다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 여자분을 언제 만났어요? 아일랜드 어학연수 하면서 동아리 활동할 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내게 때 일본이 나빴네 그 일본 여성분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외국인이니까 좀 잘해주자 적응할 수 있게 좀 많이 배려해주자 네 영화 극장을 같이 간 것도 극장 이용법으로 한번 알려준거 앞으로 혼자 와야돼 라는 느낌으로 자 준빈상 준빈상 이렇게 해서 티켓팅을 해서 들어가는거야 준빈상 근데 준빈상도 알죠? 고기잡는 법을 알려준거죠 준빈상은 거리가 있는데 저한테 준빈쿤이라고 했어요 쿤은 어때요? 그쯤 더 가까이 있어야 어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원래는 곽상이라고 해야되는데 일본 정서상 준빈쿤이라고 한거에요 준빈짱은? 여자가 짱이에요 남자는 쿤이고 아 짱이 짱이 짱에 맞는게 쿤이에요 무슨 얘기가 있어 여행 안갔는데 짱에 맞는게 쿤이에요 여자는 짱이고 남자는 쿤이에요 그럼 만약에 준빈씨가 여자고 거기 여성분이 남성이었다면 준빈짱이라고 했겠네요 그정도 단계의 호칭이니까 짱하고 쿤이 같은거니까 오오 그러면은 같이 서커스도 보러갔었어요 추억이 되게 많아요 그 친구랑 제가 그거 어떻게 내릴까요? 에스에서? 그거 생각하면 D긴 하죠 아 이거 때문에 D 안좋은 기억 때문에 네 근데 왜냐면은 여지를 안줬으면 저도 화 안내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그 친구가 좀 그렇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조금 어장갈리가 아니었나 아 제가 좀 아쿠아맨이었다 좀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S 올리는게 그렇게 치면 여행지로 치면 그렇게 치면 대한민국부터 D가야되요 그런 여자 때문에 그런걸로 하면은 그래도 뭐 그 상황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뭐 단언화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다가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제가 뭐 경고는 아니고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가입다 에스 에스 메뉴게 에스 메뉴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경고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빠니보트님 하나 뽑아주세요 아 전가요? 어 페루가 어딨지? 페루가 보자 페루가 페루가 어디 페루있지? 페루가 뭐 S급 후보겠죠? 뭐 아까 페루 좀 약간 페루 페루가 어디있지? 찾을 수가 없냐? P 페루를 좀 약간 눈독을 들였거든요 페루는 뭐 페루는 이제 에스에 올려놓고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페루를 찾는건데 페루가 아 이거 아닌데 한번 검색해볼까요? 이거 치면 나오나요 이게? 아뇨 아 그 저기를 국기는 아세요? 아는데 국기도 모른댔스까 페루 국기 아 보면 아는데 국기도 모른댔스까? 뭐 일본사람이? 아뇨 국기도 바로 옆에 쓰네 토착의구가 바로 안 보여 페루가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거 저거 중간에 저거 안보여 안보여 사우디위에 사우디위에 저거 아니? 저건 필리핀 이거 필리핀 이거가 아 페루가 이게 국장이랑 그냥 일반 국기랑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페루가 조지아가 있는데 일단은 조지아 위로 조지아 위다? 일단은 유적지 그 잉카 문명 마취피추가 끝이 아닙니다 그것도 앙코라트랑 좀 다른점인데 앙코라트는 앙코라트 하나 물론 그게 커요 되게 커요 근데 마취피추만 있는게 아니라 그런 뭐랄까 잉카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적지가 진짜 많고 음식도 있어요 뭐 저는 다행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세비체 남미에서 한번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그 뭐야 저기 꾸이 기니피그 먹는거 저거 먹어보진 않았는데 기니피그 구이가 있어요? 왜왜? 다 있잖아 이제 직항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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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직항잇? 조지아 직항잇 있어요 직항이 없겠죠 네 없겠죠 직항잇 중요한건 아니니까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직항 중요합니다 직항도로 아니 뭐 중요한데 중요해요 직항도로 근데 조지아는 직항있거든요 그러면 바꿔야 되나? 아니야 조지아랑 비교 사실은 A에 있으면 없는 나라인데 직항있으니까 봐준거야 진짜로 직항잇 있대요 직항잇 있대요 직항잇 있대요 직항잇 있대요 직항잇 있다고? 페루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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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거에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없는데 자연환경 아마존 사막 산 제일 높은 곳도 제일 높은 도시도 거기 다 있고 음식도 있고 문화도 있고 잉카 분명 말도 있고 스페인어로 쓰긴 하지만 캐쳐하우라고 그들이 갖고있는 볼리비아랑 좀 약간 관련이 되어있어요 연계해서 많이 가기도 하고 남미에서 제일 가볼 만한 나라 페루 제일 남미에서 어디가야돼? 하나만 골라봐 페루 페루? 오 그정도? 남미 대표? 네 멕시코는 일단 남미가 아니니까 문화권은 남미에 속하긴 하지만 만약 멕시코까지 껴서 중남미까지 하면은 대표는 누가 될까요? 그럼 멕시코죠 멕시코는 S에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는 S 마지막 멕시코 S 마지막커즈리구나 그럼 페루를 빼고 멕시코를 드릴까? 한 번 기회가 또 있으니까 기회 하나 더 있잖아요 멕시코는 왜 S 밑이냐 직항이 있는데 거기 위험해서 S 위험하면 A로 가야죠 사실 근데 페루랑 비교하면 멕시코는 최고야 그럼 A로 가야죠 치안은 거절 못하면 제가 좀 생각을 바꿀게요 페루 A인데 이거 빼고 멕시코가 있어 멕시코를 S로 여기 있네 위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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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옆에 있네 그 옆에 옆에 밑에 옆에 그 위에 위에 주세 안 보이냐 어디 있어 멕시코는 여기가 맞다 멕시코는 여기가 맞다 근데 치안 때문에 S는 아니다 중국보다 뒤에? 그건 당연히 뒤에고 치안은 치안이 오히려 중국이랑 비슷하니까 오히려 중국을 이길 수 아니다 앞으로? 중국이 윗는 앞으로? 타코? 타코? 여기가 맞는 거 같아요 타코볼? 중국을 이기는 거 너무 우기는 거 같고 근데 휴양지나 칸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고 세롯데 거의 멕시코에서만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음식 맛있고 직항 있고 날씨가 칸쿤 쪽은 좀 더운데 멕시코시티는 1년 내내 기후가 온화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아요 페루는 좀 위험해요 치안이 안 좋은데 멕시코는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음식 좋고 멕시코 마마코코 마마코코? 마마코코 그그그그그그 디즈니만화? 아 코코코코 마마코코 아 코코가 멕시코구나 C C 그러면 뭐 인정이죠 무이비안 멕시코는 뭐 사실 저는 A 탑이나 S 마지막 마지막은 좀 그렇긴 한데 치안 때문에 그래도 A 선두에 가야 되지 않나 치안이 약간 그러니까 갱이 있는 거 맞고 미국이랑 이제 붙어있는 국경지역은 위험한 거 맞는데 거기 이런 데 안 가고 멕시코시티나 칸콩 가면은 사실 남미랑 비교하기에는 멕시코가 너무 서운하죠 서운할 정도야 페루는 진짜 위험한 게 제가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법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코로나 이후에 뭐냐면은 오토바이에 2명 이상 타는 걸 금지하는 법이 생겼는데 그게 왜 생겼냐 하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강도짓을 많이 해가지고 2명 이상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는 전부 강도로 보는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오토바이는 무조건 혼자만 타야 되는 법이 생긴 거 자체가 페루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원래 위험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 안 좋아지고 관광업이 되게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강도가 판을 치는 거죠 저도 실제로 가방 아 나 가방 뺏겼네 거기서 페루에서 안 좋은 기억이? 멕시코의 페루요 페루 A 끝 왜냐면 워낙 위험하니까 어쨌든 페루 없으니까 멕시코 S 마지막 S 마지막 네 뭐 E 없죠 좋아요 좋아요 다음 한국도 있고 미국도 영국 영국 영국을 멕시코 앞으로 뒀습니다 지금 도발해 자꾸 너무 도발해 왜냐하면 빠니보트님이 고른 나라 앞에다가 딱 방금 고른 나라 앞에다가 진짜 도발이야 굳이 싸우려고 그래 자꾸 싸우는 거 아닙니다 진짜 굳이 싸우려고 그래 의도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인 사람들 다 다 다 그렇죠 아니 다 공감해요 중국 위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 중국 위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하필이면 멕시코가 앞이야? 아니 근데 영국도 어쨌든 위험한 건 근데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셨나봐 영국은 S는 무조건 맞잖아요 근데 영국은 뭐 영국은 또 지역마다 또 다른 매력이 또 있어요 영국도 엘리베자스 엘리베자스 영화 엘리자베스 그런 근위병들도 볼 수 있고 또 저기 브라이튼 쪽에 가면 또 막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어쨌든 축구를 성지기도 하고 축구 경기도 볼 수 있고 축구를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직항이 없어요? 직필 보고 싶다는 직항은 직항이 없어? 전 직항을 타고 갔어요 제가 예전에 아쉽다 아쉽다 직항이 있네 제가 어학연수를 가던 시절에 영국을 갔었는데 영국은 정말 독스포 독스포 보고 싶은 그러니까 유럽의 정점? 오히려 프랑스 독일보다 더 여행하기 좋고 정말 유럽여행 처음 하는 사람들이 갔을 때 아 너무 좋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영국이에요 사실 아 영국 가실 때 우리나라 담배 함부로 사가세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합니다 비싸서? 영국은 그냥 축구 하나로 봐도 S예요 사실 지금 음식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해명해 주시죠 영국 음식이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치면은 사실 나라 음식으로만 치면은 멕시코가 당연히 위겠지만 음식 영국 음식 안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 들었는데 옛날에 막 악명 높은 그 정도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음표 영국 가면은 먹을 음식이 너무 많아요 막 나르나르 음식 되게 잘해요 영국에는 그래서 영국이 음식으로 유명하지가 않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셰프들이 런던에서 그 다양한 레스토랑을 해요 프랑스 음식을 판다던지 그럼 뭐하러 여행을 가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설명하실거죠? 먹으러 가는게 아니잖아요 국 볼게 너무 많아 아 영식은 뭣도 아니다 빅벤 빅벤 런던아이 런던아이가 너무 예뻐서 어느 나라를 가나 런던아이가 있어요 무슨 아이 바꿔가지고 아제르바이잔에도 바쿠아이라고 있어요 관람차 그만큼 이제 그럼 아제르바이잔 가면 되겠네 오 하지만 영국이 다 살아 영국 아이가 더 좋나봐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해요 대체가 되는데 대체가 안돼요 바쿠아이 아 저 런던아이는 대체가 안돼요 영국의 강 뭐죠? 템지강 템지강에서 조정하는 선수 있나요? 조정 연습하는? 동아리도 있을거에요 포츠머스 대학교에서 하는 친구도 있을거에요 그니까 제가 에이스로 생각하는거는 일본, 중국, 영국, 멕시코는 다른 나라 대체가 안돼요 영국 감성은 영국가서만 볼 수 있어요 아 근데 쿠라티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가 비슷해요 아 다 그런게 있어 근데 영국은 영국으로 끝나요 네 그래서 영국은 사실은 전 중국보다 위라고 생각해요 영일중이 맞아요 좀 인정하십니까? 저는 영국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영국 갔을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따지는데 음식까지 맛있었으면 일본 동급이죠 미거나 영어마을 가면 안돼요 음식 때문에 그런거고 철수 왕세자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영국분이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윈스턴 터치를 인정하십니까? 저는 영국을 런던 밖에 안가봐서 사실 잘 모르는데 뉴튼 뉴튼 역사에 기어한버가 많네 제가 영국은 다른 지역도 많이 가봤거든요 타지 영어마을 가는데마다 또 새로운 매력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영국은 스커트랜드도 있고 영국은 스커트랜드도 있고 네 영국은 스커트랜드도 있고 되게 갈대도 많고 아일랜드 있고 북아일랜드 있고 주변에 웨일즈도 있고 더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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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영국 다음이야 너무 교묘하게 멕시코 다음에 갔어 내 맘대로 그냥 한 건데 도발을 왜 하냐고 눈 뒤집어 놓으면 어떡해 너도 화내라 너도 화내고 우기는 사람 되라고 도발한 것 밖에 안 돼요 솔직히 중국 위잖아 하고 싶잖아 중국 위로 가고 싶잖아 중국 위에 갔으면 나 아무 말 안 했을 거야 근데 갑자기 멕시코 위에 딱 넣는다? 요거는 또 열받아봐라 갈망한 거 간 건데 나 열받게 한 다음에 내가 또 우기면 알겠습니다 하면서 선심 쓰는 척 다 보인다 아 이게 맞다? 본인이 원래 성격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거 끝나고 하나 더 보고 싶어요 빠니보틀님 롤하는 거 보고 싶어요 난 진짜로 우리 둘이 중계하고 롤하는 거 세 판 안에 화날 것 같아서 그거 보고 싶어 진짜 화났네요 너무 궁금해 저는 개인적으로 빠니보틀과 함께하는 콘텐츠가 되게 많고 영상을 내리고 싶지 않아요 어디서 방송에서 중계로 빠니보틀 형이 롤하는 거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되게 불쾌합니다 그게 보기 좋은 시간이 되면 한번 보면 좋네 저는 빠니보틀이 롱런해야 저도 밑에서 받아먹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너무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 그림이 더 맞고 이게 더 불쾌해요 누가 봐도 나를 도발하고 중국이 더 볼 게 많아요 하지만 이거 봐 왜 이렇게 중국을 신체한 사람이 아니야 평소에 그러니까 이제 준빈 씨는 이걸 도발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공조롭게 된 거긴 하지만 받아들인 사람이 기분 나쁘다면 그러니까 이 확률이 얼마나 잘할까 제가 잘못했네 불편하시면 제가 올려야죠 제가 잘못했네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도발로 받아들일 거 같은데 내가 기분을 안주 나쁘게 할 뻔했어 저희 한 번씩 더 했죠 기계 한 번씩 더 마지막 나라에 한 번 더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커피는 하지 마시고 할 거면 제로 컬러로 했어요 왜냐면 이게 뿌려도 안 끈적거리거든요 어? 물 있으니까 물로 물로 하든가 최대한 전자제품 피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괜한 실수를 했네요 알면 됐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영국을 안 가봤는데 영국이 아무래도 축구 분위기는 한 번 느껴보고 싶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EPL EPL도 어쩌면 관광의 일원이에요 또 관광 상품 중에 하나요 축구를 볼 게 아니에요 EPL의 열기를 웸블리에서 느껴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영국은 좀 가야 됩니다 윈블던 윈블던 네 윈블던 테니스 호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쵸 비슷하면 됐죠 영연방 독수리의 눈 네 독수리의 눈 아시죠? 네 저는 뭐 S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손흥민 선수를 지켜볼 수 있다 끝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는 S를 안 갈 수가 없는 나라들이라서 인정합니다 네 자 오케이 어 제가 골라볼게요 네 저는 두 번째죠 네 저 필리핀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필리핀 필리핀 보니까 어? 저거 아닌가? 사우디 위에? 네 필리핀을 제가 아까 봐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필리핀 한 달 살기 했지 않았습니까? 대학 그 나일 때 영어 계속 하셨나요? 어학연습 기억으로 보냈는데 뭐 했냐면 거기 필리핀 초딩들하고 단어 보면서 완전 기초영어 했어요 내가 워낙 못해가지고 그때 기억이 너무 재밌었어 도움이 많이 됐나요? 영어 실력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됐죠 그래서? 도움이 안 됐는데 그 살던 기억이 너무 재밌었어 모호쌍 좀 보실래요? 모쌍? 네 모호쌍이 아니라 모쌍? 그래서 필리핀은 볼 게 전 마닐라 쾌순시티 여기서 살았는데 네 볼 게 확실히 많았어요 필리핀은 뭐 저는 애쓰가도 불만 없습니다 필리핀의 밤거리는 제가 있었을 때 한 10.. 15년 정도 전에 필리핀의 그 마닐라 시내에 밤거리에 밤에 아무도 사람이 안 돌아다니는데 사람이 돌아다니는 경우였어요 갱? 공평함 대로변에 그 그 트랜스젠더들이 돌아다닙니다 아무튼 그런 왜냐면 알려줬어요 거기 필리핀 사는 사람이 차 타고 가면서 트랜스젠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행동을 저요? 설명을 듣고 나는 차에서 타고 가면서 듣는 거죠 아 아무튼 그거였는데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죠? 필리핀이 거기에 어 지푸니 개념도 되게 재미있고 지푸니요? 지푸니라고 찝차 대중교통 대중교통인데 필리핀에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푸니가 여기만 다녀요 여기만 다녀요 그러니까 지푸니는 그 대로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각 도로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싶어요 여기 가는 지푸니를 타고 여기서 내려요 아 직선으로만 어 여기 가는 지푸니를 타고 여기서 내리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네요 환승비용은 안들고 근데 이게 이게 지푸니의 매력이 뭐냐 이 도로에 한해서는 아무데서나 내릴 수 있어요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하면 내려줘요 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도로가 도로가 이렇게 있죠 바둑판이네요 가다가 내려주세요 하면 끼워서 해야잖아요 계속 끼기는 거예요 계속 내려줬다가 다시 갔다가 내려줬다가 갔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도로가 개판이 근데 그게 매력있어요 잠깐 사는 외국인의 시선에서는 재밌다 재밌다 신기한 경험이고 그래서 여기서 내려주세요 뭐 뭐해주세요 또 따갈로거를 쓰거든요 네 맞사람 맞사람 최고? 최고 맞사람 재밌네요 여행지로 갔을 때 그렇게 하면 재밌죠 또 그림판으로 짚으니 재밌네요 뭐 좀 약간 안타까운 얘기기도 한데 애들이 외국인으로 딱 보이잖아요 내가 딱 바로 따라다니면서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현지인이 돈을 주지 말라고 그래요 돈을 주면은 버릇나빠진다고 어 이제 친구들한테 다 소문을 낸는데 그 아저씨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직업이 이제 막 거지가 아닌데 그냥 놀다가 외국인 보면 그냥 가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안타깝지 그거는 저도 에티오피아 갔을 때 그랬었어요 초콜릿을 한 명 주니까 진짜 막 거의 뭐 그 영화 향수에서 마지막에 그 돈 달라고 하고 안 주면 그냥 가 가서 다시 돌아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 길거리에서 야자수 그 리어카 여기 바로 앞에서 깎아주는 거 코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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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깎아주는 아저씨도 있었고 뭐 수박 주스 막 파는 직접 막 앞에서 갈아가지고 하는 데도 있었고 어 여러 가지 많았었던 거 같은 막 스타벅스 이런 데 가드가 다 한 명씩 건물에 한 명씩 저는 그때 당시에 되게 좀 일본 이런 데 같은 데랑 느낌이 확 다른 거예요 너무 재밌게 아 그럼 S네 아니 S는 아니고 그리고 그게 스페인하고 미국 그 옛날 식민지 시설이 있어가지고 바베큐가 맛있더라구요 그 문화가 같이 섞여가지고 아 우리 감에 가서 먹었잖아요 아 감에서 먹었던 게 음식이 진짜 맛있더라 음식이 맛있어요 음식이 맛있으면 A예요 일단 음식이 맛있고 좀 스페인 건축 양식으로 된 그 뭐 교회나 이런 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오래된 그 건물이 그래서 요 필리핀은 저는 어? 음? 요기까지는 계속 오 오오 왜 B죠? 왜요? B도 높은데요? 사실 B도 높은데요? 진짜요? 필리핀 가보셨어요? 가보진 않았는데 B도 쟁쟁한 나라인데 어 아니 발작버튼은 아니고 놀라워가지고 사실 부탄이 C면은 그쵸 더 높아도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부탄이 저평가 되긴 했는데 너무 어쨌든 안 가봤으니까 제가 더이상 할말은 없는 것 같고 필리핀도 안 가보긴 했는데 아무튼 좋았어요 어? A는 되지 않나 아닌가? 저는 선생님들이 다 이끌어줘가지고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치어가지고 근데 B예요? 평가가 굉장히 바까시네요 근데 B예요? 아니 왜냐하면 그 내가 또 이 경험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 그 안내해준 사람이 없으면 아 아 그냥 좋은 추억이 있는데 그냥 B 정도 가고 싶어요 잠깐만요 저게 벨기에인가? 네 맞아요 그러면은 뭐 납득이 되네요 그러면 또 캄보디아가 A에 있어도 되나?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필리핀은 근데 어쨌든 위험하다는 B 위험하다는 인식이 되게 많았다 인식이 있기 때문에 B로 가야 되는 거 같네 캄보디아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으니까 네 캄보디아는 위험하다는 느낌 없잖아요 그러니까 A에 있는 국가 중에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나라가 없어요 이집트 이집트 위험하진 않고 그러니까 좀 얌체들이 많은 거지 그치 짜증이 나는 거지 위험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워 그냥 S야 그냥 이거는 진짜 의의가 없을 거야 태국은 S 관광 그러니까 영국이랑 태국이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는 나라다 보니까 인도로 가셔야죠 아 그래서 나는 바꾼이 인도 네 인도 쪽에 하아 진짜 애매한 게 잠깐 일단 DNA 올게요 하아 인도 진짜 모르겠다 S 꼴찌거나 A A 맨 위인데 인도가요? 응 인도가 S를 간다고? 어떻게 생각하죠? 인도 어느 정도? 딱 그거예요 빠니보틀이 인도로 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인도 가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S는 없죠 별로 내 생각하기도 S는 애매하고 인도 기차 그거 그 영상 있잖아요 제가 빠니보틀이 형 없을 때 말했잖아요 꼴등간 누가 타요 인도도 근데 1등석 타면 되죠 인도도 돈을 적당히만 쓰면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저는 그때 아예 걔 거지였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S는 힘들고 A도 힘들어요 보고 싶은 게 아무리 많아도 뭐 그런 위생이나 치안 쪽으로 너무 악명이 높기 때문에 치안도 너무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은데 특히 남자한테 여자는 위험한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있어요 그 이제 성적인 범죄들이 꽤 많아가지고 그거 있는데 네 의외로 뭐 강도나 소매치기 진짜 없어요 근데 A 중에서도 여자 혼자 갈 수 없는 나라는 없거든요 근데 인도는 여자 혼자 가기는 좀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죠 근데 여자 혼자 여행하신 나라가 진짜 몇 개 안 돼 그래서 A는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일본이 S플러스인 게 일본은 혼자 가도 돼 그러니까 인도는 영국도 위험하긴 솔직히 근데 일본은 진짜 안 위험하잖아 근데 따니버튼님 그 채팅창에 올라온 의견이 있었는데 네 남자는 안 위험하다고 한 게 네 따니버튼님 얘기잖아요 그 안 위험했다는 거예요 네 못생겨서 그런 거 아니냐는 채팅창에 이거 경고 아니 이거 진짜 경고 아니 제가 저 채팅창 봤는데 봤죠 못 봤는데 아니 보셨죠 있어요 다시 보시기에 하면 저는 경고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있을 수 있는데 올라간 거를 굳이 그거를 캐내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왜 아니 왜냐면 제 입장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번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정확한 정보를 시청자분들에게 그 전달을 다시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다 경고 다 나왔어요 네 2회 경고 2회 저 왜 근데 2회요 왜 아까 한번 뭐 있었는데 아까도 뭔가 그런 거였어요 12조로 뭔가 인신공격이었어 상관이 없는 인신공격이었어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둘 둘 둘 네 오케이 S 아닌 거 인정 S는 진짜 아니고 하아 아 진짜 애매하다 저는 필리핀 뒤라고 봐요 근데 필리핀 뒤 저는 과감하게 이 정도는 된다고 봐요 캄보디아보다는 위인인 거 같아요 하아 왜냐면 캄보디아도 위생이 싹 좋진 않거든요 인도 위생 안 좋은 거 맞고 많은데 일단 너무 볼 게 많은 게 그걸 좀 상세를 시키고 거의 중국급이고 그리고 돈을 조금만 투자를 더하면 피할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저는 캄보디아 위인은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런 건 아니죠 하하하하하 퇴장 잠깐 하세요 이건 진짜 퇴장 왜 이거는 아니 좋다고 하셔서 또 혹시 진짜 저기서 말한 것처럼 B 수문장입니다 인도는 아 D? B 수문장이라고 왜냐면 A 라인업만 봐도 부모님 여자친구 다 같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 이게 인도쿠키가 아니라고 하네요 네 어? 이게 인도쿠키 아니라고? 음 어? 그거 뭐지 저거? 근데 니젤이야 저게? 이게 인도네요 아 그러네 아 헷갈렸어 어 잠깐만 내가 모자도 인도 아니지 않아? 이거 아닌가? 어? 잠깐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국가 국기가 많아서 근데 인도는 이거 투표를 하기로 불리한게 인도는 너무 이미지가 안좋아 이거 맞아요 인도 맞아요 아 인도 아니네 비슷하네 이게 사실 근데 인도는 한국사람들이 너무 싫어해 내가 항상 그게 불만인게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 자기도 더 잘하면 돼 가본 사람보다 그러니까 더러운거 맞고 맞는건 맞는데 너무 심하게 욕먹은 것도 있다 하면은 니가 뭐래야 해 나한테 안 가본 사람들이 너무 심해 뉴스 보고 어 그 뉴스에서 뭐 한국인은 뭐 몇천명이면 뭐 실종된다 이것도 알고본 팩트가 뭐냐면 가서 연락이 잠깐 안되는 것까지 다 집게를 하는거에요 음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있겠지 위험한 그러니까 안 위험하다는게 아니고 위험한거 맞는데 남미랑 비교했을 때 그정도 아니에요 유독 인도한테 좀 가혹하다 네 이유를 모르겠어 이미지가 그렇게 잡혀가지고 좀 네 그러니까 인도를 대표적인 그 나라잖아요 약간 여행하기 좀 위험한 나라라고 인식이 많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일단 팩이 좋고 인도의 이미지를 옛날에 책쓰신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이 좀 했다보니까 그냥 뭔가 하나 꼬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아 너무 좋다 이런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위험하고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리는 나라같이 인도지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더 심하죠 맞는데 다 맞는데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A는 아니에요 제가 봐도 A는 아니다 A는 낄 그게 아니에요 A 라인업이 너무 화려한데 저기에 낀다? 아니죠 근데 저는 오케이 그 말할게요 B 맨 위에 맞고 네 근데 그렇게 치면 조지아 A에 쓰면 안 돼 아 이거 진짜 눈치 드럽게 없어 진짜 눈치 조지아 아니 근데 투표해서 이겼죠 조지아는 아 그렇겠네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에서 압살했기 때문에 이게 할말은 없다 사실 여행지 강국인데 관광 강국인데도 여기 앞에 있어요 진짜 근데 근본이 없어 조지아는 근본이 있죠 조지아는 역사적으로 있는건데 아 관광으로는 근데 꼬우면 이기지던가 아 그렇죠 오케이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임도는 B 수장으로 근데 B는 B는 수장인게 왜냐면 단점과 장점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요 그니까 장점은 이렇게고 단점도 이렇게야 중간이 없어 다 뾰족해 이렇게 뾰족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B에 가 있는데 약간 특별한 B 결국 우리는 줄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줄 세울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여기다 놓겠습니다 네 B 오케이 준빈씨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빈씨 도발해봐 어디 한번 아 도발 저는 재밌다고 하는건데 또 그러지마 열 받게 하려고 또 감정이 좀 과잉이시라니까 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아르헨테아 저건데 잠깐만 아까 한건 뭐지 그러면? 아 그리스인가? 이거 우르가야? 아 우르가야? 아 헷갈려 자 탑급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미국을 한 번 읽어놓은 것도 너무 어 미국 미국도 S지 않나? 제가 미국을 한 번 제가 베트남도 있네 베트남 제가 다 안가봐가지고 베트남도 있고 미국은 S지 뭐 우즈벡 나눠 우즈벡 오케이 타키 타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 트리키는 S라서 쉬워요 되게 자 이건 뭐에요? 우즈베키스탄 아 이게 우즈베키스탄 아 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어때요? 씨? 우즈베키스탄 부탄보다 앞에 놨어요? 네 우즈베키스탄은 부탄은 앞이고요 우즈베키스탄은 첫번째 직항 있어요 직항 있고 사람들이 진짜 친절하고 재밌어요. 친절하고 재밌고 가볼 만한 역사적인 장소가 은근히 있고 근데 되게 좋은 데는 없어요. 사람 좋고 홍대병 걸린 사람들한테 가기 제일 좋은 나라 중앙아시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나라 우즈벡이 정말 딱 그 중심에 있어요. 중앙아시아의 중심에 C는 제가 볼 때는 홍대병이냐 아니냐 홍대병 중에서 탁급 우즈벡이 있어요. 그전까지는 부탄이 수장이었는데 부탄이 수장급에 있기는 좀 아까워서 아깝다. 거기서 정점. 여행하기도 쉽고 우즈베키스탄 C급에서는 수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 C 수장을 찾고 싶었어요. 거기가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저는 약간 이 사람 눈치 본 것 같아요. B로 가야지. 아르헨티나 밑이에요. 칠레보다 위에요. 칠레보다는 위야. 볼 게 없어요. 그렇게까지. 아니요. 많아. 베키스탄, 부하라, 히바. 그게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우즈베키에서 밖에 못 보는 거야. 시키는 가야지. 우즈베키스탄 가기 좀 아까워요. 저는. 음식도 있고 그래도. 음식도 그렇게 맛있진 않아 솔직히 우즈베키스탄. 옆에가 더 맛있어. 근데 본인 취향을 넣게 되면은. 취향이 아니라. 음식 때문에 그런 거면은 영국 뒤로 내려버려요. 왜냐면 중앙아시아 여행 오신 분들 중에. 딱 첫 입 맛있게 먹고. 그다음부터 중앙아시아 음식 먹는 사람 못 봤어요. 다 한 식당 가요. 우즈베키스탄 한 식당 열 몇 개 있거든요. 음식도 그렇고. 관광지도 그렇고. 다 그냥. 좋긴 한데. 한번 보고 말 정도. 그래서 B급 가긴 힘들어요. 우즈베키스탄. 캐나다랑 동급이다라는 거는. 그쵸 캐나다가 좀 더 위로 가야 돼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요 라인에. 브라질. 뭐 얘 어디에요. 에카도르인가. 콜롬비아. 콜롬비아 C 맞아. 딱 얘네 라인이에요. 브라질도 C 맞아. 우즈베키스탄은 C대장이지. B로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캐나다가 좀 저평가 된 게 있네요. 저는 무조건. 아 캐나다는 저는 D에요. 진짜로. 저는. 진짜 캐나다. 캐나다는 갈 데가 너무 많고. 캐나다는 그냥 무조건. 캐나다에서 볼 수 있는 건 다른 나라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캐나다에 있는 건 오로라.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러시아도 있고. 모든 걸 종합해 놓은 게 캐나다이기 때문에. 뭘 종합해. 거기서. 캐나다는 인도 앞으로 가야 돼요. 캐나다는 D야. 캐나다 살다 오신 숭아 아버님이 D가 딱이라고 합니다. 진짜 여행. 여행 진짜.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사이판과 관광과 하와에 가. 문. 캐나다가 문 C야 C는. 여행지. 우즈베 C 수장 오케이. 캐나다 서부는 B. 동부는 D. B. 그러면 C네. B네. 동부가 B. 동부가 D. 캐나다 직항 있어요. 동부가 D. 캐나다 서부는 B. 알겠습니다. 나 C로 갈게요 그러면. 아니 캐나다 D인데. 승부 아빠님이 갑을기 쓰시니까. 오래 산 사람이 말하면 할 말이 없어. 승부 아빠님이 D라는데 왜 C에 놔둬? 왜 무시해? 어? 선배만 무시해? 산 사람이 뭐라 하러. 여기 그거 봐. 안 가본 사람이 이런다니까? 인도가 딱 그렸어. 난 갔다 왔는데 안 가본 사람이. 인도 막 위험하다고. 안 가본 사람이 C. 저희가 안 가본 걸로 얘기 못하면 할 말이 없어. 난 가본 나라 많이 없어. 그러면 우즈벡은 여행으로 가는 거랑 또 사는 거랑 다르거든요. 제가 아제르바이젠에 취존해 드렸잖아요. 나도 우즈벡 했잖아. 나는 오히려 높게 쳐줬잖아. 캐나다는 D야 근데 진짜. 그러니까. 여행지로서의 매력을 봐야 되는데 오래 살면은 맨날 거기 제가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오래 살면은 맨날 가는 데만 가고 캐나다는 캐나다에만 있는 것도 없고 캐나다에서 볼 수 있는 건 다른 나라에서 다 볼 수 있고 캐나다를 갈 이유가 전혀 없더. 그러니까. 한국 관광도 외국인의 시선에서 또 봐줘야 된다. 그래서 어? 무조건 승부 아빠님의 말만 들으면 안 된다. 한국 관광을 캐나다랑 비교한다? 아니 뭐 우즈베키스탄 천데 여자만 나와. 하하하 저기 우크라이나랑 헷갈려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우즈베키스탄도 여자가 좀 유명할 거야. 그죠? 여자분들이 좀 미인으로 우즈베키스탄 S라고 지금. 미인이라고 유명.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게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하면은 진짜 막 여자분들이 유명하긴 하거든요. 미인으로.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 보면은 보통 아 나 여권 챙긴다 이러는데 눈이 있어요 다. 그니까 우리나라에서 못생겨들은 외국에서 못생겼어요. 그만.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아니 그만. 근데 혹시 영화 같이 본 적 있나?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랑? 오! 아 거기. 카자구나. 우즈베키스탄은 그 제가 영화를 안 본 게 극장 가면은 다 러시아로 떠밍이 돼 있어가지고 보기가 좀 불편해서 제가 안 봤습니다. 보자는 사람은 있었지만 보자는 사람 있었는데 네. 제가 제가 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일랜드에서 한 번 영화로 돼 있는 이후래 저는 솔직히 영화를 보면은 확실한 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 둘이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 상처를 받아가지고 혹시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아일랜드에서 만난 일본 그 멋있지 않아요? 근데 아일랜드가 되게 여행지로서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 들판이 있고 멋있는 데서 둘만의 사랑 낭만이 있었어요. 한 달간? 전 솔직히 뜨거운 사랑을 좀 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뜨거운 거면 다른 사람들은 진짜 그거 보고 나서 집에 가서 그 나는 너와 내일은 내일의 너와 만난단가? 그거 보면서 이제 고마츠나나 보면서 이제 또 좀 그런 나도 좀 감정입이 되고 그 다음 너의 죄장을 묻고 싶어 보면서 또 감정입하고 그 다음날 또 일본 아 저 경고요? 나? 누가 경고야? 아 여기 경고라는데 지금? 준빈쿤 경고라는데 제가 뭘 했죠? 왜요? 뭐 왜? 혐한 제적이라고? 근데 저 때문에 그 친구가 비록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아 역시 어 역시 그 뭐냐 칸코쿠지는 야사시에 하면서 걔가 좋아했어요. 저는 오히려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준빈씨는요. 네. 그냥 한 사람의 여행자이기도 하지만 어 대한민국의 민간외교 그 뭐죠? 민간외교관 외교관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그럼 외교를 망친 거네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비록 제가 고백도 안 했어요. 심지어 그냥 여행가족 한 번 한 것 뿐이고 심지어 고백도 안 했는데 스키하고도 안 했고 민간외교 사절 따위라고 고백도 안 하고 망치는 건 쉽지 않은데 와 대단하다. 근데 그 친구가 그니까 여지를 준 게 전 아직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왠.. 먼저 놀자고 했거든요.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아 일본 여자 잘못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고요 나는 불 지른 게 잘못 아니에요? 불 끈 게 잘못입니까? 불 지가 지르고 불 지가 껐는데 왜 왜 불타올라? 브랜드야? 경고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근데 여러분도 너무 하세요.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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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애초에 내가 봤을 때는 얘기를 듣고 뭐 경고가 아니고 애초에 경고를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듣질 않아요. 그니까 듣질 않아요. 그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된 게 얼굴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제가 뭐 되게 존잘인데 그런 얘기 했으면 와 아일랜드에서 로맨틱 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듣지도 않고 무조건 네가 잘못했다 이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이고. 오 손가락질 공부하네? 아 예 여러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예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됐지만 이번 일이 비단 제 일만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알았어 이 사람 아니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준빈 씨가 막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얼굴이 야 지금이 욕타임이야 해줘 이렇게 눈짓이 좀 약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전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지금은 욕타임이야? 그래서 좀 호응한 것 밖에 없는 것 같아. 아 또 저 잘못이다? 아니 약간 약간 있지 않았나. 자 이 부분에서 욕해 이 부분에서 그 열광적인 스팟이야. 자 그건 아니고 그냥 그 그러니까 저는 항상 책임 수준 있다. 저는 고백도 안 하고 여자분한테요. 확실하면 시그널을 확실히 주지 않으면 고백도 안 하고 그냥 맞추다가 그니까 맞추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고백도 안 했는데 거절한 게 너무 그때 상처가 컸어요. 이거는 논란이 좀 있겠는데? 상처가 컸어요. 좀 상처가 있었어 저는 좀.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러면 아 캐나다 시 꼴찌인데 뭐 그냥 넘어가시죠 그냥. 다음 나라로. 갑자기 또 얘기가 왜 왔죠? 준빈 씨가 네. 그 상처가 다시 안 물길 바라면서 자 우즈벡 씨 톤이 왜 이렇게 오늘 진짜 시 앞에다도 들어왔어요. 왜요? 톤이 굉장히 좀 상처요? 아니 타이르고 막 이런 살짝 유치원 선생님 느낌 나가지고 아 네 원래 좀 말투가 이렇습니다. 준빈 씨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실제로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어? 저희 대한민국 안 했는데 대한민국 마지막 아 제가 해야죠. 심 선생님이 남겨놨습니다. 자기 전에 준빈 씨가 마음 상처가 흉트로 남지 않고 무사히 마음을 암울었으면 해서 끝났는 얘긴데 끝났다고요? 근데 치료는 치료는 뭐 적기라는 게 없어요. 피를 계속 흘리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치료 적기예요. 야메 때구나. 이게 일진이지 다른 게 일진이 아니야. 왜냐면 극복해야 다음 걸음이 있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저 이제 일본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속 시원하게 같이 욕해드릴게요. 정말 나빴다. 알겠습니다. 일본분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일본내릴 것 같다. 밑으로? 덜 받았어. 안되겠어. 저 일본 한 칸 내리겠습니다. 이야 감동이네요. 엄중 경고. 일본에 엄중 경고한다. 우리 준빈 군을 욕되겠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경고. 일본 경고야. 아 근데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파란 체크 표시 달고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아 진짜 나빴다. 다시 울릴까요? 다시 울릴까요? 아니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아니 준빈 오메데또 하면서 오메데또는 뭐죠? 축하한다. 축하한다. 너 이제 유명해졌구나. 유메데스네 하면서 준빈 하면서 다음에 또 보자. 일본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유명해지니까 또 보자? 아니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거 축하하고 그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또 얘기 왔었어요. 과연 그 파란 체크 표시가 없었다면은 다시 연락이 왔을까? 사실 뭐 그냥 지나가다 소식 접하니까 생각나서 연락 한번 했겠죠. 그쵸. 뭐 별 뜻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준빈 씨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호감의 표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아니.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땐 두 번째는 준빈 씨 잘못이에요. 아니 왜냐면 제가 나중에 꼭 그 일본 여행하는 콘텐츠를 찍을 건데 그때 그 친구랑 재회를 할 생각이거든요. 아 그건 좋죠. 네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하고 좀 실제로 만나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아 좋죠. 그 친구가 그때는 또 어렸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 만났을 때가 제가 26이나 27이었고 그 친구가 21인가 둘이었어요. 차이가 좀 있나요? 여섯 살? 사실 저는 20대 초반에 친구들은 이제 추하다는데? 얼굴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아 추하지 않아요. 얼굴을 정말 많이 보고 그리고 그 친구도 이제 어쨌든 그 케이팝 스타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성격도 보고 이제 좀 사람의 그런 다양한성을 보는 나이가 됐을 거예요. 그 친구도 다양한 연예 경험도 쌓였을 거고 그래서 한 번은 더 여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 여행 때 꼭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그 여론 너무 안 좋은데 집어치고 그냥 대한민국이나 할까요? 진짜 안 좋은데? 아니 그니까 진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지금 너무 안 좋은 말이 많았어. 근데 우리 사이에 대해서 뭘 하신다고 지금 하하하하 이러니까 안 좋지 여론이 얼굴만 보면 판단하지 마시라니까요? 하하하하 너무 숙연하게 만들지 말고 대한민국 하는 걸로 저는 요런 요렇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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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이 없는데 따뜻해지는 과식남 응원하겠고 한번 좀 잘 되면 좋겠지만 살짝 봐서 아니다 싶으면 또 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꼭 제가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저 아시죠? 복수노트 20몇 년 써놓은 거 옛날 10대 때 당한 때들 써놨습니다. 써놓고 그 친구한테 고백을 해서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복수?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여기 있는 사람들 닉네임 다 적어놓고 다 적어놓고 내가 먹힌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물론 그 친구의 마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아닌데 방금 후졌어요 제 스타일이긴 해요 그 친구가 제 스타일이긴 했어요 아담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제가 피부 좋고 키잡고 연하 좋아하거든요 피잡연이라고 하는데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한테 한번 알겠습니다 주우재 님이 이런 거 상담을 잘 해줄 거 같은데 연애는 또 제가 몰라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 진짜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다른데 뭘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애 상담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꼬이는 사람이 뭘 하냐고 대체 아 근데 비난할 필요는 없어 그것도 잘생긴 사람은 몰라 못생긴 사람의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아니 그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연애 상담은 여기한테 받아요 제가 연애 상담 많이 해줘요 여기는 제가 연애 상담 많이 해줘요 여기는 이건 맞아 못생긴 놈은 못생긴 사람한테 받아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혹시 두 분이 서로 얼굴을 보면 흥겹나요? 하하하하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새벽 3시까지 얘기해요 맨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나 이제 알았어 왜 우리가 잘 맞는지 알았어 그렇게 서양 다 다른데 왜 맞는지 알겠어 아아 서로 연애에 이제 앞으로 연애에 대한 얘기를 아 너무 흥겹다 진짜로 이제 한 그걸 해요 새벽 3시까지 항상 얘기를 하고 자요 일어나서 또 행동하고 그 다음 밤에 또 정리하고 하하하하 이렇게 리스트업하고 이렇게 서로 팔로우업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둘이서 아 지금 올라왔어요 이병건 지는 잘생겼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예시를 서로를 들어가지고 혹시나 혹시나 얘기하는게 재밌나 해서 흥겹진 않으신거죠 지금 저는 흥겹거든요 저는 재밌어요 아니 저는 왜냐면 주우제님에 관해서 말씀하신거 공감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분은 모델 아니세요? 그러니까 키가 아니 그러니까 얼굴만 해도 그 사람 얼굴에 키가 한 65만대도 그래도 잘생긴건데 키가 무슨 80몇인데 그렇게 하고 막 그리고 얼굴도 작아요 어 그러니까 심지어 비율이 좋아 심지어 위치까지 있어요 그분은 모델이니까 비율이 좋죠 근데 나도 180 뭐였잖아 절대 못쓸 아니었을거야 진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연애를 횟수는 모르겠지만 혹시 지금도 상담해주시는건가요? 하하하하하하 지금도 상담 중인거 아니죠? 방송 끝나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예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니까 알겠습니다 예예 대한민국 갈까요 이제? 얘기는 저녁 1시 아니 3시까지 그때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예 아무튼 전 주우제씨는 금지어입니다 예예 주우제님 금지어 주우제님 내일 나오시거든요 아 진짜 꼭 해주세요 연애상담 하신 하지말라고 아 내일 여기 오세요? 내일 침팔풍 주우제님 아아 1시까지 아 밴 좀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대한민국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인데 너무 시시한데 너무 난 우리나라를 좋아해가지고 어 근데 애국심 빼고 말해야되지 않나요 이걸? 관광지로서 당연히 뽕 빼야죠 뽕 빼야되는데 난 오히려 여행하기 좋은 이유가 홍콩 같은 느낌이라서 좋아요 뭐냐면은 서울에 많이 뭉쳐져 있어 그래서 외국인이 여행 갔을 때 한 며칠 만에 쫙 보기가 좋아 압축되어 있어서 맞아요 아니 뭐 물론 다른 지역도 많지만 서울에 그 도시문화가 좀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문화 이제 딱 구경하는게 참 좋다 그리고 2회차에는 이제 서울 끝나고 이제 다른지역 가면 딱 좋을 것 같고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서울은 일본하고 비교하면은 음 아마 일본 밑에 못두겠어요 저는 아니 뭐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SA에 없어가지고 애초에 여기서 말할게 없어요 왜 이불에 다 저는 인도 다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까까진 말씀이 많으셨는데 왜 말씀을 아끼세요 저는 저는 진짜 아유 아까 되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그 다 끝나면 하시고 저 하라고 저는 다 끝나게 저는 한국은 일단은 볼게 요즘 너무 많아졌고 어 싱가포르 홍콩 이런 느낌인데 네 그 되게 교통이프라 너무 잘 되었고 사람들이 엄청 친절하고 그 다음에 어? 사람들이 엄청 친절하다? 응 어 이거는 뭐 친절하고 그 다음 치안 뭐 치안은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나라 통틀어서 일본보다 위입니다 치안은 아 그냥 압도적이고 그 다음 뭐 예 BTS 봉준호 제이팍 예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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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리하셨고 저는 요거 안 먹으려고 뭐 한다면은 당연히 줘도 눈대는데 여기서 너무 칭찬을 하니까 저는 진짜 인도 다음에 넣는다고 할게요 네 이유 외국인 입장에서 일본 한국 중국이라는 선택지를 줬을 때 한국을 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케이팝을 좋아하지 않는 이상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아래에 있다는 아니요 인도 다음 인도 다음 인도 밑이라는데 네 그러니까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관광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관광으로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아래에 있다는 얘기에요? 한국을 와야될 이유가 관광적으로 뭘까? 관광으로서 보면 사실 없어 근데 비에서도 인도 뒤에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그거에요 박지상의 왼발과 김연아의 모름발 싸이 여거랑 강남의 싸이 여거랑 강남역 가보셨나요? 가봤죠 봤습니다 이거 동상 보셨어요? 그 앞에서 말춤치면 기분이 쬐지거든요 그래도 인도 옆에 비 두 번째인가요? 저는 반대로 옆집을 하겠습니다 재고해주세요 이 동상 때문에 한국을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만 강남의 거리를 한번 즐겨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 뭐야 어 오빤 강남스타일 그러니까 도시현 관광지를 볼 때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뉴욕 밑이다 거의 도시현 관광지로 봤을 때 뉴욕 밑이고 음식이 정말 다양화가 많이 되어있고 요즘에 한국이 BTS 저는 밸런스를 맞출게요 진짜 여기서 너무 칭찬하니까 근데 지금 억지로 웃으면서 아는데 욕 안 먹으려고 저는 욕 먹어도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할게요 홍콩 싱가폴 뭐 도쿄 뭐 대만 서울 비교했을 때 한국을 요거는 진짜 한국에 와서 볼 것 한국 밖에 안된다고 할만한게 케이팝 말고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도시는 비슷비슷하고 제주도 욕도가 좀 다양하기는 해요 특별하긴 한데 저는 왜 비에 돕고 싶냐 네 한국은 조금 더 관광적으로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네 또 비의 나라기도 그리고 친절함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이제 지금 미국에서 친구 와가지고 여러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 이제 백인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한게 확실히 한국은 아직도 인종차별은 대놓고는 없는데 은연중에 있는게 자기는 백인이니까 백인들한테는 되게 친절한데 같이 흑인들이나 아니면 인도나 파키스타처럼 좀 삼세계에서 온 것 같이 느껴지면 그렇게 안 친절하대요 있습니다 네 저도 인정해요 우리나라가 인종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있어요 있어요 대놓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그게 저는 인종차별이 거기서 좀 많이 발생한다고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비슷한 인종끼리 막 모여사는 함량이 많잖아요 높잖아요 그래서 더 맞아요 맞아요 모르게 하는 것 같아 그거를 그리고 뭔가 은연중에 어 백인은 부자 그리고 뭔가 유색인종이면 어 저 사람들은 뭐 일하러 온 사람 그런게 훨씬 있어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뭐 그 취업을 위해서 이제 온 이제 외국인들을 이제 되게 막 무시하는 시선을 좀 깔고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니까 S에 너무 좋죠 근데 더 발전하면 좋으니까 우리가 단점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우리가 S에 올라갈 수 있게 저는 단점만 많이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하면은 많이 알아요 저 얼마전에 오늘 제주도에서 왔는데 정말 예뻐요 제주도 좋고 그 같이 온 미국에 제나씨도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네 아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아느냐 사실 잘 몰라요 오키나는 알 수도 있어 제주도는 잘 몰라 홍보하면 돼요 우리가 사실 부족해요 많이 인도보다도 훨씬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B 두 번째 네 근데 이제 준빈씨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제 참 사람이 비열하다고 생각했던게 하하하하하하 아니 칭찬을 하면 칭찬을 했지 자꾸 우참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해서 억바한다는 비난도 피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을 해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들 다 잡으려다가 네 이쪽 욕도 먹기 싫고 저쪽 욕도 먹기 싫고 그러니까 한 가지를 확실히 좀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랄까 그냥 회피하고 그냥 자꾸 그냥 무마하고 비빌려는 게 좀 의도가 좀 보였달까 뭐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했잖아요 네 저까지 시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동안 방송 너무 편하게 했어 여기 예쁜 여자분들이랑 희이석대면서 그 방송이나 했지 이렇게 진지하게 뭔가 진취적인 얘기를 나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억바나 봐가지고 저까지 진취적일 필요가 있을까요? 하하하하하하 충분히 옆에서 진취적인데 잘했습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가 어? 근데 B에 저렇게 되나요? 그냥 지금? 아냐아냐 다시 할까요? 손흥민 선수가 또 득점왕에 올랐기 때문에 네 한국의 위상이 또 세상을 호령하고 있죠 자 저는 손흥민의 나라 BTS 나라 어 그리고 이제 또 영국 남자가 또 우리의 또 그 한국을 또 많이 알려져 저랑 뭐가 다르시죠? 하하하하 저 까내려가지고 불인올리로 하고 가잖아 지금 그 이후에서 올리실 거면 그냥 두세요 마우스 두세요 그냥 영국남자님이 영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건 더 비아냥 되시는 거잖아요 아냐아냐 더 비열 안 돼요 지금 영국남자 채널 가보셨어요? 하하하하 뭐 가봤습니다 가보긴 했죠 저는 보기도 하죠 마.. 마블 배우분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무려 그게 바로 에? 영국남자 채널이고 그게 또 에? 그러면 영국이 위로 올라간 이유 아니에요? 그거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유튜브의 힘이에요 하하하하 아시겠어요? 하하하하 영국남자 채널 가면 한국 국기도 씁니다 지금 채빙창이 어쩌라고 하하하하 어쩌라고 나왔거든요 여기입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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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직도 못마르다 난 아직도 못마르다 하하하하 놀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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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아직도 못말라 그흠 뉴 색깔 아 새로운거 보라색 BTS도 보란색이거든요 하하하하 보라보라해 다이아몬드? 에센스? 하하하하 저는 이렇게 하고싶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많다 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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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해서 놀리는거 같아요 그 일본에서 그 그 할 때 ww 있잖아요 그거같애 놀리는거같애 와라이 그거같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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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한국이 확실히 어 느낌이 좋아요 네 완벽합니다 여행 여행적으로 단점이 없습니다 네 완벽한 나라입니다 저는 진짜 객관적으로 비 인도 다음이랑 확하지만 이게 그림이 예쁘니까 그 짤방 있잖아요 그 뭘 붓고 뭘 붓고 이걸 실수로 푹 하하하하 신이 만들 때 한국은 실수가 없다 완벽한 나라 하하하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전문가 여행 전문가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우시죠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님하고 곽튜브님하고 함께한 가고 싶은 나라 티어매깅입니다 자 D부터 갈게요 D는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아르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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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아예요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아르메니아 키프로스 키프로스 방글라데시, 바레인, 벨로루스 자 C등급은요 우즈베키스탄, 부탄, 캐나다, 브라질, 콜롬비아 B등급은요 인도, 필리핀, 벨기에, 쿠바,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칠레 칠레가 많이 내려갔네요 칠레가, 그리고 B등급에 인도가 있다는 게 조금 칠레가 왜 C였는데 B로 올랐냐면 갈라파고스랑 이스터선 때문에 아니면 C위도 돼, 진짜로 자 A등급입니다 조지아, 이집트, 크로아티아, 호주, 간보디아 이렇게 돼있습니다 S급은 갈라파고스, 에카도르야? 그럼 C도 내려야 되나? 아니라고 아까부터 에카도르으로 얘기하시겠네요 어디요? 어디? 그래도 여행지로서 이 C급에 끌고 아닌가 이스터섬 있잖아 이스터섬 있으니까 B에 가나 C에 가나 칠레에 가나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그러면 S, S는 일본, 영국, 중국, 메디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나라죠 확실히 여행지로 많이 각광받기도 하고 S플러스는 영광스럽다 저는 나의 조국, 나의 고향 아리랑 한번 부를까 같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좋습니다 한국 고추장에 된장, 김치에 깍두기 영국 남자의 고향 잊지마라 잊지마 싸이송민, 박지성, 김연아 BTS 기생충 근데 저는 국뽕이라고 하시는데 적절한 양의 국뽕은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사는 나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산다는 건 그쵸 이병건의 나라, 침착맨의 나라 어! 그러면 S 맞지 BTS, 봉준호, 손흥민, 침착맨 아! 그럼 S플러스 이제서야 뭔가 풀리네 나는 누구? 대한민국 국민 나는 누구? 침착맨 이병건요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자 이렇게 해서 벌써 10시 30분이라서 아마 이동하시고 하면은 다음 약속장도 벌써 10시 반이구나 시간이 금방 가네요 내가 그때 뭐라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진짜 금방 다섯시간 많으랬네요 이게 재밌어요 아 재밌네요 와 침착맨님이 진짜 뭐지? 방송이 재밌잖아요 아 꺼버렸네 실제로 보면 더 재밌어요 그니까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시고 어 얘기도 잘 들어주고 모모 느낌 나서 어 너무 재밌다 아 그럼 마무리멘트였어요? 아뇨아뇨 이제 할게요 자 이제 마무리멘트 가실거에요? 저는 안가도 되는데 약속을 취소하실 생각은 없어요 여기서 가고 싶어 해가지고 약속을 취소하실 생각은 없어요 아예 그분 부르면 안되나요? 네? 여기로 부르면 안되나? 그분 그분이 막 오라가라 해도 돼요? 그분한테? 그분 실례야 여기는 오라하면 올 수 있죠 아 여기 실례입니다 실례죠 물 한번 볼 수 있나? 아뇨아뇨 아 실례죠 거긴 좀 그럴거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실례죠 그러면 이제 가셔야 되죠? 뭐 하고 싶은 아 근데 늦게가 어때요 어차피 내 집처럼 드나드는 친구라서 몇시? 몇시지? 다섯시가 가도 돼요? 새벽에 다섯시 아니 뭐 문제없습니다 어 진짜로? 주무시면 아니 부르는게 더 그거 그거보다 실례가 아니라고? 아 근데 준빈씨가 귀가 진짜 잘생겼네요 하하하하 아니 진짜 귀가 진짜 잘생겼어요 아 한번 보여주세요 시청자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진짜 잘생겼어요 이 귀가 진짜 좋은 귀 부처님 귀 약간 비슷하네 아 진짜로? 어 여기가 귓볼이 넓으면은 귀가 좀 크면 좋아요 제물 그게 있네 네 제물복이 되게 좋은 기라고 들었습니다 여기가 돈에 환장하게 했어요 옛날에 좀 하하하하 내가 말했지만 제가 물욕이 심한게 아니라 물욕이 너무 없는거에요 하하하하 사실 뭐 다 상대적인거죠 그쵸 옆에 또 물욕이 많으신 분이 있으면은 또 많아 보이기도 하고 오늘은 무지하지 않고 이 정도로 하는게 네네 사실 이것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안해요 다음에 또 불러주실 수 있으니까 아 그러네 저희가 다 쏟고 가면은 아 맞다 맞다 이제 안 부르시니까 저게임 나중에 하러와도 되죠 네 요거는 네 네 혹시 저기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5시간 반을 방송했잖아요 네 혹시 그럼 이제 외모 말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 종합해서 한번 투표하면 어땠을까요 아 그냥 아 오늘 느껴봤으니까 5시간 동안 느껴봤으니까 대왕을 해봤으니까 추하다 그니까 빨리 모틀이 났냐 아 제가 이런걸 얘기했다고 알겠습니다 또 그런식으로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너무 그렇게 하시면 비호감순위가 아니구요 아 근데 수미상관 오케이 오케이 수미상관 깔끔하다 네 좋습니다 이미 제가 이걸 이니시를 제가 열었기 때문에 또 이미 안좋게 보신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꼴보기 싫다고 그러시는데 아니 그러게 왜 열었어 그러게 아니 마지막에 재미를 위해서 하는거니까 너무 좀 비호감행동 그만하시고요 멈춰 근데 인정을 합시다 나 아까 이집트랑 조지아 깔끔하게 인정했잖아요 진짜 깔끔하게 깔끔까지는 아니었어요 아 근데 했잖아 아 오케이 알겠으면 했잖아 그리고 준빈씨가 아 그럼 깔끔하게 안하겠다 더럽게 하겠다 준빈씨가 프로그램 구성적으로 수미상관 좋아합니다 수미상관 그래서 좀 약간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근데 방송을 많이 해서 나 안해요 네 작가 기질이 있네 좋아 좋아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감수하고 하신거잖아요 그쵸? 네네네 그쵸 나 멋있다 희생하는 마음 야 이기겠는데 진짜 이번에 머리색 코토리베이지 이게 뭐지 지겠는데 내가? 머리색 그 딥블로로 한건데 색깔 빠져가지고 지겠는데 코토리베이지라는건 뭐에요? 모르겠네요 좀 아 코토리베이지냐고? 아뇨 코토리 그런 생각도 있네 좀 씹덕 느낌 나는데 근데 모르시나요? 일본 말 잘하시잖아 코토리는 잘 모릅니다 일본어도 전 진짜 딱 그 애니메이션 용어 같은거밖에 잘하는데 중국어도 조금 해요 막 이것저것 다 해요 어학에 좀 약간 재능이 있나 봐요 그 유일한 장점 중국어 좀 해봐봐 오쇼 오쇼한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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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징깐시 제이짱깐시 하오에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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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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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듀스 워너원 누가 호감인가요? 호감인가요? 모든거 다 이거는? 모든거 다 오케이 호감 호감 프로듀스 워너원 이거는 박툼으로 먼저 할게요 이번엔 왜냐면 아까 네 1번하고 2번하고 다르기 때문에 빠니 보트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너무 감점 주지 마세요 저 좀 봐주십시오 근데 그림적으로 좋은거 맞아 진짜로 선생님 좀 봐주세요 이거는 투표당 채널 포인트도 걸 수 있게 3번을 넣으라는데 3번을 몰라야되는거 아 침착매님 이번에 넣어봐도 될거같애 외모가 아니니까 3번 침착매님 호감이냐 오늘 오늘 누가 호감이었냐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누가 제일 호감이었나 오늘 누가 오 이거 재밌겠는데 방송평가에 외모 이런거 말고 남자로서 말고 우한도 좀 평점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지막 형점맥이 되지 누가 가장 호감이었나 오 이거 약간 떨리는데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아시죠 이거 침착매님 나오면 진짜 재미없어요 아시죠 선생님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난 그게 재밌을거 같애 이거는 아 진짜 객관적으로 예 제가 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준비식 뽑아주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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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내일도 보잖아요 하하하하 준빈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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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밖에 없어요 아 잠깐만요 아 내일 죽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니까 뭐 기약이 없잖아요 언제 오실지 준빈씨는 악질이라고 하하하하 준빈씨는 오늘만 살아요 저는 내일도 와요 하하하하 저 근데 한마디 하면은 아직도 쓰라려요 아 그러니까 어 부상투언도 하셨고 누가 침착맨 채널에 와서 부상당합니까 전 준빈씨에게 오늘 선물해주고 싶어요 정말 기분좋은 마음으로 다음 약속 장소에 갔으면 좋겠고 그럼 뭐 빠니보틀님도 오늘 또 즐겁게 해주셨을 아 저는 뭐 한번 이겨서 또 욕심은 없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이기면 또 좋겠죠 어 그렇죠 아예 욕심이 없지 않습니다 승리하는건 승리하는건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달콤하죠 언제나 굉장히 달콤한 그 진짜 맛있는 음식같은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겨야 내가 이겼다를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겼다 어 그치 99번 지더라도 마지막 한 번을 이겨야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거 한번 봐주십쇼 저도 뭐랄까 예전에 딱 이런 라인업으로 제가 대학교 때 OT 끝나고 그 이제 과대를 뽑거든요 1학년 때 그래서 애들이 야 야 곽준빈 나가라 나가라 해가지고 제가 또 안한다니까 하면서 또 과대를 또 나갔어요 후보로 아 그럼 과대 후보로 나가가지고 저랑 어떤 남자애랑 여자애랑 이렇게 셋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아직 사회생활이 덜 돼가지고 또 웃기려고 여자애들한테서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 앉아있었거든요 과대 투표할때 여자애들한테 영화 보자고 있어요? 아뇨 여자애들 앉아있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여자표만 노려 여자표만 노릴게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떨면서 말했어요 제가 목매이는거 목매여가지고 개그가 계속 개그였어 그러니까 개그처럼 안들였구나 그거를 앉아서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웃길까 투표 때 근데 그게 목이 메여가지고 나 여자팬만 노려? 이러면서 눈도 마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명 뒤로 돌아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처참히 꼴찌를 했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심지어 오티 때 나쁘지 않은 이미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그런 좀 뭐랄까 그 삼지선다에서 좀 불쾌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오늘만큼은 좀 유쾌한 경험을 이걸 통해서 극복하는 날이 좀 저에게 좋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들 지금 주말 이제 밤인데 한 주를 저한테 좀 행복한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웬만하면은 뭐 그냥 지는 거 나쁘지 않아요 이런 두 분께 지는 거 괜찮은데 오늘만큼은 좀 이기고 싶다 그리고 동감이고 아주라 아주라 그냥 그때 그 과대 뽑을 때 그 대사를 안 했으면 달라졌을까요? 아 근데 오늘 확실한 꼴찌를 알겠어요 아 그래? 아 저 오늘 비호감이에요? 자꾸 공격을 하시는 아니 저는 그냥 음운 하하하하 하하하하 경고이 몇 개째야 지금? 하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경고 쓸 수 가시네요 하하하하 아니 왜냐하면 그 떨린 그 목소리가 오히려 호감을 그 얻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했으면 더 그 표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 떨림이 저도 아는 떨림인데 그게 진짜 순수해 보이잖아 듣기 불쾌하고 내가 어색한 그 떨림이 있어요 목매이는 거랑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서 그 누구도 웃지 않았어요 그때 그게 그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멘트를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안 했고 그냥 프리스타일로 했으면 덜 떨렸을텐데 그치 그치 그걸 준비했다보니까 좀 많이 아 너무 안다 아 나도 투표해야겠다 이거는 곽주민이 줘야겠다 이거는 너무 공감이 안오 아 이거 슬프니까 보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는 지금 중간을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고 지금 제가 10분을 걸어놔가지고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매력같은 거를 표현하실 수 있다는 거 뭐 아 어필 한마디씩 어 어필한 뭐 오늘은 뭐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좀 뭐 앞으로 좀 더 못 보여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보여드리겠다 뭐 이렇게 좀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저부터 네 저는 어 뭐 억지로 누구를 뽑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본인이 정말 느끼신대로 뽑아주시는 게 최고지 않았나 예 동정표도 필요 없고 정말 아 이 사람 오늘 정말 괜찮았다 재밌었다 이렇게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제가 오늘 했던 행동들이 뭐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기 불편했을 수도 있고 비용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뭐 사회활동을 한다거나 단체활동을 할 때 당신도 극준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미래에 부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쩌면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서 조금은 좀 좀 협박관이 나왔는데 편하게 예 아니 아니 왜 확제라고요? 죽을래 나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하지? 나도 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왜 해요 그러니까 왜 동질감을 좀 얻고 싶어서 좀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표가 더 떨어져요 아니 이게 아 그래요? 이미 해버렸어 근데 죄송합니다 정정 지금이라도 정정 정정 취소 저 한번 뽑아주세요 진짜로 저 1등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1등은 해본 적이 없어요 진력성 있다 네 부탁드릴게요 진짜 한 번만 취소 취소 말 취소 말 취소 다 취소 좀 부탁드릴게요 저 뭐 저는 뭐 어 준빈씨 얘기는 지금 안 할게요 이제 아까 다 했으니까 저는 오늘 뭐 비호감인 적이 있었나요? 늘 비호감이셨죠 아 비방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금 몇몇 군데 있었긴 하지만 오늘은 제가 최대한 좀 말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좀 뭐랄까 자기 어필이 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 또 찜창맨 또 내일 방송 있으니까 또 오늘 조금 약간 힘을 죽였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좀 이쁘게 봐주시고 흥겨우신가요? 이 한마디가 컸다고 그러는데 저희한테 혹시 서로 흥겨우신가요? 아니에요 아 진짜 여기는 다 1등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좋은데 흥겹긴 한가봐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흥겨 난 지금 진짜 한번만 진짜 저는 일단 자리도 중앙에 있잖아요 오늘 센트란 말이에요 프로듀스 워너원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악물고 지금 왼쪽을 안 보고 있어요 흥겨울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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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저 피 너무 나요 진짜 한번만 한번만 제발 오늘 꼴찌는 알겠다 난 진짜로 아 한번만 봐주세요 너무 웃기나 하트하트 왜냐하면 제가 너무 양보만 하면은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요 저도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까볼까요? 각자 슬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좌 아 배아파 어 표 어우 너무 웃기다 근데 진짜로 하 자만 부탁드립니다 오~~~ 조금만 힘을 해주세요 우와!!! 오 wspó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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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cts 진짜 여러분 제발 올라간다 올라간다 근데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 그렇게 비호감이었나요?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좀 비호감 아니 뭐 이거는 시청자분들의 선택이니까 잘게 받겠습니다 저는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투표 안하신 분들은 투표해주세요 제발 같이 올라가고 있어 같이 올라가고 부탁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23? 어? 지금 왜 이렇게 많지? 돈이에요 돈 돈으로 할 수 있어요 돈이에요 그 포인트 아 그 상품 말고 보면서 생긴 포인트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핏담 흘려 모은 포인트 제가 좋은데 쓰겠습니다 꼭 뽑아주세요 지금 거의 비슷한데 빠니무틸님이 내려갔다 위로갔다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곽주부님이 지금 말할 때마다 깎이는 느낌이네요 아 네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거 외모 수준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오늘 그거니까 평점이니까 오늘 누가 가장 호감이었는지 침착변에는 6%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근데 진짜 흥겨우신가요가 너무 크긴 했어요 진짜 저랑 지금 단일화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근데 그거 역풍 볼 수도 있습니다 단일화 하면은 네 제 표가 빠니무틸 표로 갈 수 있어요 제발 왜냐면은 저렇게 어? 뭔가 어? 뭐 하고 싶은 바가 없고 그냥 표만 받으려고 하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와 이렇게 와 신기하다 똑같이 올랐는데 계속 부탁드립니다 예 진짜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역전 역전 그러면은 만약에 1등 하면은 네 시청자분들에게 뭐 또 해 주실 게 있을까요? 감사의 인사 감사 감사 인사 끝인가요? 도계자 받겠습니다 도계자? 감사의 도계자라고 하겠다 밸런스 보드에서 도계자 받겠습니다 어? 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밸런스 보드에서 도계자까지 어 너무 위험한 행동 아닌가 그건? 상관없습니다 괜찮나? 승리를 위해서 가면 시청자분들은 그냥 감사 인사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아 진짜 위험하잖아 이건 실제로 팩트로 그냥 감사 인사만 하겠다고 하신 빠니보트님하고 밸런스 보드 위에서 성공할 때까지 도계자가 성공할 때까지 감사 인사를 하겠다고 성공할 때까지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럼 실패했는데 잠깐 잠깐 일단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합니다 근데 진짜로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지를 보이겠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포퓰리즘 나왔어요 포퓰리즘 어 근데 이기고 있어요 지금 걱정 부탁드립니다 박튜브 저는 진심을 진심을 담은 인사 정도 인사 정도 진심 감사 인사 정도 근데 만약에 안 뽑히면 악담하실 건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고 승복 승복 어 뭐야 끝났어? 아 빠니보트 아 근데 그 고양이 말이 안 되긴 했어 너무 차이 안 난다 근데 아 아 얘기하는 와중에 끝나버렸네 이거 빼봐야 되는데 빼면은 어 79표에다가 79표를 더하면은 어떻게 되죠? 10만 4천 2백? 와 676표 입만 안 열었어요? 676표 676표 차이로 안타깝게 떨어뜨렸는데 오늘 정인은 죽었습니다 뭘 죽.. 승복을 못해 이렇게 아 비겁하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끝난 판국에 됐습니다 알아서 아세요 다들 잠이나 자세요 그냥 이성 터졌죠 됐어요 아 감사 인사 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뭐 최근에 곽준빈 우리 준빈쿤이 방송을 많이 나가서 입담으로 좀 많이 밀릴까봐 저는 폐를 끼칠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재밌게 방송을 한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도 되게 재밌게 보신 것 같아가지고 결과가 어떻든 재밌으면 그만이니까 아 맞습니다 저는 너무 다 좋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도 꿈의 무대 여기 꿈의 무대 오늘 진짜 두 분과 함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너무 즐거운 즐겁게 웃으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준비님은 뭐 화났으니까 뭐 소감 말씀 안 여쭤볼게요 아니 지금 화났는데 지금 왜냐면 여기 부들부들 떠세요 그러면은 그때 과대 선고 때처럼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한 적이 많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다 메인다 목 메인다 제 의견을 무시하신 여러분 정말 그래도 즐거우셨다면 OK입니다 행복하시고 예 사람은 착해요 네 그만 흥겨오시고 흥겨오시는 건 집에 가서 흥겨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재밌다 그러면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고 가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의 모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짱 네 네 와 재밌었다 자 오디오는 계속 나옵니다 네 너무 재밌었다 이게 왜냐면 마지막에 스텝롤으로 올라가야 돼서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반응이 저번보다 훨씬 더沒事 늘었습니다 하수이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준비를 안 하고 안 которой 저번에 준비를 많이 봤잖아요 준비를 하시려면 걱정하니까 이해는 하죠 네 Two 진작عم Mah Uh 아 effectively 다크미니스 귀엽기다 근데 이게 개..개 쌓아야 되냐? 제가 다크하게 배울 줄 몰랐는데 공감한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더 아파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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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